아직 안왔어 그냥 용산가서 만원짜리 마이크 5만원에 사 놓지 많잖아 누나 집에 온다고 오늘 오는데 아직 안왔어 오늘 와 2시간 안에 올거야 아 팀장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네 백사랑님 또 오자마자 마이크 입고 내면서 창네 마이크 금지야 금지 오늘 마이크 금지 쌍배님이 먼저 얘기하셨어요 2시간 안에 오면 더 잘되겠다 솔직히 말씀드릴게 토할거 같아요 진짜로 이거 초대드려야되는데 제가 초대드릴여 제가 다했어요 아니아니 여기 방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초대드릴여 다했어요 초대드렸습니다 이거 지금 헤드코치로 행수님이 와주십니다 아 이미 다 와있네 그리고 래퍼들이 한 판은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 맞아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 상대팀 분들 포변하셨어요? 아 예 들었습니다 우리 아예 처음부터 뱀픽도 다시 짜야 할 듯?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거 뱀픽은 더 유리해졌을 거예요 뱀픽적으로는 아 그래요? 아니요? 네 간인한 운명이 너무나 싫다 이게 그 그분들이 하시는 거에 따라서 이제 인게임은 닿아질 수 있는데 뱀픽적인 측면에서는 도연님이 어찌 됐건 정글뱀을 우리가 이제 안해도 돼가지고 음 그런 부분에서는 괜찮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 쌍면님 외축으로 오시죠 예 동탄 모답피는 뭐죠? 이거 누구시지? 아 저분 저분들은 오늘 스크림 상대해 주실 분들이죠 아 상대 믿으네 아 전 희재양인 줄 알고 뭐죠? 이랬네 죄송합니다 백셀러님 왜 뒤화 안 들어오셔 선형님 왜 언제 오시지? 아직 저기 뭐 남았으니까 오늘 방송 켰어요 근데 아 저 마이크 바꿨어요 여러분들 그럼 저도 그거 로비에 들어갈게요 모답피 포켓몬 아니야? 맞아요 모답피 그 약간 입술 좀 커가지고 커비처럼 생기네 너무 싫어 그 부왕같이 생긴 아니야? 부왕같이 생긴 아 야 그 콩나물처럼 생긴 그럼 백스틸랑이 왔습니다 그 저 스크림 해주시는 분들 뒷코방 좀 파드리고 올게요 예예 아 그 섬세하다 좋다 근데 뭐 상대팀 누구? 스트리머분들이에요? 스트리머분도 계시고 수수분도 계시고 좀 그 저랑 옛날에 레이디스 했던 팀원도 있고 아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서포터 분은 저기 내 지인인데 스트리머분인데 이뻐 제넌아 너 이쁜사람 좋아하잖아 아 누나 나 그런사람으로 만들지 말라고 아니 쟤 그럼 못생긴 사람 좋아해요? 아니 쟤 이쁜사람 좋아하는게 왜? 아니 아니 좋아하니까 어떻게든 좋아하니까 아니 콘셉트인데 아니 안 부끄러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근데 이쁜여자 싫어하는 남자가 어딨어 아 게임도 안하는데 또 싸워 아 돌겠어 지옥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이제 약간 여미의 세로 만들어버리잖아 아니 아니야 나 그정도 아니라고 형의 영감과 있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아니 소연님 네 그분 문신 있으신가요? 네? 아니 깜맨님 아니 본인 취향 문신은 또 뭔데 아니 본인 취향 드러내지 마시라구요 아 그냥 궁금했어 궁금했어 아 진짜 1절을 몰라 1절을 잠깐만요 저 좀 갔다올게요 기다리세요 네 참 그 어?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백설량님이 바빠가지고 여기 이 대화에 참가를 못했다는게 아 저도 그 생각하고 있었다 천절했습니다 네 아 지금 팀 모이면 그 말해야겠다 뭘 뭘 말해요? 네 말해요 어떤 창을 준비하시렴 아니 아니요 디코 그 들어가가지고 음성 들어가서 이거 자동 입력 강도 아 오케이 오케이 거라고 나 이제 쌍배님이 말하실 때 긴장하게 돼 재밌어 긴장감을 항상 유지시켜줘 저는 쌍배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에 대한 기대감을 버렸어요 아니 왜요 왜요 기대하면 실망하는게 생기더라구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편하더라구요 실제로 만나면 더 실망할거고 근데 저희 만약에 우승하면 회식하나요? 그 쌍배님이 부산 사셔가지고 쌍배님은 빼놓고 해야될거 같아요 아 그러면 저 진짜 고맙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면 부산 풀코스면은 저는 스카이프로 할게요 그날 디스코드 켜주세요 제가 디스코드로 할게요 할부를 디스코드로 해 안오면 안오지 영통단으로 음통으로? 지저분하게 음통으로 음통으로 할게요 아니 코치님이 미국 사시니까 미국으로 가죠 아 갈 수 있나?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아 오시면 안 돼요 오면 안 돼 코치님은 그면은 아 웃어라 나 전혀 안 삐쳤어 코치님은 지금 출발하세요 그래야지 2주 그 자가 격리 후에 만날 수 있으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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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웃기네 모이는 것도 힘들어 이게 지금 아니 저 너무 따로 산다 따로 살아 침창맨님은 어디 사세요? 저는 강동구 삽니다 아 좀 멀리 사는구나 예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 아니 근데 뭐 경기도권이면 그쵸 희재양도 동탄살고 하면 그럼 그냥 가운데서 보죠 만약에 하면은 은평구가 아니 그건 안 돼 아니 가운데서 만나면 진짜 재미없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가 진짜 재미없어 차라리 만날거면 그냥 홈그라운드에서 노는게 재미있지 아 아 그 가운데 라고 해서 혹시 뭐 대구쯤에서 만난다는 생각 하신거 아니죠? 대박 서울에서 가는데 저기 정렬했는데 서포터 분만 안 들어가셨거든? 어 저기 내가 지금 말하고 있어 저기 이제 들어갈거야 오케이 아 백설랑님 네 이거 설정 들어가서 음성빛 비디오 들어가고 싶쇼 디스코드 뭐야 잠깐만요 네 여기 여기 자동으로 입력 강도 조절하기 이거 끄세요 껐는데요? 알겠습니다 왜요? 소화입 소화입시오 근데 목소리가 큰가 너무? 아니 그 끊기는 그 소리가 들린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자동으로 입력감도 조절하기를 끄면은 원하는 만큼 조절할 수 있으니까 내가 봤을 때 쌍배님이 저거 재미들리셨어 내가 봤을 때 쌍배님이 좀 그 얘기 있어요 섬세해요 아 레퍼드님 그거 그 포지션 바뀐 거 들으셨나요? 네네 한명씩 와가지고 다 그 말을 해 지금 세번째야 세번 세번 들었어요 대단하다 진짜 코치 하려면은 인내심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아냐아냐 재미있습니다 관전자리 하나 지금 행수님도 보고 계시나? 네 보고 계십니다 아 저 수루수 형수님 행수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뭐야 마스터가 있는데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행수님이 하실 말씀이 있답니다 어 어떤 말이죠? 집중하겠습니다 정대발 상대님 창 좀 내지 마세요 진짜 창 좀 내지 마 좀 오늘은 진짜 그 좀 침착하게 한번 해봅시다 네 우리 좀 연습팀처럼 해보죠 네 킹덤으로 비유하자면 아 강키님이 강키님이 왕기라면 또 또 또 행수님은 행수님은 등 등입니다 전혀 뒤처지지 않습니다 백설냥근 티로 말하는데 옆에서 또 지란다고 그래 뭐 뭐 심한 말도 안했구만 아 아 오빠 어 저 핸드폰 번호 유출됐어요 어 어 그래요? 아무도 전화 안왔죠 전화 많이 와요? 한명 왔어 한명 그 그래도 그 예상은 한명도 안오는 걸로 생각했는데 한명 왔네 쾌관은 진짜 팬인갑다 진짜 팬인갑다 그냥 그냥 내놓네 그걸 저기 있잖아 저기 정글 서포트분 말고 또 스트리머분 계셔? 없지? 없음 아 오케이 그러면은 언니 언니 친구분들이야? 어 레이디스 팀원 한명 그 다음에 레이디스 때 도와주시던 분들 두명 아 오케이 알겠어 백설냥님 끝에 두 자리는 안 밝혀졌다고 그러시네요 어 어 저희 뭐 챔피언도 뭐 맞춰서 해주시나? 저런걸 거짓말을 하지 저거 나한테 하는 말이야 아니 전화가 왔다고 전화가 왔다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 왔어 그래 전화 왔어 아 토할 거 같아 나 진짜로 전화가 왔다고 네 맞아요 전화 왔어요 그만합시다 이렇게 게임합시다 뭐 알겠어요 전화 왔어요 아 뭐 채팅 프로그램 들어왔어 아니 이거 어떻게 어떻게 유출되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어쩌다가 아니 갑자기 어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가지고 여보세요? 이랬는데 아 저번에 뭐 그루그에서 뭐 네일하트 학원 뭐 받기로 하신 분이죠? 뭐 이러는 거였어요 내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어어? 그때 그루그에서 그때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아닙니다 했는데도 그럼 번호가 이러면서 이러면서 불렀거에요 스펙커폰으로 해놨는데 됐어요 이제 제 얘기 다 했어요 아 그래서 마지막에 두 개 나오기 전에 딱 껐구나 네 아 이게 원딜의 순발력입니다 다른 사람이 있으면 멍하니 다 가만히 벙찌다가 다 유출됐습니다 좋습니다 훌륭해 그래도 뭐 다행이네 한명한테 와가지고 일단 포지션 바꾼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해보면 아마 63님이 탑 가시고 도현님이 원딜 가시고 그 동숙님이 정글 가시는거죠? 예 맞아요 동숙 정글 가시는거죠? 시오오라 아무무 이렇게 들어가겠네 챔피언 폭에 시오라 아무무 문도 그렇죠 원래 그런거 하시니까 네 그러면 일단 그 밴픽은 바텀 쪽으로 하던 그 밴픽 기억나시죠? 바텀 밴픽 예 그거 그 간블러님 그 밴픽 네네 그거 일단 유지하면서 도현님이 아펠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 음 그거는 이제 되나 안되나 나중에 알려주시면은 밴 추가할지 말지 생각해보면 될 것 같고 암후무 뭐 이런 것들은 피오라도 사실 모데카이저 상대로 쓸 수 있는 픽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소연님이 피오라 상대로 모데카이저 뽑아도 이길 것 같거든요 음 승리해놨는데 승리해놨는데 보내드릴까요? 할 수 있는 거? 네네 오케이 콜자 여기 개인 톡으로 드릴게요 네 소연님 그거 뭐야 피오라 상대로 모데카이저 하는 법 아시죠? 네 알아요 건물조끼 가고 그거 광템 3신기 올리는 거 네 알아요 그거 하면은 피오라가 챔피언이 좀 꽂아가지고 뭐 아무튼 뱀픽 쪽으로는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뱀 잡아먹던 게 원래 도연님이었는데 정글에서 정글뱀이 풀려버려가지고 그냥 적팀 연습하시는 거 보고 제일 좀 무서워 보인다 하는 거 두 개 정도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쉽게 갈 것 같습니다 동중님 자르반 32세 약간 매섭던데 자르반 32세 나이로 붙이는 거예요 원래? 자르반 몇세? 예 저는 자르반 30세입니다 자르반 32세 원래는 4세예요 채팅창도 까먹었어 어 그러면 일단 뭐 뱀핑 얘기는 다 끝난 것 같은데 더 얘기할 거 있나요 오늘? 그냥 안녕 가봅시다 그러면 한번 마트 한번 보죠 알겠습니다 예 갑시다 아 우리 제너님 네 일단 레디를 치고 저 연습하시면서 챔피언 뭐 뭐 연습하셨어요? 저 르블랑 연습했고요 숙련도 올라온 것들만 알려주세요 네 올라갔습니다 오 르블랑 네 그리고요 그리고 피... 쯔는 조금 아직 보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그 후픽 후픽 옵션들은 워낙에 옵션들이 원래도 많으시니까 후픽은 걱정 안하고 선픽 옵션만 좀 되겠습니다 그럼 리산드라 어떻습니까? 리산드라가 음 챔피언이 약해요 한소리도 들으시겠네 저번에 하지 말랬는데 또 리산드라 하기에는 실력이 너무 아깝다 챔피언이 많이 약해요 아깝니다 아 저 저 죄송한데 침수 좀 봐주세요 희재님 싫은데요? 침수 이럴 수 없는 겁니다 제가 하는 거 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둘이 왜 좀 화해하지 않았어요? 왜 왜 몰라 나도 그냥 뭔가 컨셉이에요 컨셉 컨셉 바루스 변할게요 바루스 변할게요 네 네 그 희재님 네 도현님 혹시 아펠 하시나요?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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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하는 거 봤어요 방송에서 주 챔이 아펠이랑 이즈에요 아 그럼 아펠 뱉하고 이즈 뺏어와야죠 뭐 랩픽은 시키세요? 바이 상향됐습니다 네? 바이 상향됐습니다 바이 상향됐습니다 맞아 바이 상향됐어요 뭐 상향됐어요? Q가 대기시간이 더 짧아져요 오 오 좋네 네 피할순나 우리팀 버프네 바이도 바이도 또 한 번 해보겠습니다 무면할까요? 우리 앞에 밴 해주세요 네 앞에 밴 하겠습니다 충전 버프면은 엄청 좋은건데 아니 난 래퍼장님 시키는 거 다 할 수 있어 크 든든해 근데 이즈가 막 중무 덤프당에서 안 좋은 건 아니더라구요 이즈요? 이즈는 그냥 챔피언이 사기라서 중무 없어도 세요 게임은 그냥 할 수는 있다고 잘한다 전멸이 사기야 전멸이 전멸 없애야돼 전멸을 마공점으로 바꿔야돼 이즈는 아 왜 신드라 밴을 하네 조이 밴 어떻습니까 조이요? 네? 하시죠 조이는 너무 짜인거죠 조이는 너무 짜인거죠 조이가 좀 빡세긴 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악어님 팀도 그렇고 승덩어님 팀도 그렇고 조이 다 조이래 응 그러게 조이면 좋네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가 밴픽적으로 유리할 수 밖에 없어요 우리가 조금 더 쉽고 세고 메타에 잘 맞는 챔피언을 더 많이 달아 바텀도 빼고 타 자 이제 픽하겠습니다 이재명을 볼게요 이재명을 볼게요 말끔하니 재원님 깔끔하니깐 되게 재미없다 아니 이거 뭐야 아니 이거 왜요 아니 그거 바꾸라며 시청자 형이 이제 지독 지독하시죠 아니 바꾸라며요 아니 지독하시다 아니 또 다시 보니까 또 선녀네 아니 어이없네 에이 어 자 이제 집중하세요 게임 자 에시아나 시빌아나 에시아나 시빌아나 아 빨리 다 골라야지 저 저 뭐할까요 아 시빌아네 어? 이거 기회가 나왔는데 노틸러스 말고 한번 갈리오 이즈리라 한번 연습해볼까요? 혹시 갈리오 연습해볼까요? 갈리오는 안하고 마오카이로 바꿨습니다 마오카이 알리스타 이쪽으로 빠졌습니다 고로마는 알리스타로 하시죠 알리스타가 시빌을 카운터거든요 아 그래요 네 시비르가 네 시비르가 알리스타의 W, Q 둘 다 아무것도 못 막아요 W를 막으면 Q에 뜨고 Q는 못 막죠 왜냐면 W를 맞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에코 정글이가죠 아 근데 사정거리가 짧은데 알리스타의 W 사정거리에 시비르 평타사거리가 들어와요 그래서 시비르가 알리스타한테 되게 약해요 그러면은 일단 에코 서포터를 가요? 네네 일단 여기서 알리스타 에코가 저게 정글일까요? 믿을까요? 믿을까요? 정글 회원님 이거 이 팀이 저한테 맞춰주는거에요? 아님 그냥 스크린 붙는거에요? 이 팀이 제가 맞춰달라고 부탁했어요 아 그럼 에코 정글을 절대 안해요 어? 믿을까보다 이거 아니 근데 믿어도 에코 안하는데? 이거 말해주세요 이거 말해주세요 본인 픽하세요 본인 픽하세요 자 일단 바위 뭐 일단 바위 올려볼까요? 트런들 바위 네 바위 올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챔프폭 저거 최대한 비슷하게 해주시고 너무 없다 자기 그게 안된다 싶으시면은 다른거 하셔도 괜찮다고 하긴 했거든요 네 음 그래서 뭐 한두 라인은 그 모스트가 안나올수도 있어요 음 네? 뭐 그냥 뭐 이해하고 진행하죠 네코랑 모르가나네 그러면 칸코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칸코요? 흐흠 이제 모르가나나가 나오면은 조금 알리스타가 귀찮아지는게 대놓고 꿍꽝을 써버리면은 모르가나가 그걸 블랙실드로 막아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최대한 그 부시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부시 안에서 꿍꽝하는건 반응하기 어려우니까 네 그거 위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저 뭐 할까요? 네포드님 음 음 뭐 한번 르블랑 각 한번 볼까요? 원판? 어 근데 모르가나나랑 에콘데 괜찮아요 피즈가 낮지 않을까요? 어 어떤게 더 나은거 같으세요? 아 일단 뱀 먼저 할까요? 잠깐만 네네네 뱀 먼저 할게요 팝밴은 필요없고 팝밴이 아예 필요없네 미드? 뭐 그냥 갈리오 뱀 하실래요? 갈리오 네네 네 저는 상대편 갈리오 나오면 오히려 전 좋아요 음 상대편 갈리오 나오면 우리팀 AD 데미지에 너무 치중할 것 같아가지고 뱀퍼드님 음 네네 그 에코 정글 인데 그 도현님이 정글인줄 알고 에코 고르셨다던데 네네 아 뭐 근데 어떻게 할까요? 어 뭐 저는 딱히 크게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네네네 뭐 그냥 진행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럼 제가 그냥 그냥 하자 할게요 네 어차피 아무모 아닌가 뭐 뭐 뭐 뭐 배낼까요? 뭐 뭐 뭐 배낼까요? 어 아무거나 밴해주세요 아 에시 에시 아니다 아 에시 에시 아 아 아 아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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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초에만 하시면 어떡합니까 흠흠 히히 토할 것 같아 아니 아까부터 토할 것 같아 근데 아 나 나 그거 걸려가지고 나 그 옛날에 우리 한타 몇 번 하고 나서 자꾸 그게 떠올라서 이제 아 그 시장통으로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에 나 진짜 토할 것 같아 형들 매직거려 아니 근데 내가 내가 말 안했어도 이미 시장통도 막 나 군대 가기 전에도 이런 느낌이 없었다고 아무 생각 없이 갔다고 군대도 어 이번판 뭐 헤카림 해볼까요? 네 헤카림 아 나 1AP네 네 1AP니까 어 르블랑 신드라 둘 다 괜찮아요 신드라는 일단 벤이구요 어 신드라 벤이네 그럼 르블랑 하셔야겠네 저 조합에 르블랑 괜찮나요? 저 르블랑 르블랑 저 조합에 피지를 쓰고 싶은데 르블랑을 못 쓰는 이유가 뭔지 정말 궁금해요 오케이 르블랑 가겠습니다 아니 아니 그 그 이유를 듣고 싶어 그 이유요? 네 어떻게 해서 피지가 더 나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자신감이 없네요 제가 지금 아 르블랑이 그 아까 10점 만점에 사람들이 4점을 줘가지고 아 수많은 별로 안 따네요 아 시청자 운 보는 운이 챌린저라서 그럼 근데 그 그렇긴 해요 10점 만점이 페이커님이래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럼 페이커 10점 만점에 4점이면 잘하는 거네 어 어 뭐야 아 이러면 다시 하죠 그 마지막 피즈 저는 왜 피지보다 아니 르블랑보다 피지를 하고 싶은지 알 것 같아요 왜요? 르블랑은 퓁퓁 할 때 들어가잖아요 자기가 돌아갈 때가 이제 흔적이 남죠 네네 이 돌아갈 때에 공포가 있는 것 같아 어 돌아가면 누군가 날 노릴 것 같다 피지는 없잖아 어 뒤가 없어서 오히려 더 좋다 피지는 언제 그 재간둥이를 쓸지 내가 정하지만 돌아가는 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 자리를 노릴까봐 아니 그것도 정할 수 있어요 신정민님 그만하세요 왜 그만해 지금 안 오신 분이 누구지? 막픽 피지래요 아 아 아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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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피지 하세요? 네 지금 가짜 샤코랑 하는 거죠 그쵸 완전 그 상대편 그 폭 맞춰가지고 아 근데 칸코는 진짜 좀 상관없어 아 근데 칸코는 진짜 좀 상관없어 아 그 뭐야 제너님 아마 러블랑 판수가 적어져서 러블랑 피지 많이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러블랑이 피지한테 그 뱀픽 진행하면서 들어주세요 러블랑이 피지한테 라인전 이길때는 대교를 짧게 짧게 치고 가실때 많이 이기구요 와 W를 피지가 궁극기 찍은 이후에는 좀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피지가 QR로 들어올 때 제일 위험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뭐야 러블랑 아니야 어 뭐야 죄송합니다 그럴 수 있어 쏘리 쏘리 다시 그럴 수 있어 근데 뭐 저쪽도 아니 저쪽도 실수했는데 아 이거 한 번 실수할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소리쳐봐 아니 아니 저쪽도 실수했잖아요 썩은 고기 냄새만 맡으면 다 물어뜯네 그냥 아 아니 썩은 아니 사람들 사람들 뭐 하나 실수 뭐 하나만 그냥 물어뜯어 더 감해져서 돌아온다 피라냐야 피라냐야 피라냐 자 아무튼 본인들이 픽하는거 헷갈리지 마시고 어 오늘 해볼거 용 1분전에 출발해보는거 그리고 프라이 앵글 와드로 상대방 피 압박하는거 그 적정글 같이 들어가보는거 그리고 선 만드는거 라인 적정글 들어갈 때 그렇게 뭐 세개정도만 신경쓰면서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자 선생님이 그 픽하는거 집중하라는 말씀까지 하셔야겠습니까 진짜 집중을 안한다고요 기본적인거 뭐 어 누가 집중을 안합니까 책 펼쳐라 까지 해 주셔야 돼요 어 그냥 오줌창으로 변경합시다 오줌창이네 오줌창 화장창 헸 오줌창 중창단 중창단 아 아 합창단 어떻습니까 합창단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오케스트라 아 동탄합창단 하하하 저 금성화상실 갔다올게요 동탄합창단 동탄합창단 나 정말 이해 안 가는게 있어 그만해 정말 이해가 안 가는게 있어 하고 네 분이 이렇게는 말만 해 아 알겠습니다 한번 해봐요 그래도 제너님 PMR 찍은데 PMR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왜 항상 픽을 다하고 그리고 마법무회화 말고 네 마순팔 들려구요? 마순팔이 좀 더 좋긴 해요 마순팔 고민했었습니다 불안하네 아 이거 진짜 이름 바꿔야되는거 아니야? 중창단으로? 합창단도 바꿔야돼 아 자꾸 백설이 나라고 부고 합창단이래 개 보기 싫어 근데 어울리셔 어울린대 어 아 나 스킨 썼는데 안썼는데 아 스킨 쓰면 약해보여 맞아요 겉 못들어보여서 안쓸래 프로그램 르블랑 프로젝트 바이 오 우리 거의 다 프로그램이네 펄츠건 이즈 리얼 아 이번판 상대가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네 진짜 쎄입니다 진짜 잘하세요 네 제가 봤을때 더웠으니 그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항상 다를건데 아 나 알리스타 모르가나 만나면 항상 그거 하던데 아 나 너무 무서워 저 이거 선불로 합니다 네 어 뭐야 뭐야 자 히딩크 갑니다 왔어요 알았다 희재 안왔나 저쪽 튕기셨구나 진짜 왔어 오케이 쌍배가 희재 없을때 또 한소리 하더라구 쌍배가 희재 없을때 또 한소리 하더라고 또 뭐라고 했어요 아 병건하지마 그만좀 해 아니 말을 안하면 되잖아 아니 니가 그 말을 안했으면 되잖아 아니 내가 말을 안해도 채팅창으로 퍼 나를텐데 진짜 너무 지겨워 털거같애 진짜로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오 쁘아아 소환사의 협곡의 자리 재넌 님만 듣겠습니다 오늘 요기iner 요기iner 왜왜왜왜 사실 너한테 책임진거죠 어제는 오더 제가했으니깐요 오 오, 지나간다 지나간다 세명 르블랑하면 근데 말수가 극혁히 줄어들는데 와드 뭐라고? 쟤네이 방금 뭐라고 했어 암살참임 할 때 말수가 극혁히 줄어듭니다. 저는 아, 죽여야 되기 때문에 뭐랄 때 말이면 하죠 아니, 저 쌍, 쌍맨님 이제 집중합시다 우리는 어떻게 하지? 내려갈까? 서현아, 서현아 너무 나댄다 싶으면 니가 날 좀 막아줘 희재야 갈까? 우리 어떻게 해? 상빈이 인간 거 같아 상빈이 나한테 좀 많이 담아줬나 보자 거기? 상빈이 맞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 애들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안 했어? 그러면은 가만 가만 오빠 빨간 거 사왔죠? 빨간 거 사왔어 빨간 거 한번 여기 돌려보시겠어요? 좋아 없다, 그러면은 여기서 벨트 오케이? 벨트 길게 하면 안 돼, 보니까 응 씹었어 씹었어 오우 안 하는데? 아 뭐지? 그만 응 뭐지? 하나 둘 나이스 나 피스 좀 하면 상황 봐서 전멸로 들어갈게 응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아니 이게 뭐야 이거 소리 하나 둘 홍민아 앙글 몸을 태는 거야 무슨 소리야 그거 마공점 있어요? 이게 뭐 있다 뭐 있어 움직였어 어 진짜? 오케이 사리자 어 나비인가? 잠자리였나? 잡을게 잠자리였어 이거 다텀인 거 같은데? 그래? 사릴게 이거 모르다가 실드 찍어서 그 쿵쾅 막힐 수도 있음 인지하세요 응 어 조심해야된다 지금 믿을 수도 있겠다 이거 라인 내가 밀어가지고 지금 바탕은 당기는 라인이라 탱 못 오거든 어 형빈아 여기 여기 미드로 올 거야 내가 봤을 때 어 알겠다 그럼 내가 미드로 올라가는 식으로 할게 오케이 들어가? 안 들어가 지금 주도권 내가 지고 있어 어 그러면 내가 이거 개깡고 아래꺼 먹을게 어 근데 쟤네가 좀 더 빠를 것 같아 올라가는 거 어 근데 피 상황은 우리가 좋아 쫄지마 그냥 먹어 알겠어 먹고 있다 먹고 있다 나 내려갈게 오케이 오빠 내려갈게 내가 더 빨라 나 버려라 버려버려버려버려버려버려 나 이거 갈게 갈게 모로가나 겟다핀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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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로가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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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 먼저 잡아야 돼 뒤에 에코 뒤에 에코 에코 나이스 에코 컷 뒤에 피즈 나이스 나 스킬 돌아왔어 오케이 빠지자 이제 빠지자 그만 빠져 피즈야 모로가나 꼭 잡았어야 됐어 아 미안해 나 그거 미안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럴 수 있어 아무도 꺾을 수 없어 일단 여기 박고 내가 여기 다 박아줄게 빨리 상대 스태티클 일단 시빌은 플랫에 빠졌고 내가 콕 제거할게 콕 제거 에코도 플랫에 빠졌어 나 이거 치면 옆에 귀환하길래 먹을 수 있었는데 안되네 오 잠시봐 내가 위에 개 감고 있는거 같다 응 지금 갔을걸 어 내가 위에 개가 있는거 같다 희재 조심 모로가나 미하용 어 이거 피저도 간다 이거 살짝 빼 나 지금 W 없어 오케이 내가 뺏으면서 할게 오케이 나 레드 있어서 압박템 어 역시 개 감고 있다 나이스 잘했어 상빈이 잘했어 이거 봄만 조심하면 된다 응 희재야 이거 나 이거 먹고 이제 보통선 탄다 그래 그래 라인 당기고 있을게 어 온다 오우 윙 나이스 뼈방패 빠지고 어 저거 뭐지 에코가 미드 올거 같지 오케이 나 이거 집에 갔다 올게 돈이 많아가지고 이거 미드 주도권 있어서 약간 미드 근처에서만 놀면 돼 그냥 네 오케이 오빠 이거 라인 유지하자 이렇게 응 응 그럼 나 이거 마지막에 칠게요 네 네 한 번 보시고 온건 역시 여유되면 여기 와도 안되지 와도 없어 나 들어갈까? 들어갈까? 어 와 나이스터 소연이 나이스 타 아 나이스 저 밑에 있다 나 이거 욕먹는다 욕먹어도 될거 같은데 아 나 욕먹는다 아 어 저거 썼잖아 스펠쉴드 나 지금 욕먹는다 못간다 지금 못 알았어 끝 자 6렙이야 더 뺐다 저거 들어간다 자 내려갈게 여기까지 하고 좀만 천천히 좀만 천천히 나이스 나 지금 가고 있어 쭉 빼고요 바톤 봐 바톤 상비라 바톤 바로 가야지 아 그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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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네 얘네 둘 다 노스펠이야 둘 다 노스펠 내 피즈 안보여 이거 이거 핑허만 지우고 빠지자 상비라 그렇지 잘하고 있어 그렇지 너무 부탁되고 들어갔네 피즈 왔다 피즈 왔다 피즈 요기 피즈 왔어 야 버릴게 나 6렙 찍어야 돼 여기 와드 난 캐리 있어 거기 조심해야 돼 상비라 어 오케이 뺐어먹자 그럼 오케이 먹어 먹어 난 안먹을거야 피즈 어 이거 장하면 죽겠는데 이거 아 나 사양이다 아 좀만 기다려봐 나 이제 곧 6렙이다 상비라 그 6렙 찍으면 어 이거 바텀 나 전멸 있어 바로 나이스 이거 탑 간다 오케이 소영 누나 탑 간다 피즈 오케이 안보여 피즈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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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즈 로맹타이밍이야 어 오케이 다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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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안될거 같은데 히즈야 이거 어떻게 해 빨리 빨리 정해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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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될거 같으면 블루 블루 어 나 자연치유중 성비라 성비라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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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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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즈 안보여 피즈 내려오는거 같아 지켜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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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바텀에 와드가 너무 없어서 퇴각 잘 안나와 잠깐만 상비라 지켜주지 말고 블루나 빨리 얘네 뺐다 얘네 뺐다 블루조 어 이거 4명 오빠 오빠 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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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됐다 간다 다시 아나 아나 에코 들어왔네 근데 나 이거 레드 먹어야 되는데 일단 내가 블루조러 갈게 일단 응 그거 블루조 어 나 자연치유 많이 했어 잘했어요 이제 이거 바다 먹고 타곤산 먹고 그럼 되겠다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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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띵용 와 나이로 봐 궁성 엄청나게 보이는데 상비라 바꾸면 가면 안됐어 어 어 어 내가 좀 회복 좀 할게 어 이거 봐줘야돼 상비라 회복할 시간 없어 지금 지금 이거 미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아 좋다 상비라 안가 가자 가지 말까 한라인만 더 받아먹고 가죠 오케이 전멸로 하나 데리고 올 수 있지 않나 내가 제발 6렘만 찍자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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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아니란거 너무 더블레 아닌하겠다 아냐 우리 지금 마나 없어서 싸우면 안된다 오케이 6렘 찍었다 집 가자 이제 너무 만만하게 봐 아니다 한라인만 진짜 딱 한라인만 우리 근데 어느새 풀 피고 저쪽도 마나 똑같이 없어 응 나 이거 정글봅 좀 먹을게 쟤네 그 뭐지 다 돌았어요 응 킬 나도 근데 나 지금 피자 전멸 있다 와 나 갈거야 전렁 전렁 가자고 오케이 알겠다 잠시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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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위험해 미드 집 갔어 어 어 잡았다 이거 아 까비 오빠 거까지 마 내가 타오면 봐줄게 타오면 봐줄게 맨 그만해 다이브 갈래? 이거 지금 피자 룰인테면 어 오케이 이거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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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브 괜찮아 이거 집에 갔다 상대 정글 들어가서 상대 정글 먹어도 돼 이거 나 이거 전렁 간다 오케이 상대 집 갔어 어 에코비치가 계속 안 보인다 티즈라 에코비치가 계속 안 보인다 에코비치 이거 시비를 풀 빠졌죠 시비를? 시비를 15 15분 15 나랑 같이 풀 같이 돈 플래시 시비를 형이나 미래를 보자 오케이 나랑 와 아니 탑에다 풀어도 될 것 같은데 나랑 똑같이 빠졌으니까 이거 탑 다이브 하자 여기 에코 있다 이거 어 오케이 에코 탑이야 에코 저쪽 정글이야 저쪽 6렙이네 가자 이거 다이브 하자 지금 에코 내가 궁 먼저 방한다 내가 궁 먼저 방한다 내가 궁 먼저 방한다 이거 응수 있어 상대 응수 있어 바로 해야 돼 바로 해야 돼 에코 죽였다 에코 죽였다 에코 죽였어 에코 죽였어 에코 죽였어 에코 죽였어 내가 못살리겠다 이건 내가 저걸 맞으면 안되 에코 죽였다 에코 이러니 레이 에코요 엽 라이스 잡았다 이거는 에코 이거 헤카리님 혹시 버튼을 타주실 수 있나요? 저 지금 못타요 나 이거 내 용 간다 피즈 내려올거야 집 갔다가 할 수 있는데 그때 해볼래? 네 쟤네 지금 연필 타이밍인데 레드 먹게 레드 안보지 너머렛 용 우리꺼거든요 바로 타 상빈이가 레드 먹는데 레드 주자 진짜 레드 먹어야 돼 쟤는 레드 먹어 레드 먹어 난 너 도와주려고 한거야 돈이 뺐어 어 이거 빠져야 돼 빠져야 돼 이거 쳐도 넥스? 쳐도 넥스? 저쪽 집 가야 돼서 먹고 가 이거 그냥 나 집 갈게 나 여기 볼게 나 이거 미드 막을게 먹고 바로 빼 나 바텀으로 갈게 와 놀린다 나 집 갈거야 사려 나 정글도 다 계속 아유 있을거 같아 안 보십니다 나 지금 열받았어 지금 모로가나 미야용 조심 에코아 바텀에 있었어 미드 이거 바텀 갈거야 피즈 나 저거 이상하게 맞겠어 나 보고 있을게 봐줄게 나 골렌먹으면서 봐줄게 응 이거 그 모로가나 노스펠에 초시계도 빠졌고 시비루도 아 내려간다 에코 내려간다 피즈 뒤로가 피즈 뒤로가 오케이 오케이 피즈 뒤로가 어 그냥 빼야겠다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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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4명이야 아래는 바텀 이번판에 바텀 별로 안 풀어줘도 돼 응 이거 와드만 박아 그 병건이가 3거리다 와드만 박아 애들 빠졌다 한번 갈까 여기요 피즈 여기있어 해도 돼 해도 돼 나 막음 좀 있어 보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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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불러라 점사 불러 히즈야 점사 불러 시비루 시비루 비핑화 나도 내려가 피즈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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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가 더 빨라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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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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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상빈아 거기로 가져와 어 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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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빈아 뭘 빼 죽겠네 어 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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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주 뺐어 와주 뺐어 와주 뺐어 상빈 잘했어 상빈 잘했어 우리 이거 뒷까지 못 큰일하게 하자 지금 탑 밀고 있으니까 뒷까지 못하게 오케이 오 와 아주 뭐 나 윗장글도 올라간다 뒷까지만 못하게 오케이 뭐야 집이 안고기 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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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압팀 죽이는 했어야 됐어 응 잘했어 서포트한테 원래 주는게 더 좋아 잘했어 잘했어 이거는 나쁘지 않은 플레이였어 왜냐면 언틱은 조회하니까 잘했다고 병력 그만해 들어가자 마너 없는데 상빈아 화났어 미안해 어 더 빼라야 돼요 이거 피즈 있어서 못이겨 피즈 왜 아직도 안갔어 빼빼빼빼 피즈 계속 타죠 CS 타죠 이거 빠르네 꼭 해야되는 플레이였죠 하나 둘 여기 여기 블루 담아야 돼 이거 탑 한번 봐줄까 서연아 어 상 응수 있기는 한데 나 그냥 잡을 수 있긴 해 나 블루 먹으러 갈게 어 내가 할게 이거 에코 탑점이었다 응수 있oko 오케이 오케 나 호들 깍집중이라서 소통 안 됩니다 이해 좀 아니요 수도 안 됩니다 이 그가 바텀이야 이거 음이 조심 이거 은다 이거 미도 올 것 같아 어 내가 여기 개가고 먹으면서 한번 봐줄게 오케이 오케이 피오라 여기 있다 피오라 여기 있다 OK 이 거 전령 또 쭉 먹어도 돼 1분 뒤에 어 그냥 지금 바로 전령 쳐 나오면 근데 전령에 모르갈라랑 시비로 갈 수도 있어 근데 이거 우리 하트 쪽이 지금 시야가 너무 없거든? 나 미드로 갈게 이즈리언이랑 같이 다녀서 지금 피즈비야 미드로 한번 갈게 오! 온다 온다! 나 전멸도 있었네 CC 있었으면 바로 궁 쓰고 전멸 쓰면 돼 궁이 이제 CC 풀리는 거거든 이거 내가 해카림이랑 같이 가줄게 어 이거 탑 가자 어 탑 가자 탑 가자 여기 뭐가 있었지? 와드가 있었나봐 이거 다이브 해야돼 지금 지금 가야돼 바로 가야돼 어 나 간다 간다 와 저기까지 들어가 나이스 나 어떻게 미드로 가나? 미드 한번 커버해줘 호누나 이거 팁 이거 전령 먹자 개가고 나온다 전령 나온다 전령 아 이거 바텀 서민 이거 바텀 퀴즈도 가 오케이 우리 괜찮아 이거 먹으면 돼 어 전령 먹으면 돼 그냥 파워 주고 쭉 뺄걸? 퀴즈가 안보임 전령을 지금 그 누구야 제너니가 먹고 있자 너 못쓸거 같아 상대야 못쓸거 같아 이거 탈밍 맞겠어 알았어 어 중독폭이 좋아 그런거 바로 말해달라고 근데 피지가 너무 안보이는데 용이 갈게 용 생겼어 용 우리 용 챙기자 여기 에쿠있다 에쿠 여기 에쿠있다 에쿠 어떡해 용먹어? 여기다 1,2용 줘도 돼? 저? 아니면 먹어 몰려와봐 이탈이 왔으니까 이거 가자 피오라 탑이거든 나 이거 미드에다가 미드에다가 깔게 미드에다가 깔게 라인 밀고 깔고 피지왔다 바텀 저 피지한테 죽었어요 우리 용 치자 바로 치자 바로 치자 피가 없는데 이거 좀 위험할거 같은데 지금 와야돼 쳐 그럼 친다 친다 에쿠 여기 있다 치면 되잖아 이거 4대5야? 빼라고? 빼라고?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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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됐어 이 등 10일에 가 10일에 가 10일에 가 나이스 오케이 이거 다 빼먹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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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가자 용 가자 용 가자 용 가자 내려가 내려가 지금 내려가 오케이 나 용 치라고? 어 나 바텀 밀게 어 나 용 터무게 쳐 형 딩 기간고 빨리 보고 집에 가자 미드야 미드 막을 수 있지 빨리 보고 집에 가자 어 교재님 죽지마 말고 미드 쪽으로 가봅 슈루 나 집갓다올게 자 즉 갈게 나 이거 골렛 먹고 이제 위통선 탄다 그러면 병건이랑 같이 다니면서 여기 시합 먹자 우리 병건이 이제 초갈돼야 된다 초갈 아 알았어 피즈 2명 병건이 속 안 좋을 시간이 근데 이제 피즈가 센 타이밍이거든 상당히 힘들어 원딜 무조건 이거 피즈가 그냥 알리스타는 피즈 밀어줘 음 피즈 오늘 밀게 어 피즈 다가오면 밀어줘 음 에코랑 세명 네명 지금 시야에 다 보이거든 피즈가 제일 세 피즈만 밀면 돼 그냥 피즈만 밀게 에코는 밀지마 에코도 상황봐서 밀고 에코도 밀고 에코도 밀고 나 바텀 갈게 지금 바텀 피즈니까 여기 와드 철벌해 나 바텀 갈게 어 저쪽 바텀에 한 명 있으니까 싸움 되잖아 벽아 들어가면 안돼 싸움 안돼 지금 바텀 라인 너무 많아 나는 내려가야 돼서 피즈 올라가는 타임일거야 일단 미드 밀어 미드 밀면 쟤는 알아서 오게 돼있거든 네 피했다 이거 바텀 밀고 한번 해보자 어 에코 왔다 에코도 왔어 에코도 온다 에코도 온다 에코도 온다 피즈가 안보여? 여기있다 피즈에 여기있다 에코 와봤자 4대4야 에코 싸자고 올라와 빼야돼 빼야돼 피즈야 빼야돼 내 위쪽으로 올라오는 중 여기 에코 있다고 우리 여기 시야 먹자 아 알았어 같이 가 피즈 동선 봐야돼가지고 다같이 가줘 이거 이제 내가 바텀 바라도 될까? 어 바텀아 바텀아 나 이거 이제 이거 먹는다 탄 밀고 갈게 나 200원 빨리 먹고 갈게 빨리 먹고 갈게 빨리 먹고 갈게 어 어 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 괜찮은거야? 아냐아냐 또 싸워요 또 싸워 이제 내가 먹을게 응 내가 바텀 갈래 응 나 할게 없네 집갔다가 나 불로 먹을게 어 됐다 우리 지금 용 다 먹어서 그냥 4용쌈 보면 돼 지금 파밍해서 어 어차피 4용때 싸울거야 이거 오케이 오케이 나 왔어 걔가 못 먹었어 시야 다 빼앗다 여기 전부 노와드 이거 피즈가 저거 암살강 노릴거거든 이거 휘재 혼자 다니지 말고 이거 헤카린 집 한번 갔다와도 돼? 아 집 갔다와 지금 용 2분이야 선생님들 헤카린 여기 계속 밀거면은 여기 부시 장악합시다 오 좋아요 앞으로 갑시다 사이드 시야 다 봐주세요 지금 여기 여기 보이니까 이렇게만 들어가도 될 것 같아 혼자 다니지 말고 같이 다니다 아니 지금은 혼자 다녀도 돼 없어 저 위에 이렇게 있고 이거 잘라도 돼 여기 어 나 위로 가자 이거 위로 가야지 이거 자르자 자르자 애들 여기 지금 내 발로 뛰어오고 있다 여기서 들어갈게 내가 먼저 들어갈게 먼저 들어가 먼저 응수 준비 이거 조심 응수 조심 응수 조심하고 나 미드 시킬게 오케이 오케이 밀어 바로 미드를 지켜 아 미드 못치게 밧전 밀자 밧전 밀어 그냥 2차 막아야돼 2차는 막아야돼 2차는 막아야돼 2차는 막아야돼 밀어 미드 싸움 털어볼래 가서? 아 디들 타길래 저 밑으로 빠져가지고 안 돼 일단 1차는 줘도 돼 1차 주고 어차피 1분 용이야 여기서 다 해야돼 어 어 어 시비를? 들어가? 아니야 저기 낚시야 낚시야 어 저거 낚시야 우리 용 준비 1분 응 나 집 갔다올게 아 진짜 오케이 싸움 같은거야? 어 나 지금 베닛이 있어 아쉽다 지금 걸틴밋 왜왜왜 아쉬웠어 오케오케 아 근데 이제 왜 죽었어 나 피즈한테 물렸어 피즈 노궁 피즈야 아쉽다 까비 이제 용 28초니까 용 시야 같이 모자 용 나온다 아 이제 용 시야가 높긴 한데 가자 이제 야무반 야무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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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전 퀴전 지금 12초 바로 튀어야 돼 이거 사용이라서 무조건 싼 걸자 나도 퀴원하자마자 이거 용선이는 피즈 밀어내고 응 나랑 이제 헤카림은 시비르만 잡으면 됨 응 바인은 뭐 애드론 애드론 아직 멀어 이즈 멀어 살짝 빠져 바인은 상황봐서 해야 될 것 같아 바인은 그냥 피즈 물어 그 어 피즈 그냥 오는거 물어줘 어 그 이즈 지켜 이즈 지켜 용 치자 우리 불러야돼 어 어 나 피즈 문다 그러면 다 왔어 나 그냥 이렇게 쌀쌀히 나릴게 계속 어 이거 싸워도 돼 지금 싸워도 돼 피즈 다 빠졌어 나 뒤에 돌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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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뒤에 크게 돌게 피선 대학 보았어 응 피즈 간다 피즈 간다 피즈 간다 싸워도 돼 싸워도 돼 피즈 버리고 피즈 버려 피즈 버려 피즈 버려 슬로 부치고 시비르가 궁을 시켰어 오케이 끝났다 육 먹어 육 먹어 어 육먹으면 돼 육먹는다 육먹어 지금 강영웅만 탑 안 믿어 볼게요 그럼 이제 여기 점령하자 시야 다음에 Gün stb 나 이거 시앗 치고왔게 이것만 시야 치우지마 어 음 하지말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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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죽었어 잘 죽었어 우리 выдrap genau 물술 흘려를 hacer 생선 2 범죄 parce 양upun 우리 이제 바룬각 잡으면 돼 큰거 내꺼 큰거 내꺼 어 미안 내가 먹었어 여기 여기 이렇게 먹자 먹으러 간다 여기 2명 있다 빠져야돼 빠져야돼 병권아 나 텔 있어 아직 텔 있어 주워주고 소연이 텔 있대 소연이 텔 오케이 바텀 밀면 우리 바룬쪽에 있으면 돼 바텀 밀면서 가면서 갑시다 여기 와드 있다 조심 바텀 막으러 갔을때 그냥 텔프 타고 오면 될 듯 나 이거 늑대 먹는다 우리가 미드 쭉 밀면서 가고 계속 여기 있을거야 조심 피즈 궁극 조심 미드 밀면서 가고 정글로 갑시다 피즈야 안 돼 피즈야 피즈간다 피즈간다 나도 갈게 빠져야겠다 어 가격이 뭔가 하니까 이자가 오케 나이스 굿 피즈가고 있어 피즈가고 있어 피즈 나이스 피즈 깎았다 빠져있다 빠져 빠지자 빠져 빠져 아니 이거 불쉬를 걸고 오니까 지킬 수가 없어 죄송합니다 아 이거 뭐 불쇄걸고 그냥 막 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맞죠? 야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약간 쫄깃하잖아 지금 이거 괜찮아 우리가 훨씬 유리해 정말라 이거 갖고 이제부터 좀 천천히 하자고 우리 좀 약간 따라 우리 용은 4용이라서 괜찮아 아 4용이네 4용이였어 아 이거 미드를 밀고 여기로 들어가서 점령합시다 아 예예 아론을 한번 대기해보자고 나 이제 발이 못 튀어나온다 응 붙어 다니자는 뜻이지 우리 요런 데 조심해야 돼 피지라서 궁 쓰고 올거야 우리가 먼저 궁 물리면 죽어 응 우리가 먼저 넣어야 돼 아 무조건 병건이는 이제 옆에서 피즈만 밀어놔줘 이거 피즈 박섬인데 이거 물어도 될 것 같은데 피즈가 깡충 뛰면은 그때 밀어줘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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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빠졌어 입 빠졌어 까비 이거 내가 돌리면서 간다 시야 먹자 시야 먹자 이거 미리 밀면서 우리 단원 준비하자 다시 한번 천천히 입안에 좀 천천히 해보자고 어 쟤는 나 확실하게 물 사람 좀 정해줘 어 어 어 그냥 이즈 지켜 계속 이즈 지킨다 그냥 이거 이거 가볼까 어 어 어 어 나이스 궁 빠졌다 일단 상대 궁 빠졌어 11은 상대 궁 빠졌어 얘네 약간 스탄 좀 많이 빼면은 도망가는데 우리 빠지면 돼 다음 턴에 기회 또 있으니까 그럼 나 이거 밑점글 먹을게 응 우리 여기 병건이 맞으니 이거 누구야 이거 누가 있어 나 보았다 병건아 이거 미드 한번 시도해볼까 상대 궁 없을 때 오케이 나 가보고 달려볼게 달려볼게 오케이 오케이 오 오 후실 나왔다 후실 나왔다 나이스 고어 이거 살짝 빠지면서 아니 와준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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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실 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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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이겼는데 상빈아 피지 살짝 빠져 상빈아 그거는 피오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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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상빈아 그거 피오라야 어 야 나 전면에 있으니까 나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안 들어갈 거야 아니 피오라나 피오라 또 갈 수 있겠어 오케이 들어가 이거 미드 밀어 나이스 들어가도 돼 들어가도 돼 나이스 들어가도 돼 나 피오라 나 피오라 오케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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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만하자 나 만화가 없어 이거 밀고 빼 됐다 빼자 빼자 이제 정비하자 무조건 나오는 소리 훅 좀 뺏어 훅 좀 상빈아 피지는 개구리같은 애야 개구리 껑충 뛰는 삼지창 들고 있는 애 어 고마워 모르는 거 같아서 말해줬어 모르는 거 같아서 말해줬어 모르는 거 같아서 말해줬어 배워야겠다 나도 이번에 같이 배웠어 개구리 아니 그 병단이도 몰랐잖아 왜냐면 나도 밀어내야 되기 때문에 나도 피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도 피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룡 룡 일단은 저쪽이니까 걸리면 싸웁시다 오케이 그냥 바루내라는 와드 하나만 받고 용투하러 가야돼 어 갑시다 갑시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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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자 가자 우리 병거리 말자 어 병거리 말자 어 병거리 말자 안가 아이 가지말자 여기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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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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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우자 뺐어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 들어가자 어 아뇨아뇨아뇨아뇨 왜 불로먹고 불로먹여줘 오케이 여기 살짝 빼고 우리 여기서부터 시합 먹자 오케이 아 잠깐만 이거 미드 라인 관리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미드 한번 쭉 밀고 와야돼 그냥 치자 그냥 치자 그냥 치자 그냥 치자 어 상빈아 상빈아 살짝 빼 살짝 빼 해결이 와야돼 피지 가자 피지 가자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겼어 천천히 오로가요 오로가요 아까부터 잡아봐 아까부터 나이스 피지 갔다 오고고고고 나이스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이거 다 먹어 이거 이거 미드가 미드가 장로 가자 상빈아 저게 빨리 저게 빨리 저게 뭐하지 저게 뭐하지 저게 장로 먹어 장로 먹어 장로 먹어 일로와 이거 그냥 장로 발음 생기면 돼 어 알았어 상빈아 너 때문에 말을 못하겠어 미안해 상빈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코들감을 떨어 제넌이 좀 생각할 수도 있지 아니 상빈이가 내가 봤을 때 상빈이가 내가 봤을 때 너무 상빈 걸렸어 섬세가 되니까 상빈이 좋아 좋아 이거 그냥 저기 뭐지 정비하고 바론 쳐 바울이 장로 있어서 한타 그냥 이겨 바로 치자 이거 얘네 바론칠 거야 내가 마크하고 있을게 그냥 내가 한번 가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용기 딸코 바로 와 오케 간다 오모고 뽑고 갈게 그냥 다 바론 모여서 바론 쳐 바론 치면 상대가 나올거야 아니면 그냥 바론 먹고 끝내면 되고 응 오케 그냥 와와와와 이거 바론치고 바론치고 있을 때 상대 들어오면은 그냥 싸워줘 이거 누가 했어? 딜 중지하고 싸워 나 있는데 바론쳐 바론쳐 바론치래 바론치래 바론쳐 바론쳐 나 가고있다 바이 바이 가고있어 바론쳐 바론쳐 정권아 바론쳐 정권아 바론쳐 나도쳐? 어 너도쳐 나는 왜쳐 너가 핑터야 정권아 알았어 치러간다 어 이거 오는거 같다 내가 어그로 끌게 그냥 먹어 어그로 끌게 안 죽어 야 세틀도 심해 너무 없는거 어? 상민아 있다 괜찮아 가봐 가봐 다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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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 이 정도 값은 내야지 오케이 상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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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 만회하려고 잘했어 귀여웠어 미드 끌고 오네 어 미드 밀면서 이거 아니면은 바텀 먹자 바텀으로 그리고 다시 여기 점령하자 쭉 들어가서 바텀으로 밀어 바텀으로 아 이거 밍 연이 없어서 못 끝내네 미드 밀고 했어야 된다 뭐야 이거 미드 연 오케이 넣어주고 이즈 옆에서 봐줄게 한번 이거 바이 궁 30초 남았다 윙 밀어 구워 와이처 고 이거 정비 안해도 돼? 나 많아 지금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말해봐 나 500원 나 500원 티즈 돌아간다 티즈 여기가 오다 티즈 여기가 오다 어 빼다 빼다 오 빼다 빼다 집에 갔다가 벚꽃 챙기고 만나요 오케이 미드 밀면서 쭉 갑시다 나 제어와드 애매하네 나 블루 먹을게 제어와드 제어와드 사지마 템 자리 없으면 제어와드 사지마 우리 지금 너무 좋아 오케이 2,3패로만 가면 됨 짤리지 말고 티제 네 이거 탑 한번 따볼래? 탑 이거 한번 더 밀 것 같은데 탑한다 일단 2분 남았네 장로 나 여기 있을 것 같은데 됐고 여기 돌린다 응 오케이 한번 돌려주고 아론이라서 빠른가 봐 우리 이거 이거 또 이거 이거 또 떨버지 세명 뭐야 우리 음 어 오케이 계속 미드 밀어 소윤누나만 탑 밀면 돼 가자 3인 중창단 가자 내가 먹었네 또 어 내 뒤에 볼게 어 여기 뭐야 이거 불 뺐어 불 뺐어 아니야 설비다 나 갈게 나 갈게 나 뭐야 나 아 나 셀프 잡힌다 셀프 들어왔어 아 나 비즈 분이 여기다 들라 했는데 불 붙다 AULD 가볍 봐도 안 되네 이게 아니에요 오빠 이거 제가 실수했어요 이거 내가 너무 Laughing 오 ей 내가 너무 그때 너무 시작이 안 좋았어. 이거는 상빈이가 급하게 내려와 가지고 다시 한 건 될 것 같은데 상빈이 아까 피즘 못 잡은 거에 한이 있었나 보네 아 그럴 수 있어 선임력 선임력이야 선임력 까비 까비 그럴 수 있어 나 이거 정글 좀만 놓을게 이거 투구 좀 맞춰가야겠다 우리 이거 탑을 밀자 일단 소현 누나가 탑을 밀어야지 스피 없어서 정거다 이제 나랑 푸트 다이자 미드 좀 밀고 가자 라인이 너무 밀려있어 조건 잡아야돼 다 모여 가자 같이가자 그리고 무조건 피즈만 마크해줘 상빈이랑 들어오는걸 마크해 병건이랑 상빈이가 피즈가 이제 2쓰고 들어오는거를 2가 이제 점프하는거야 홀짝 뛰면 그게 2야 그거 쓸때 바로 해줘 응 먹어주고 해야돼 장로 준비하고 미드 밀면서 우리 라인 관리해주자 이거 하나만 나 스테라 뽑게 돈좀 줘봐 어 뭐야 우리 미드 어 저거 깜각인데 어 이거 대기 대기 여기 여기있다 이거 이거 콤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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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와 와 와 와 가 가 가 쭉 가 피오라 피오라 나이스 굿 다 잡았다 좋았어 장로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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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장로간다 나 여기 돌리면서 간다 응 오케이 돌리고 돌려주고 어 어 나 와드만 하고 올게 어 어 우리 빨리 빨리 먹자 이거 응 에코 태어났다 아 무서운 딜 하고 있긴 해 장로먹었어 나도 벨트로 도올게 어 오빠 오빠 먼저 빠지세요 나 나도 넘어갈 수 있어 오케이 우리 죽았다가 바론 바론 치자 우리 장로가서 오면 그냥 싸운 걸면 돼 오케이 이번에는 이거 바론 치기 전에 미드 쭉 밀어놓자 이거 한탄은 이기는데 아까 미니언 없어서 우리 못 끝냈거든 그거 할거면 미드를 밀어놔야돼 오케이 우리 바론에서 해보자고 여기서 병건이가 먼저 돌리면서 가 응 어 여기서 응 미드 밀어 밀고 있으니까 다들 바론 쳐볼래? 내가 미드 밑에니까 다들 바론 쳐볼래? 어 가자 가자 바론가자 말 들어 여기가 커몬 바로쳐 얘들아 바로쳐 바론쳐 바론쳐 바론치래 어 바론치마 지금 바론치마 자 여기로 끌게 여기 네명 다 모였어 바론쳐 그냥 지금 바론쳐 그냥 어 나 기술좀 아끼고 있을게 응 이거 바론 계속 끝까지 먹는거야 아니면 오면 싸우는거야 오면 싸워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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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퀴즈 간다 퀴즈 물었어 나는 제 감독님 빠졌어 어 다 빠졌다 빠졌다 다 빠졌다 오케이 잡았어 쭉쭉쭉 가 싸우면 무조건 이겨 다 빠졌다 가자 미리 끝내 끝내 그냥 끝내 그냥 끝내 뭐지? 우리 팀 왜이렇게 잘하지? 형 기분 한번 냈어 기분 좋았고 형 뚫내면 되겠다 이거 가자 가자 경건이가 뭔데도 돼 경건이가 뭔데도 돼 응 고고고고고고 파워터 파워터 지지 지지 나왔어요 파워터 파워터 이거 아 오케이 좋아 나이스 다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 와 개빡세다 진짜 빡세 아 GG 해야되는데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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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상대가 세네요 상대분들도 적절히 잘하시고 조합이 난이도가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팀 조합이 알리스타가 좀 어려워요 제가 숙련도가 좀 떨어져서 조합이 좋습니다 그래도 또 숙련도가 떨어지면 올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이거 이거 중심적으로 좀 연습을 할까요? 어 아니요 막 중심적으로 연습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사실 그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1,2,3순위 그 알리스타 같은 경우에는 3순위권에 들어가는 챔피언들이라서 네 이상용이지 막 주력 챔피언은 아니세요 음 한번 해보 해본 느낌으로 하는 거라 음 근데 또 대회세 쓸 일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그거 하진 마시고 아 버리진 마시고 다들 계신가요 자리에? 네 있습니다 어 디스코드 좀 들어갈게요 아 저도 그 그 제나님 네 르블랑 잘하시는데요? 아 저 사람들이 좀 보여줬어요 네 제나님 네 우리 그 르블랑 뭐 뭐 가렌 뭐 피즈 요런 애들 있잖아요 네 우리 텔포 연습하죠 텔포요? 텔.. 텔타라고요? 네네 텔포 어세친 한번 연습 한번 하죠 우리 이거 사이드 운영을 배우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은데 우리 사이드를 너무 비우는데 에? 솔키 내기 좀 힘들지 않나요? 정글러랑 같이 죽이면 되죠 아 네 알겠습니다 제발 제발 들리시죠? 네네네 아 됐다 아 저 이거 이제 실시간으로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 언니 요원판 솔키 몇 번 따셨죠? 저 솔키는 모르겠어요 그쵸 네 근데 텔포를 썼 썼으면은 라인전 일단 이득 볼 수 있죠 왜냐면 공짜 리콜 한 번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중반에 막 우왕좌왕 할 때 그게 사실 이유가 그 제넌님이 탑이나 바텀을 밀어주시면서 상대방이 그렇게 쉽게 암살각을 못 보게 해주는게 우리 팀 그 희제님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인데 우리가 그거를 활용을 못 해가지고 그리고 또 제넌님이랑 희제님이랑 같은 라인에 서 있으니까 파밍도 서로 말리고 좀 그런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거 텔포 이게 사이드 운영이 원래 어려워요 그 롤에서 제일 어려운 운영이라서 우리 스텝을 좀 많이 낮추 빨리 빨리 이렇게 좀 스킵하면서 가려면은 우리 그냥 텔포 어 미드를 좀 연습해보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음 음 또 일단 상대분 모르가나가 블랙쉴드 타이밍이 엄청 좋으시네요 네 빠릅니다 오 제넌님 이런거 좋아 이런거 라인전 압박하는거 좋아요 사실 라인전 이랑 암살자 쓰는거는 센스가 있으셔 그래서 라인에서 좀 고생좀 하셨는데 되게 고급진 것들 많이 배우셨네요 마공점이요? 마공점부터 해서 오 무빙 좋으셨고 마공점 그냥 있으면 계속 쓰고싶더라구요 각 안나와도 계속 쓰고싶은 뭐랄까 철거 계속 터뜨리고 싶은 느낌? 음 좀 자제할까요? 네 일단 아니요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 딱히 들어가실 필요는 없기는 하셨었어요 아 마공점 하고 피하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뇌절 그렇죠 돌아올 때 맞으니까 그리고 두번째는 이렇게 정면에서 들어가는거는 반응하기가 쉬워요 아 그래서 어찌됐건 피좀 깎이셨고 자연치유하셨고 여기서 이제 그냥 요런거는 그냥 직가셔도 됩니다 사실 요렇게 피 없고 이럴때 갱킹 호응이나 이런거 정글랑 서포터 두 분이서 이렇게 어거지로 하는것 보다는 깔끔하게 정글로 정글 돌고 서포터는 피 없으니까 직가고 갔다와서 이렇게 정글랑 이렇게 돌면은 뭐 미드를 한번 볼 수 둘이서 같이 미드를 본다던지 뭐 전령을 한번 뛰어본다던지 아니면 그냥 뭐 바텀에 다시 온다던지 선택지가 여러가지 있으니까 근데 여기 있으면 선택지가 없어요 예 여기 있으면 지금 으악 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갱을 가야되는 뭔가 기다린게 아까우니까 서로 상빈씨가 계속 이런말했어요 뭐야 빨리 뭐 들어가 말어 계속 이랬어요 빨리 정해 어차피 들어가면 죽잖아요 그쵸 어차피 들어가서 죽을것 같을때는 말어 하고 그냥 상빈님 빨리 정글 레벨업 하라고 돌리시고 네 짐상매님은 아니 근데 래퍼님 네네 저 여기서 레드 먹으려고 했었는데 이게 빨리 블루달라 해가지고 블루쪽으로 왔거든요 이거 그냥 레드 먹고 가는게 맞나요? 아니면 진짜 그냥 바로 블루가서 주는게 맞나요? 기다려 하고 레드 먹고 치킨 먹고 가서 블루 주고 이렇게 하셔야죠 아 알겠습니다 재원님이 닥달을 한 5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렇게 갔습니다 그니까 닥달을 했을때 닥달을 당하니까 또 하죠 네 조용히 해 레드 먹고 치킨 먹고 줄게 그러면 이제 됩니다 아 그렇게 해야되는데 어찌됐건 이거는 정글러의 영역이에요 이건 미드라이너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걸 주는 타이밍은 정글러가 정하는거지 미드라이너가 정하는게 아니에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재원님 저 근데 아까 그 그 저 피 없을때 그 상황에서 제가 만약에 집에 그냥 가요 정글러도 그냥 정글을 돌아요 그럼 이즈리얼이 혼자 이제 라인 클리어를 하는데 네네 보통은 이제 물릴 수도 있으면 그냥 한 웨이브는 포기하고 그냥 또 귀환하는게 좋나요 아니면은 그냥 이즈리를 계속 최대한 받아 먹으면서 버티는게 좋나요 뭐 일단 아까전에 상황마다 다른데 상황마다 다른데 당연히 잠깐 그 상황으로 돌아가면은 이 라인은 어 이 모르가나라는 픽 때문에 애초에 2대1 라인이에요 아 애초에 그 저는 할게 없어요 병원님이 도와줄게 별로 없는 라인이에요 그 상대방이 우리가 얘를 카운터로 쳤는데 그걸 또 얘를 카운터로 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병원님이 없는 라인이라서 사실 이건 큰 상관없어요 희재님이 제가 없어도 공백이 느껴지지 않는 거네요 네네 그리고 제가 집에 가면은 이즈리얼 귀환 타이밍에 어긋나니까 그 타이밍에 미드 한번 찌르고 그쵸 그 서귀한 타이밍을 맞추고 그쵸 여기 전령을 가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거 나야지 또 다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괜히 쓸데없이 계속 뻗튀고 있었네요 요음판 그 소연님이 엄청 활약하셨네요 피오라 카운터가 헤카림이기 때문에 네 후픽 주면 좋은 모습 좋습니다 탑 압박 플레이 좋았고요 다 휘두르고 당기네 그냥 장수야 장수 좋았고 적토마로 바꿀까요? 화웅에서 적토마는 그냥 인물이 아니잖아 항우로 바꿔 항우로 아 그리고 요거 이런거 바텀 플레이 만들때 소외님 이거 바텀 플레이 만들때 조금 다급하게 해주세요 병원님이 상황 인지를 잘 못하셨거든요 아 맞아요 그때 상황 인지가 잘 안되셨으니까 조금 다급한 목소리로 바텀텔 바텀텔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주세요 저마저 그렇게 해버리면 디스코드 터질거 같아서 그때만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강박이 있는거 같아요 강소연님이 왜냐하면 자기라도 안해야지 좀 하니까 의식적으로 한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딱 필요한 말만 맞는 말이긴 한데 저게 딱 필요한 말이에요 다급하게 하셔야 돼요 제가 테를 인지를 못해서 호응을 못했어요 호응을 못했어요 아 요것도 뭔가 뭔가 아 뭔가 잘 풀렸어 잘 풀렸어 생각보다 바이가 되게 단단한데 왜 안죽지 엄청 단단합니다 여진바이라서 아 여진바이셨구나 어쩐지 엄청 단단하더라 여진바이셨구나 아 괜찮습니다 칭찬맨님 한 번씩 죽을 수 있죠 이때 이때도 살 수 있었는데 궁극기도 있고 전멸도 있었는데 오오오오오버버 하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이때도 이제 이제 조금 요런 것들은 고급 과정인데 쉽게 말하면은 미드랑 바텀이 둘 다 위험한 상황이에요 상대방이 먼저 이 강가를 먹고 있고 이 강가 여기 시야가 우리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우리팀 정글넛 미드는 탑쪽에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이때 두 가지 둘 중 하나를 할 수 있어요 애들아 바텀 강가 시야 먹어야 돼 나 게임 못해 아니면은 너네 알아서 해 그 대신 적팀 바텀이 먼저 올라갈 거야 둘 중 하나거든요 사실 칭찬맨님이 여기 우리 정글로 들어가는 거는 선택지에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팀 정글러랑 미드가 위쪽에 있고 여기 시야가 없기 때문에 정보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그냥 지나가면 좋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누군가 캠핑을 하고 있으면 거의 무조건 죽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때는 팀적으로도 사실 우선순위를 이 바텀 강가에 많이 줘야 되기는 해요 왜냐면은 헥카림이 지금 탑에서 이득을 볼 게 없거든요 헥카림이 이 터렛을 혼자서 밀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은 이 헥카림은 압박을 하고 싶은데 이거 압박을 못 해요 그쵸 근데 그렇다고 이 피오라를 다이브로 해서 죽일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헥카림이 자연스럽게 게임을 할 때 이득을 보는 거는 헥카림이 장기말처럼 장기말처럼 이해를 하면은 미드로 움직입니다 우리 미드 정글이 바텀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미드를 막으면서 바텀을 공략을 하면서 피오라가 이걸 밀고 하는 동안 시간을 다 쓰고 바텀타로 공략하고 헥카림은 유유하게 다시 탑에 올라가서 몰려오는 경험치를 다 받아먹는다 쉽죠 네 그래서 소연님이 이거는 좀 배워두셔야 되는 고급 운영이에요 영향력을 뿌릴 때 자 내가 미드를 갈 테니까 미드 정글 다 바텀 가서 도와줘 바텀 가서 도와줘 그냥 막 무조건 어디 가서 바텀 가서 싸워라 이런 게 아니고 바텀 여기 여기 이거 이 간가 시야를 복구를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여기 다이브까지 보는 거 아니면 정글에 들어가는 거 이런 것도 있겠죠 이게 히오스에 있는 고급 전략입니다 탑 밀고 미드 밀고 한 명이 라인 닦아주면서 쭉쭉 먹어주면서 나머지 이렇게 딱 하기 그쵸 그쵸 그리고 사실 저 때는 심창맨님이 서포터니까 심창맨님도 위의식을 많이 느껴야 돼요 우리 바텀 강가 시야 없다 이때 제가 바텀 강가 쪽으로 게임해야 돼 이때 제가 왜 올라갔냐면 저 그 적패 두 명 있잖아요 미드 정글 올라오라고 했어요 병건아 올라와 빨리 이랬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저 랭크 구간에서는 이기는 쪽으로 굴려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우리가 헤카림이 이기고 있으니까 헤카림 쪽으로 가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거를 뜯는 게 이득이 아니에요 자 지금 우리 얘 잡으러 세명이 궁 쓰고 왔죠 얘 잡았어요 멀었죠 우리가 자 털을 미나요 아니죠 못 밀죠 자 얘네 얘네가 이렇게 와가지고 어? 우리 바텀 잡아먹네 어? 미드 웨이브 날렸네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이거 치는 거잖아요 그쵸 응 그러면서 이제 애써 우리끼리 위안하는 거죠 아 우리 괜찮아 우리 전력 먹으면 이득이야 하면서 아 그게 아니고 최선의 이득은 어차피 헤카림이 얘를 다이브도 못 치고 터렛 터렛도 못 밀고 음 하니까 최선은 이 1차를 다 거두는 거예요 이 게임의 가장 1차적인 목적은 이 1차 타워를 다 걷어내는 것 그러면 우리 팀 4킬 먹은 헤카림이 와서 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이쪽에서 전장을 이쪽으로 옮기고 만약에 헤카림이 또 싸움이 필요하면 여기서 또 합류를 할 수 있으니까 그쵸? 예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음 이제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사실 어 백설량님은 네 상대팀에 암살자가 있을 때 사이드에 갈 수가 없 원딜이라는 챔피언이 사이드를 가면 안 돼요 사실 네 이게 그 죽을 때마다 뭐 이제 설량님이 잘못한 것도 있고 제너님이 잘못한 것도 있고 둘의 공동 책임인데 일단 이 라인 분배 자체가 잘못됐어요 네 그런 운영이라서 그거를 알려줘봤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텔레포트를 들어서 미드가 순간이동을 들어서 미드가 순간이동을 들어서 그 단점을 텔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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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 수 있어요 이 게임은 뭐 뭐 뭐 그런게 있고 이제 쭉쭉쭉쭉 진행을 할게요 뒤쪽에 좀 중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빠르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예 생각보다 뭐 골드 차이가 별로 안 나네요 네 골드 차이는 되게 비등비등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라인을 두 개밖에 안 써가지고 상대방은 지고 있는데 라인을 세 개를 쓰고 우린 이기고 있는데 라인을 두 개를 써가지고 미니언 골드 수급량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요런 요런 이제 맛없는 맛없는 이 피오라 지금 0킬 5데스라서 죽여도 돈 얼마 안 주거든요 이런 거 잡는데 이제 막 어? 돈 300원씩 주네? 이런 거 잡는데 4병씩 쓰고 상대방은 막 미드 이런 거 밀고 CS 우리 막 버리고 있고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음 그런 것 때문에 골드 차이는 얼마 안 났어요 음 히즈 두번째 이즈리얼 솔로킬 죄송합니다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처음부터 말한 것처럼 애꾸랑 피즈랑 공공책임이에요 공공책임 그리고 이제 어 어 전멸 좋았고요 한타 하는 거 보면서 느낀 건데 어 그 궁극기 알리스타 하실 때 조금 1선에 있으면은 바로 키시면 됩니다 그냥 아 cc 안 걸려도 그냥 데미지 감소 효과를 네네네네 네 네 cc 보고 하다가 피가 깎여버리면은 그게 더 손해라서 아 자 볼게요 여기서 알리스타 스킬쿨이 10초대 거든요 네 그쵸 그래서 여기서 사실 쿵깡 빠지면은 어차피 할 게 없어요 cc 걸리고 뭐 할 게 없어요 어차피 그걸 푸는 게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붙어도 띄워줄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고 그냥 맞는 거밖에 없는데 cc 걸리면 그냥 맞으면 더 좋고 그쵸 어 알겠습니다 공공기 일찍 쓰는 습관 1선에 있으실 때 예 예 그리고 이제 보세요 우리는 이기는 팀인데 라인을 두 개밖에 안 쓰죠 계속 예 예 자 여기서 우리가 라인을 세 개를 쓰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자 지금 탈포 있죠 시뮬레이션을 그려볼게요 흠 자 우리가 르블랑이 올라갑니다 르블랑이 올라가고 여기서 한웨이브 받아 먹습니다 여기 위험했죠 응 그래서 상대방은 무조건 이쪽에 사람을 써야돼요 근데 바텀도 지금 급해 여기다 사람을 써야돼 저렇게 저렇게 여유롭게 막 그 낚시를 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얘네들이 그러면 안되고요 사실 네 근데 막 저기 평생 기다리고 있죠 네 급할게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 우리가 방지를 해야된다 쌤 죄송한데 저희가 처음에 15분까지 피드백 받는다고 한 다음에 5분 더 추가해서 아 예 그러면은 다음에 가시죠 아마 요거 다음에는 요 다음에도 뭐 계속 그냥 우리 라인 잘 안 쓰고 그래가지고 그냥 힘들었던 게임이에요 응 깨 자 우리 탑에서 이기는거 스노볼 굴리는 법이랑 두번째는 그거 뭐야 라인 라인 사이드 운영은 사이드 운영은 텔포로 한번 커버해보기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자로 가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행수님이 해주시는건가 네 이제 행수님이 해주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라이브쇼 아 팀 바꿔야겠네요 오른쪽으로 가야되는거 아닌가 우리가 응응 우리 레드 버블스 내가 느끼는건데 저 암살참할때 좀 오더 안할게요 저 왜냐면 나 좀 플레이에도 더 집중하고싶어 그럼 오더를 그 설령님이 합시다 백설령님이 그러면 메인 오더를 플레이 가는게 맞을거 같애 응 아 나 머리가 너무 안돌아가 아니 내가 말만하면은 조용히 해 넌 좀 이러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어 누구야 누구야 아 또 시작했네요 아 머리가 짖근짖근 아픕니다 아니 왜 또 칩장맨님 눈치줘 여기가 지옥인가 아 알았어요 안할게요 아버지 아니 그 상빈씨는 그 제가 그 꼭 우리가 같이 다닐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음 맞아 그래서 맵에 한 두세명 보이면 어차피 안 죽으니까 예예 그 혼자 다닐 수 있으면 가고 서로 같이 다니고 싶을 때 전우조가 되고 싶을 때 그때만 콜합시다 음 알겠습니다 아니면 아니면 상체는 상체는 소윤 누나가 하고 하체는 내가 봤을 때 휘지 누나가 하는게 맞을 것 같아 보니까 그 난 좀 집중할게 플레이 네 잘했는데 잘했는데 괜찮아요 암살차 할 때 머리가 안돌아가 아 이거저거 다 신경쓰려면 어려워 어려워가지고 마치 윤대엽이 그죠? 다 조율하는 것보다 진짜 본격적인 그 슛에 집중하면은 더 잘 내는 것처럼 그러면 백선영님이 변덕교 하십시오 어 초대 좀 해주십시오 예? 뭘 뭘 하라고요? 변덕교 하시라고요 황태사는 쌍배님이 하셔야겠네요 아 알겠습니다 초대 좀 해주세요 아 나 대박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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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드렸습니다 아 나 슬램덩크 안봐서 몰라 잘하는 선수에요 잘하는 선수에요 잘하는 선수에요 진짜 잘하는 선수 팀에 약간 진짜 제덕님 네 또 일자부시에 와드 박으셨네요 아 어 죄송합니다 게임 유리한데 아 죄송합니다 그냥 유리한게 아니라 엄청 유리한데 네 그때 알려주셨는데 제가 까먹고 있었네요 저 무조건 그 뇌라고 박아놓겠습니다 그렇게 박을거면 네 안 박는게 나요 제덕님 아 네 네 무조건 거기다 부시에다가 갈게요 제덕님 네 게임 시작하고자 잠시만 리플레이 잠시만 30초 정도만 태워주면 안될까요? 어 네네네네 저 리플레이 상대방한테 물어봐야되는데 아 물어봐주세요 하나만 얘기할게 있어가지고 혹시 1분만 기다려주세요 어 네 바로 저 지금 디스코드할때 이거 볼때는 말이 안되거든요 아 제가 방송하나를 보면서 말을 할테니까 아래 잠시 원장실로 잠시만 내려와주세요 네 원장실 어 이름이 왜 원장실이지? 롤비트 그러면 틀났으니깐 쌍배님 예 오셔야죠 아 전 따로 가나요? 잠시만요 기다려주세요 어 어 이거 뭐야 지금 키드백하러 간거에요? 살짝 짧게 말할게 있다고 한 5분 기다리셔야 될거 같은데 말씀을 좀 죄송한데 죄송한데 한 어 5분 정도 시간 더 기다려주실 수 있을까요? 미안합니다 뭐 중요한 중요한 코딩형 정글러라 네 그 하루감 제가 끝나고 저분들한테 개인적 뇌물 돌리겠습니다 아 저도 뇌물 돌리겠습니다 같이 돌리지 않냐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명이 다 아시는 분들이라 네 그러면 좋아하는 치킨이 이거 나중에 이제 중업한다면 1,3,1 운영 나올 경우에는 소연이도 나한테 막 말 많이 해줘 어 알았어 전판 너무 좋았어 오케이 아니 이게 탑이 무조건 이기니까 이게 너무 그거야 그냥 싸움하면 무조건 이겨 그냥 탑이 이기고 시작하니까 그래서 조금 무서워 내가 말렸을 때 어 그게 그 상황이 없었어 지금까지 아 맞아 근데 우리 팀 탑이 졌다 라고 가정하에 아니 걷거나 아니면 정글 때문에 말렸을 경우에 그 하는 법도 좀 대처를 해야 될텐데 음 그럼 말려봐 한번 고이 트롤을 하시라고 말씀이시죠 고이 트롤을 하시라고 말씀이시죠 말려봐요 라이언 파트너 짤리 님 있으십니까 네 이게 없으니까 이게 없으니까 말렸을 때 러너 팀 한 번 있었다고요? 러너 팀 러너 님 팀이랑 스킬할 때 아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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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나? 언제?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그때 그때 그 다이아 님이 오셔가지고 아아 아 점프로 님이었나? 그 오셔가지고 아아아 그 그 무적의 아트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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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진이 난 적이 있었어 아 기억나 기억나 에이 그분 그렇게 되나봐 아 점프로는 아니고 그냥 다이아 씨라 그냥 싸우는데 아트록스가 다 패 그냥 뭐 뭐 마킹을 하건 뭐 하건 안 돼 그냥 아트록스가 다 때려주긴 아니 저 그런 화장실 것도 없게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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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번에 나루도 연습해봤는데 아 맞어! 나루! 레퍼드님! 레퍼... 채팅창이 계신가? 레퍼드님? 아까 채팅 치시던데 가셨나? 아 계시네요 그 나루 어때요 이번에? 그거 나루 어때요? 피그 할 거면 쓰세요 아직은 뭐 그렇게 쓸만하지 않은 건가? 개똥챔이긴 하... 아 오케이 아직은 똥이구나 챔프가 그 룩삼님이 가렌도 하시는데 가렌 상대로 나를 꺼낼까 생각하기도 했지만 퀸보다는 더 안정적이지 않나? 근데 나 퀸도 할 줄 알긴 하는데 퀸은 어려워 어려워 팀 게임으로 뭔가 불리기가 차라리 K를 할까? 가렌 상대로 가렌 상대로는 나르 케일이 어떻습니까? 괜찮나요? nom K- 가렌한테 갈릴 것 같다고요? 6렙 이후에는 패드인데 왔습니다 교교 아직 피드백 안 끝난 것 같은데요? 업데이트가 느려 안교교 소연아 나 오늘 강등 당했어 언니 어디까지 나 만나러 오는거야? 막 플레사야 이제 어 뭐야 언니 나랑 똑같애 언니 나도 근데 강등 직전이야 이제 강등할 것 같애 도착했습니다 저 고맙습니다 시작해도 될게 교교 나도 솔랭 3연패 줌 교교 침착맨 선생님 벨트 왜 가신거에요? 갑자기 완성템에 떠가지고 갔어요 그게 더 비싸가지고 하면 안됐나요? 알리스타 벨트 진짜 안좋아가지고 팀이 너무 쎄가지고 이겼나봐 너무 유리해가지고 상관없긴 했는데 근데 이거 혹시 어떻게 하나요? 이번판은 제가 뭐할까요? 아 이거 제가 다 알아서 하나요 이제? 네 이제 행수님이 알아서 아 그래요? 그 옛날에 SK 그 이만수 감독대행에서 이제 감독되신거 예 아 이거 뱀픽은 다 정해졌나요 혹시? 그 약간 트리? 바루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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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일단은 그거는 제가 건드리면 안될거 같으니까 그거는 그대로 가죠 네 그대로 갈게요 그러면은 그럼 세번째 때 이즈를 밴해야 되나 아펠을 밴해야 되나 모르겠네 이거 그럼 이건 행수님이 얘기해주세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이즈를 밴하는게 맞는거 같아요 이게 중무가 너프 됐어도 생경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아펠같은 경우에는 우리팀이 잘 물거든요 이제 밴하겠습니다 생종기 없는거는 잘 무는 캐릭이라 이제 밴하겠습니다 저 울라프 밴한거 보니까 모데카이저 선으로 가져올거 같은데요 모데카이저 밴할까요? 아니요 아니 저 상대팀 픽할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신차리세요 저요? 자 그러면은 저는 서포터 그냥 무난한거 그냥 골라주면은 후픽 보고 이제 미드 탑 고르는게 공식이죠 이제 쎄다? 쎄다 그러면은 모델카이저 가져올래? 오케이 모델카이저 가져오면은 모델피오라 구도가 모델가 좀 불리한데 괜찮겠어요? 예 3신기 가면 두려울게 없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모델하죠? 모델하고 여기서 그 뭐 바텀 먼저 뽑고 싶은거 있으신가요? 어 어 만약에 상대가 아패를 했을때 좀 헬멧업원들이 뭐뭐였었죠? 아패를 했을때요? 네 근데 지금은 원래 거의 아패 이즈구도였는데 네 그나마 미포도 나쁘지 않은거 같아요 혹시 애쉬는요? 애쉬도 괜찮긴해요 근데 애쉬는 좀 딜이 안나와서 아 브라운 애쉬 아 예 브라운 애쉬하죠 그러면 브라운 가져갈까요? 네 이미 잡으셨어요 아 잡으셨군요 그럼 애쉬부터 가져왔어야겠다 왜냐면 이게 서포터니까 어차피 그죠? 저기서 애쉬로 가져갈수도 있잖아 네 근데 저게 저 세나가 서포트일수도 있고 그 원 딜일수도 있어가지고 브라운 먼저 가져오는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 상대방이 여기서 뭐 아 카르마네 아 완전 방어형으로 가는구나 네 약간 미드 카르마 하고 막 이런식으로 하는거 저거 탑카르마일수도 있어요 버티기용으로 아 탑카르마 아 맞아 어제 연습하시더라 아 아 여기 이 팁이 되게 잘 맞춰주네 오 이렇게 이렇게 방어형일 때 미드는 못 올라야되요 암살팀은 절대 안될거 같은데 이럴때 이제 제너님이 좋아하는 룰루인가요? 가렌? 아 미드가렌? 저번에 나왔어요 가렌이면서 보통카르마한테 들어오는거야 가르마니까 이거 혹시 정글벤 당하기 전에 하고싶은거 있어요 쌍배님? 저어een 자르반반뭐 자르반세주 봐요 요거 세개 근데 지금 정글 뱅 다기도 쌍배님이 할 수 있는게 많아요 그럼 원 딜까지 뽑을게요 그냥 네 에 뭐 배달까요- 여기서 갈리오 잘리오 하겠습니다 저의 카르마가 미리라고 확실하지 않아서 자갈 나오면 애쉬가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 브라움은 혼자 있을 때 심심하지 않겠네요 셀나가 아펠이라는데요? 아 셀나가 아펠 오케이 오케이 다음에는 뭐 변할까요? 어 이러면은 그거네? 취소네? 어 이러면 모르가나 변해주세요 모르가나 변하겠습니다 어? 아펠리오스래요 네네네 셀나가 아펠이래 아 죄송합니다 이 선택을 구해야게 될 거다 아펠이 살았네 정적이 흘러서 한 번 그냥 하신 거겠지 미안해 상대야 그냥 뭐 어? 조금만 보이면 그냥 바로 불어뜨네 그냥 그냥 휘제님이 한 번 그 부산으로 한 번 가시죠 미안해 가면 제가 여인 속 구해드리겠습니다 내 창을 피할 수 있게 여기서 세주안이 고르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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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주안이 세주 고릅니다 네 이게 브라운 세주가 옛날부터 브라운이라고 좀 좋아서 어 이거 프레일리오드 조합이네 어 그러네 프레일리오드 조합 이거 리산드라 하면 딱이겠다 이거 시코스는 수액 없어요 아 그리고 그 무조건 석식 먹기 전에 계란빵 이런 거 많이 먹습니다 아니 아니 어 뭐야 탑셋에 미드신드라인데 이러면은 미드는 그냥 자신 있는 거 고르세요? 미드는 자신인 거요? 네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될 거 같은데 야수호 어떻습니까? 야수호 하세요 야수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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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난 조합은 아예 모르니까 나 하세요 네 네 조합 자체는 좋아요 이거 야수호 나오면은 좋아요 세주안이가 예 근거리 AD랑 좀 좋아서 시너지가 예 야수호 실력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아 아 행진이 그런 식으로 아 그리고 신드라 너프 당했는데 물론 야수호 너프 당했지만 아 아니 행진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셨죠 됐습니다 게임 시작 브라우먼 공속룬 아 네 맞아요 브라우먼 공속룬 되시면 돼요 누가 누가 게임 시작이지 맞아 백설량님 상대 조용히 해 아 잘 미안해 내가 방장인데 내가 블랙실드 걸듯이 미리 들어오기 전에 걸어놔야되 미안해 불실 아 네 그러면 이거 제가 혹시 네 필드라야되나요 야수호 아 야수호는 테란 저마저 드디어 가장 큰 적이다 팀장님 야수호 진짜 잘할 것 같은데 아 나도 진짜 잘할 것 같아요 재훈님 진짜 잘할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아세요 재훈님 AD를 진짜 잘하셔 네 AD는 왕이시죠 아 아니 야 이거 아 여러분들 저기 봐라 AD의 왕이다 네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거 있는데 그 말해도 되나요 그 말해도 되나요 그 말해도 되나요 저에 대한건가요 예 어 어디거죠 그 허벅 재훈 아직 재훈 아직 마이크 안오셨나요 그만해 아니 그만해 저 원래 6시까지 오기로 했는데 아직 20분 남은 아 온대잖아 형은 6시까지 오기로 했는데 형은 6시까지 오기로 했는데 지금 원했어 예예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끝나고 한번 전화해볼게요 택배 아저씨한테 아니 아니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말라고 왜 하지 말라는지 알아? 또 말하려고 그거 한번 더 말 못하니까 아 저 미드한테 붙어서 하고 싶은 거 있는데 네 그 전판 피드백처럼 네 그 뭐지 그 텔 안 들었을 때 사이드 라인 관리 그 알아서 좀 잘 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거를 요청하면 될 거 같아요 서로 그죠 아 근데 그 전판이랑 연판이랑 운력이 좀 다르긴 해요 전판은 피지 같은 암살자 캐릭이어서 그렇죠 정지 간 심장이 들어 물론 이즈리얼을 거기 가면 안되긴 했지만 가서 힘들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번에는 암살자 캐릭이 아니라 저쪽이 신드라라서 그러면은 약간 모이는 아 먼저 말씀하세요 백슬라님 그 모이는 쪽으로 해야되나요? 아 이번판이요 네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번판은 저희가 약간 그 오브젝트 있을 때 이니시가 좀 많이 좋거든요 애쉬 시대주안이 야수 브라운 막 이런 식으로 있어서 네 약간 느낌을 1,4로 하면 좋아요 모델타이전은 이제 혼자 놀고 알겠습니다 확인 모델은 이제 혼자 놀고 4명이서 뭐 하다가 이제 뭐 없으면 다 흩어지고 이해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쌍배님 그래서 이 판 역법할까요? 역법도 괜찮은 거 같다 그거 물어보려는 거였어요? 예예 어 예 이번판 역법하죠 역법하고 바텀도 알리실? 예예 그럴라고 엽떡이고 엽떡이고 엽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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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와요? 아니 아니 나 울래 쌍배님이 창을 열어줘 아 그 역법이라고 역법입니다 역법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래 레드를 시작하면 블루로 시작하는 그런 뜻이죠 역법 예 역법 엽떡이 자 또 창을 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맞아 소연님 이거 압텔은 예 좀 많이 세거든요 예 그거 그 절단검이었나 그 하얀 색깔 분배량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일 땐 아마 끌고 가면 질 거예요 아마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좀 많이 많이 셉니다 웬만하면은 신데라 끌고 가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네 오케이 오케이 바늘검이요 바늘검 바늘검 어 생명의 세메치 그 소연아 그 하얀색 있지 하얀색? 소연아? 아 여보세요 아 또 안 들렸어 어 하얀색? 어 하얀색만 조심하면 돼 하얀색 괴삭이야 아 하얀색 아니면 너가 끌고 가도 죽일 순 있어 알았어 근데 평소에 데리고 가던 원딜 보다 조금 느낌이 다를 거야 쟤는 좀 자기야 우리 라인전 좀 라인전 좀 라인전 좀 무난하게 가다가 한타 때 계속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예 무난하게 좀 하자고 하십니다 좀 네 이제 저는 띠링띠링거리는데 휘제님한테 양보하겠습니다 반반하자는거죠? 반반 그거는 이제 휘제님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이거 뽑으러 가면 어디 가야되지 반반하고 싶다고 바텀 와 바텀 아 근데 바텀 아니다 음 이거 미드라도 괜찮겠는데 이거 바텀 카르마에다가 쟤 정화 들고 있어서 스펠만 빠질 것 같고 어디 가죽으려나 이거 일단 해보시고 도시고 일단 자르마님 미드 좀 많이 올 것 같긴 해요 이웃 이웃 그럼 나 이거 여기다 와드 맞고 바로 빨강렌즈로 바꿔야겠 알겠어 저기다 막 돌리니까 여기다 놔야겠다 어디 으아아아 여기여기여기 자르반도 여팍와는갑다 여기 낚시 와드 여기 와드 나이스 와드 살짝 지우고 와도 되긴 되나? 아무 말 없는거 보니까 안되는거 같은데 뭐뭐뭐뭐뭐? 아 뭐야 안들려 어? 안들려? 아니 그 상빈이 뭐라고 하는지 안들려 아아 지금 들려? 응 어 이거 지우자 아 나 10초 9초 8초 7초 6초 5초 4초 3초 2초 1초 소연아 이거 탑 바로 찌르는거는 좀 별로지? 어 별로야 어 그냥 어 내가 알아서 볼게 어 미안해 할거해 이게 소리 뭐지? 누구지? 선풍기 소리 같은데? 어 코뿍기 누구? 뭐지? 난가? 난가? 아하하하 어깨 포상있죠 먹어주고 이거 쟤네도 선도란거 같은데? 어 나 뭐야 오라지가 오빠 그만맞아요 그만맞아요 야씨 느려지게 하는거 왜 느려지는거야? 싸알레싸 카르마 카르마 큐 미니언 뒤에 있으면 안맞으니까 나 매 한번 날려줄게 위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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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마 냄새가 살짝 쏠진담 발바 안보인다 오빠 이거 우리 2대2 지는 상성이라서 그냥 나대지 말고 응응 오는거만 방어 어 이거 쟤는 이거 혹시 그거 할 수 있나? 미드 주도권 좀 잡을 수 있나 내가 아래 바위 게임 올게 오케이 어 바텀 바텀 오케이 어 뭐야 오빠 쪽 빼요 이거 다르마 노플 어 다르마 다르마 피가 없네 그럼 나 이거 먹는다 그냥 어 먹어 어 오빠 집까지마 집까지마 아무리 무거운 문제 충격 많아 없음 오케이 오케이 나 이거 계속 미즈비있게 이거 다르마 노플 다르마 저랑 같이 플래시 돌아요 하동상 하고 그러면은 우리 받아 먹을 수 있으니까 야 나 내꺼 놓을게 음 어 오빠 와드 있어요? 없어 뭐 나는 저거 저거야 찾아보기 미드 느낌이 나는데 피 한번 봐줄까 이거 어 어 한번만 좀 약간 질 간다 간다 다르반 타볼라감 어 오케이 나이스 야 끌고 끌고 주기만 할게 끌고 주기만 어 어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이거 앞에 앞에 어 그냥 빼다 빼다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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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줄게 저거 됐다 어 다르반 위에 있어 없어 오케이 밀고 갑시다 어 내가 와드 지워주고 갈게 고마워요 고마워요 안녕 아 이거 라인이 좀 하아 이거 좀 그냥 갑시다 나 못 간다 미드 못 간다 지제씨 그냥 갑자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미드 쟨 경험치 같이 먹어서 맵처 쪽 남 오케이 저쪽도 플래시 없음 자라와 프리싱 해주네 네 이거 카르마 노스펠이지 카르마 노스펠 나 이거 위에 정글 다 포기하면서 그냥 여기 시야만 잡을게 여기 여기 아 오케이 내가 여기 체크를 못하네 자꾸 나 메 2초 메 어디다 날려줄까 메 여기로 여기 사선 여기 사선으로 이렇게 날렸어 블루쪽 미드 플래시 안 빠졌다 미안 여기 있다 까먹고있어 잘못맞아 와 저거와 자르반 이거 슈퍼광역기 지금 이거 두꺼이 먹으러 가고 야 이거 이거 용한다 용간다 음 용간다 아 이거 한 번 더 가줬다 어 바텀 오는게 나을 야 지금 억내비거든 아 지금 지금 안좋은데 빠지는 판인데 와 용내비아 카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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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펠 나이스 잡았다 이거 슬로우 어 나이스 슬로우 한 번 붙여줘 나이스 나 먹었어 나 이거 사려야돼 나 전면 없어서 내꺼 왕 내꺼야 왕 내꺼야 어 아이고 미안 괜찮아요 이거 라인 밀어요 우리 미안해 눈치가 없었지 아 전상대는 뭐야 겁나 잘하잖아 고개감 어 계속 믿은거 같애 자르반 또 막 그렇게 하지마 또 서로 이번기회 화해 다 빠진다 오케이 칭찜 찡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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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병건이는 피맛을 한번 보고 싶은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우리들이 피 피기는걸 한번 보고 싶은거야 아 아 야야야야 이거 빼고 가네 어 차라만 빼고 가네 나 가네 나 가네 나 가네 이거 카레마 내 스펠이야 소연아 차라만 못해 흔들아 더 빨라 나 전면 없어서 살렸어 어 이거 투텔 야 이거 정글 와야되는데 정글도 뭐가 빼요 빼요 저글 여기 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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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봐요 얘 봐요 세트 봐 잡았다 죽었어 아이고 이거 제대로 타왔네 뒤에서 아 나 카작이라도 칠게 음 이거 위에서 최대한 보을거 보셈 어 볼일 보셈 제네가 잘한거라 이건 하하 완벽해 언제나 이 브라운만 믿으라고 까시고 괜찮아 용 한말로 욕어 없어용 차비 자르반 진짜 자르반 진짜 못큰다 지금 미더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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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졌다 그냥 빠질게 그냥 여기 시야, 시야 먹어줄게 아 나 방금 장막이 없었어 있었으면 신드라 스턴 막아주는데 신드라 블루 먹으러 갔다 이거 신드라 블루 먹고 오는거 잡을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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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텀 미아 신드라 플래시 스턴 걸었어? 아니면 그냥 스턴 걸었어? 그냥 스턴인거 같은데? 그거 볼 수 있는 사람 쟤넌 너밖에 없어 아니 저거 아탐 안보여요 내려갈게 쟤넌 왔따 자르반 어 나 메이스니까 메피 내가 이거 볼 수 있어 이거 진짜 짙은네 거기에조 다르반 저거 거기 있어 가르반 내 지울게 이거 자르반 여기있다 당연히 없을거라고 생각했지? 어 나 그냥 골렌버그로 갈게 그래 골렌버그 보똥스 탄다 약간 미드필이야 근데 자르반 이거 치즈야 이렇게 날려 이렇게 내 어 지금 쿨 어 라인을 내가 영 관리를 못했다 이거 아 이거 밀필인데 애쉬 궁 우니어 그라운 궁 곧있음 생김 생김 됐다 이제 초기화되겠다 됐어 여기 있다 여기 아마 전령 가는거 같은데? 어 전령 가는거 같은데 나 이거 밑에 밀게 어 오케이 오빠 밑쪽 무빙 해봐요 오빠 위로 올라간거에요 다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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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반 여기 자르반 여기 있어 오케이 오빠 저거 정글한테 붙어줘요 응 버리자 이거 자르반 위로 올라간다 일단 올라가고 있어 올라가고 있어 소희야 조금만 버텨봐 나 쭉 날렸는데 일단 위쪽에다가 어 그럼 한번 가보자 쿵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이거 쟤네 상태 안좋으면 전령 챙겨 지금 어 그냥 전령 챙기자 그래 지금 바텀에 두명이야 어 어 자 갈 수 있어 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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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드라부터 봐야 돼 신드라 물장 이거 오면 이거 나 스틸이 없는데? 스틸 쓰고 거기가 인원수 더 많아 문 닫아 신드라 빠져 그럼 빠지면 돼 빠졌어 나 빠졌어 고고고고고 가 가 가 왜 안가 슬로우 쳤다 오케이 용 다운다 용 27초 남았다 지금 준비해야 돼 내가 이거 바로 풀어줄게 신드라 너 풀 바로가 나 집값 희재 힘드니까 나 집값 신드라 집값어 이거 밀면 이득이야 형빈아 좋았다 용 생겼어 지우고 지우고 쟤네 바텀 집타임임자인 것 같아요 다름아 6위 저도 이거 이제 집가야 됨 이거 5대7 몇초야? 이거 6만원 나 나 1분 3 나 집가야 되는데 이거 내가 시간만 끌고 있어 볼게 시간만 끌고 있어 볼게 어 일단 너무 앙급해도 돼 대답으로 먹자 병이 너무 많아 소윤아 이거 시트텔 너랑 같이 도니? 나랑 같이 돌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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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했고 테론 나 궁 많이 남았어 어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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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거 같아 여기 있는거 같아 그냥 여기 시야만 꽉 잡고 있어 시야만 잡았어 시야만 잡았어 시야만 잡았어 이거 부순다 용 먼저 치지는 마 용 안 치는다 용 안 치는다 래퍼는 이거 뺏어먹어 어 자르반 미드 밀고 올게 어 이거 자르반 잘하나 뭘 안 돼 빼 하지마자 이거 미드 밀게 이거 미드 밀고 로미간이긴 알아서 어 나 이거 먹을게 나도 설령이한테 가 어 아 이거 내 궁 빠져가지고 주도권 넘어갔다 쏘리 형 괜찮아 괜찮아 내 궁 있어 내 궁 있어 자르반 여기 밑에 있는데 그 매 몇초 남았어 내 5초 여기로 달려 여기 이렇게 이렇게 알았어 여기있다 여기있다 자르반 가지말자 자르반 지금 보고 빠져가지고 가면 가면 괜찮을 것 같아 나 근데 우리 호응할 수 있는게 잠깐 여기 와드에다가 넘어와서 넘어와서 할 수 있나 오빠 궁있죠 응 자르반이 있어 들어가 어 들어가도 돼 들어가 오케이 심드라 심드라 파르마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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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용어가인데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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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받아줘 받아줘 거리를 안줘 거리를 아 포탑 방패가 곧 소멸됩니다 까비요 손재하 이 채 없고 나 이거 쓰면 홀 자랐어 거사 안쎄어 까비 까비 쓰는구나 내가 점멸 썼어야 되는데 죄송 나 이거 다이브 당하겠는걸 어 간대, 가줄까? 라스 위안 어린이 수리라도 내려갔어 나 이거 그럼 미데밀게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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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이거 없어 스펠 얘네 다 빠지지 않았나? 좋다 다잡아라 슬로우까지 붙었어 나이스 에브로다 여기 내가 와드 다시 올게 이제 미야 이거 쌍벨이가 너무 터트리고 싶어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할게 세트쿨 없어 이거 평타도 막나? 슬로우까지, 슬로우까지 붙였어 그거 계속해도 돼 갈 사람 없어요 나이스 야 이거 그대로 이거 라인 체인지 나도 미드로 감 어 뒤로 돌자 뒤로 돌자 차라바 온다 차라바 온다 이거 빼자 확실히 빠져야돼 나 그 갔다가 바통할게 객하고 먹고 간다 여기 핑 한게 있는데 이거 지우고 갈게 응 오케이 빠지자 완전 빠지자 완전 빠지자 오케이 방금 교전할 때 뭐 스펠 빠진거 있었어? 상대? 아 근데 지금 지금 곧 그 뭐야 조마온이야 난 항상 못봐 어 뭐야 나도 못봐 지금 지금 타이밍 제일 조심하셈 쟤는 스펠 다 오케이 쟤 다 있을거야 바탐 줘도 돼 저거 내가 밑으로 감 신드라 안보임 신드라 안보임 와두고 조시해가지고 쟤 와두고 바톰 내려갔어 안보여 응 아 나 펄 쓰면 돼 어 어 어 적당히 하다가 적당히 하다가 적당히 하다가 야 이거 다 올라갔다 이거 다 올라갔다 다 올라갔다 쿵 다 빠진 우리 뭐였지 신드라 노플 오 오 20일 20일 신나 야 이거 이거 내 반응 못하니 Q농골로 가면 반응할 수 있어 아 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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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진다 아 가지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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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모였다 다 모였다 나 그냥 정글 먹을게 응 내꺼 똥아들여서 지우기 싫을걸 갈게 요기 힘들어 아래야 응 피가 있다 다 모였다 쟤네도 다 먹어서 야 계속 К으며 우리가 더 좋으니까 계속 이렇게 매 지자 메 여기로 날려 내여기로 어 나 메 없어 지금 마나 없어서 지우고 야 와드 다 드린다 아 블루우 와드 아이온다 여기 하면 되게 타볼까? 어 직간다! 나이스! 고! 직간다! 야!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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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기 있다! 나 줄게! 빨리 먹자! 빨리 먹자! 빨리 먹자! 나 애쉬 옆에 있는 게 낫 것 같은데? 아냐아냐! 오빠! 괜찮아요! 위에! 미안! 위에 붙어도 돼요! 나 CS 먹고 싶어! 엄마야 엄마! 이거 애쉬 조심해야 된다! 나 뺐어? 나 구슬 3개 보내면.. 이거 견적 넣고 정비해? 빼야 돼 바로! 돌리지마! 진짜 뭐야? 아 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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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와 나한테 와 차라리 어... 싸움 안 되는데? 쭉 빼 쭉 빼 쭉 빼 쭉 빼 쭉 빼 쭉 빼 쭉 빼 쭉 빼 쭉 빼 쭉 배 쭉 빼 쭉 빼 조금 밀었구나 이거 소연이 버려! 소연이 버려! 버리라고! 버리라고? 아 오케이 알겠어 버릴 수 없어어!!! 잡았어 이제 빠져 이제 빠져 이제 빠져 이제 빠져 오케이 나 막아줄게 막아줄게 나 가는 중이야 나 갈때까지 기다려 나 갈때까지 기다려 이거 내 궁 맞으면 들어가 이 내 궁 맞으면 들어가 오 오 전화 뭐야 나 거의 다 왔어 나 거의 다 왔어 나 초시계 아 뭐야 자를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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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누가 누가 뭐가 있었나 뭐야 이거? 왜 안 막아줘? 근데 저게 뭐지? 아까 내가 전용목도 바로 빼라고 했을 때 뺐으면은 완전 베스트였어요 이것도 잘했는데 너무 잘했어요 그러면 모드에 살고 그냥 쭉 빠지는 거? 네네네 사워주고? 응 그게 우리 제일 베스트 그림이었어요 오케이 이거 욕먹자 응 나 이거 미드에 풀면서 간다 응 나 임피 띄고 싸우자 어 이거 먹는다 오케이 이거 야스오 기다리자 야스오 임피 떴어 임피 떴어 깡구 먹으려고 그래 이거 먹어 이거 깡구 어 오케이 어? 그거 혹시 나 10초만 기다려줄 수 있어 10초 기다리라 10초 소연이가 10초 기다려달래 나 테리 쓸 때 안전하게 해줘 자 등 갈게 어 여기 시야 먹어 주지마 열받아야 돼 나 테리 온이야 이제 해도 돼 오케이 오케이 이거 시간만 끌어 시간만 응 어 시야 계속 끌고 있다 워드 같이 지우자 바텀 계속 밀게 응 우리 지금 두명 그 야스오가 좀 멀어 빠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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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무섭다 무섭다 빠지자 이러면 그냥 우리 자리 잡았을 때 싸웠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이거 욕먹는다 너 이러면 자리가 안 잡히잖아 이거 싸울래? 이거 텔 텔 텔 와드 텔 와드 텔 와드 텔 와드 여기다 텔 와드 오케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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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피 나 세트 모노 줘 세트 좋아 오케이 오케이 둘 다 끌었어 쟤 끌었어 오케이 와 다 막아서 죽어 나이스 야스오 나 잡았다 미안해 미안해 아이 좋아 잘했어 나이스 나이스 또 가자 어 잡을 수 있을까 앞에서 노플 이거 안 했다 조심해야 내 앞에서 살았어 미친 캐릭터 오케이 나 이제 위저글벌 먹으러 간다 자 막아 위저글벌 먹으러 간다 한타는 우리가 잘하네 아 오늘 애쉬공 정말 벌어지네요 앞에 아니 이렇게 공격적으로 시도하는 게 좋은 거야 아 내가 들었는데 몰랐네 죽어 자 이제 우리 트리오 뭉칠 시간 리드 위면서 바른쪽 시야 잡죠 바른쪽 시야 잡을게요 바른쪽 시야 잡을게요 네 이거 먹어주고 갈게요 불 골렘을 수가 어 오케이 오케이 오빠 거기서 잠깐 기다려보세요 응 오빠 거기서 잠깐 기다려보세요 응 어 얘네 여기 시야 아무것도 없다 나 이거 먹는다 응 몇 개도 탁 갈게요 이거 뭐지 제넌아 너가 잘 커가지고 여기 먹읍시다 시야 나오세요 그거 사이드 적당히 밀고 우리 모이자 알겠습니다 지금 내려갑니다 고고고고고고 라인 관리만 해놓고 물면 된다 쌍배 여기 어 거기 시야 다 지우고 시야 이런 데서 대기에 맞고 시야하네 일단 앞에 노플인 것 같은데 어 아 진짜 아니다 자 이제 우리 여기 들어갈거야 여기 들어갈거야 가자 가자 근데 와드가 없네 와드가 없어서 저거받자 여기 더 새해 먹을게요 여기 뭐 있는 것 같은데 미드 미드로 그럼 푸시해? 네 미드 푸시하자 갈까? 텔 없는데 어 뭐야 물어 버릴까 그냥 힘들어 탓 내려오는거야 나 와드를 사와야겠다 나는 여기 주시 나 와드 좀 갔다올게 정비 한번 타이밍 한번 잡자 정비 정비 타이밍 템포 와드가 있어야지 그 맵을 먹지 정비 타이밍 이거 바로 미드와서 미드 커버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아 뭔가 아슬아슬하게 안되네 아 이거 어떻게 할까요 미드? 막어 막을 수도 있어 막을 수도 있어 미니언 클리어만 하는 아 물 수도 있는데 지금 싸우면 이길 것 같은데 저쪽은 1,3,1,1 기다려봐 조금 이따가 내가 각 보이면 내가 말해줄게 일단 레드 좀 먹고 오케이 나 먹여줄게 먹여줄게 어 나 사이드 가요 어떻게 할까요 어 지금 뭉쳐주셈 오케이 잠깐만 나 여기서 잠깐만 구각 좀 볼게 여기 시합 오케이 자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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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 나 갈게 궁써 그냥 오케이 궁써 말이야 아펠리오스 나 아펠리오스 보고 있어 바르봐 빼면서 빼면서 뒤로 세트봐라 flute 이야 잡았다 빼야세 빠져 빠져 빠져 survivors 궁 Ziel ivamente 아쉽네 아펠리오 너무 쎄다 아펠리오스 룡 생기네 이건 이제 룡 나오니까 룡이 잘해요 오케이 너 집 안 가도 돼? 세중에서 4초 남았다 4초 펜이 아직 안 떴어 나 500원만 룡이 못 가게 해 이거 룡 자리 잡읍시다 그럼 바로 먹읍시다 얘네 시야 못 먹어 우리 여기 자리잡아 가자 내가 먼저 올릴게 아래 바텀 먹을게 우와 저기 뭐지? 그 래퍼드님이 말해준 자리잡아 응 와라고 나 200원 나 블루 먹고 근데 나 궁은 없다 어깨 나 궁 가져올게 이거 30초만 나 궁 이거 30초만 기다려줘 오케이 오케이 나 급한 거 재네임 급한 거 재네임 오케이 죽갔다 올게 죽갔다 올게 아 지금 집사면 시야 다 뺏기는데 잠깐만 어 나 지금 바로 갈게 바로 갈게 지금 용 얘네 바론 치거든 아 이게 용 칠다 와도 돼 와도 돼 와도 돼 와도 돼 와도 돼 와도 돼 지금 와도 돼 아니면 지금 이거 용 줘도 돼 그냥 아니야 좀 많이 남아 어떻게 할까요 어 빨빨리 저기해 싸운다기 너무 이쁘긴 한데 아무도 될게 따우고 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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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워 따워 진짜에 안다 비하우마다다다다 잡는 그림 나온다 진짜 빠르게 소리가 나고 빠졌어 완전 빠졌어 나이스 아이치 달아있어 달아있어 달아 ==== 아 vice 이 자리까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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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호연 나 완전 데 persönlich 뺏어 하하 아 까비 아니 이게 자리를 잡아놨는데 사람이 없어서 빠지고 안쉬웠다 안쉬웠다 이거 집가서 돈 쓸 사람 있으면은 우리 미리 가고 포기할거 딱 내가 바로 이제 정해줄게 내가 빨리 씹살려줄게 아 레벨 좀 찍어야겠어 이거 근데 앞필만 물면 이길거 같은데 우리가 앞필을 너무 무네 물리하면 자리를 잡아야 돼 내 앞필리오스 수은장식기 나올거에요 다시 천천히 시야 잡죠 저희 많이 불리한거 아니에요 잘만 싸우면 돼 시야 여기로 잡을거야 위에 위에 바람쩍 오케이 됐다 오버 못해졌다 그럼 같이 가 쌍배야 가자 이거 내가 터뜨릴게 내가 터뜨릴게 근데 우리 두명은 다 아래있는데 나도 내려갈게 이거 한번 해볼까 개깡구 먹자 그거 먹고 TT 오케이 빠지자 이거까지 치고 빠지자 오케이 애들 다운다 다운다 그냥 빠지자 나 맞아 빠지자 이거 이득 봤어 우리 소연아 텔있지 응 아니 나 아까 텔 타고 왔어 아 오케이 소연아 소연아 여기로 여기로 돌아올 수 있어? 나 피 없어 아 어떡하지? 이거 그냥 그래도 궁 걸고 만만하네 걸어볼까? 나 택할까? 여기 와도 지우자 둘 셋 네 이게 한 명 죽었을 때 여기 시야 잡고 바론 앞에서 치는 모션을 해서 끌어들이는 거 아냐? 아 근데 우리 모델이 새롭어가지고 우리도 4대4인 건 마찬가지라 이거 아쿠스 대저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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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나 가고 있는데 멀어 좀 뒤로 빼면서 해 뒤로 빼면서 오케이 와 너무 세다 아 죽어버렸다 오케이 자르반이 쑥 들어와 바론 마련아? 맞나 이제 너무 오래 있었다 오케이 나이스 아 뭐야 아 죽은거네 이거 일단 쟤 바론 갈 것 같은데 하 일단 태어나자마자 바론 한번 뛰어보자 그럼 저쪽이 다 살았네 그럼 네 명이네 30원 먹을 것 같긴 하다 이거 바론 먹히면은 우리 여기 먼저 가서 시야 잡자 오케이 같이 가자 이제 아래 가서 시야 잡는다 네 포탑 나이스 미드 백업 갈게 아 안되겠다 안되겠다 오 설마 아 아쉽다 안돼 안돼 바비카웨이 님들 이거 이제 우리 그냥 텔 없는 사람 말고 다 붙어있죠 그거 아니야 원래? 1사 아니었어? 어 미드 모여 하자 곧 내가 먹습니다 어차피 쟤네 다 들어오는 조합이니까 1분이야 이제 슬슬 출발해 용 전멸 빠졌어 네 확인 다 모여 다 모여 이번에 앞에 전멸 없대요 미드 밀면서 모여 미드 밀면서 모여 미드 밀면서 모여 자 알아봐 여기 이거 나밖에 없어가지고 브라운드 이거 아펠만 잡으면 이긴 한데 우리가 아펠을 너무 못 문다 아니면은 브라움이 아펠쪽에다만 좀 궁 써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물리고 시작해서 그래 이번 형은 그냥 하 주면 안되는데 사용인데 소윤아 너 텔 있지? 어 나 도전 났다 너가 이겨? 어 내가 이겨 이거 너무 깜짝 놀랐으면 물어요 요가 요가 오케이 오케이 나 이거 그냥 탐 밀게 이거 타워 주자 이거 타워 주자 타워 밀렀데 이제 얘들 용과할 듯 근데 웬만하면은 신드라 끌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천천히 나 파랑구슬이 있어요 아니 세트 끌고 가줘 어 오케이 용만한다 둘 중 아무나 어 텔 있어 텔 와드 좀 와드 좀 나 왔어 오케이 오케이 너무 늦었다 이거 이거 싸우게? 아펠 물었어 아펠 물었어 아펠 물었어 아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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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카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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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카르마 카르마 가라 카르마 빡쳤어 안마 나 뒤에 볼게 슬로우 가는? 아 슬로우 붙었어 카르마 봐봐 마무리해 밑에 봐줘 밑에 봐줘 밑에 봐줘 아아 나 가는 중 계속 가 봐서요 이거 다 있냐 살았네 카르마 아깝네 살았어 살았어 못 살았어 못 살았어 이거 우리 미드 밀죠 미드 밉시다 미드 밀고 잠시만 잠시만 아 교교 우리가 빠졌어 2라인만 먹고 집 가죠 애들 다 나갔다 빠져 빠져 이거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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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페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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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버려 이거 내가 판넬을 너무 늦게 해줄까 오케이 수비 저쪽이 아펠 신드라 투구 투구 가야겠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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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미드 밉죠? 네 미드 밉다 억쟁이 줘야 될 것 같아 이거 응응 억쟁이는 주자 그럼 바텀으로? 바텀 뭔데 잠깐만요 저 머리가 늘어가가지고 네네 바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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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네 나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음 알았어 못 무나? 동 알아서 나 물 수 있는데 가보자 아 다있다 다있어 다있어 아니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라인 관리 라인 관리에 이거 어 음 나 이거 2천원만 600원만 다 몰아줄 수 있나? 이거 정글 다 버거라 6백원만 몰아줘 여기 와드 이제 시야버그로 오 이거 위험한데? 빨리 못 빼자 여기 와드? 앞을 무조건 데려가야 될 텐데 앞에 내려가면 이김? 나 근데 레벨이 내가 내가 레벨이 높아가지고 레벨 빨로 지져볼까? 잠깐만 이거 우리 탑 없어요 쟤네 탑 안보여요 이거 라임 알려면 해야돼 미드만 맞고 있어줄래? 싸우지 말고? 싸우지 말고 걸렸는데 자르만만 봐 자르만만 봐 자르만만 손꼽 빼 자르만만 손꼽 빼 이번엔 앞에 올라간다 빼 빼 빼 2절 하지마 2절 하지마 알겠어 빼 빼 빼 빼 빼 아 나 궁극길 이상하게 써서 죄송합니다 자 미드 갈게요 소년아 그거 좀 미드 믿었어 이거 많이 이득 받았다 나이스 얘네 이제 압구에 힘 소연아 레드 레드 먹네 소연아 이제 조심 이제 조심 병가다리에 큰일났다 나 이거 피어가 없다 나 있어 저 바른쪽 한번 보자 나랑 같이 먹으러 가자 나 가인 떴어 가인 우리 딜러 2명 늦어요 이거 와드만 하고 빼 나 가인이었어 가인 앞에만 잡자 앞에만 여기 다 지웠다 시야 없다 여기 여기 좀 조심해야겠다 여기 들어가지 말자 불안하다 지우고 어 알았어 나 파란투정 있으니까 너무 이거 등급해 하지 말고 이거 천천히 어 천천히 하면 이겨 우리 우리 진형만 잡으면 이겨 우리가 더 잘해 보니까 우리가 진 때는 저쪽이 캬악 물었을 때야 걸렸다 무하나 빠져나왔다 어 뭐야 이거 앞에 봐야되는데 이거 싸울 수 있니깐 네 아 나 나 나 이거 살려줘 이거 위에 진형 다 갈려가지고 다 갈렸네 다 갈렸네 끝났네 미안 이미 신화를 하나 끝났지 끝났지 저쪽 3명 아니 저쪽 4명 살았고 끝날 것 같네요 미드 쭉 밀면 끝이지 뭐 크 크 근데 앞에 설마 이거 막아 막아주다 아 근데 저쪽 뭐야 라인 바뀌어가지고 좀 전판보다 빡치긴 해 아 더 자기 포지션이야 응응 근데 저희 어 조금만 받은 피드백 드릴거면 많을 것 같아요 하이튼 수고있어요 아니 저거 앞에 뭐야 저거 저거 앞에 치자 세다 응 하아 개사기챔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잠시만 볼게요 이거 아직 이게 다 안나와서 예예 끝나시면 말씀해주세요 네 예 앞 앞을 왜 못잡았냐고요 어 저 그럼 그 잠시 제라님 데려가도 되나요 그사이에 아예 가십쇼 아 네네 가겠습니다 원정실로 내려오세요 원정실로 내려오면 되나요 커피좀 가져오겠습니다 네 네 내가 넌 못했어 지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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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잘하셨어요 템 템 맨 처음 템이 좀 아쉬웠어요 템이요 네 네 그게 상대방을 좀 더 끌고 와서 썼으면 아주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아 그러니까 자르반이 들어오고 나서 그때 템을 타도 안 늦었다 네 그때 딱 탔으면은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빨리 쓰니까 상대방이 대처할 그게 생겨버렸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상대 도티오는 이제 타고 쪽으로 빼고 네 자르반은 그냥 위에서 안 들어오고 이러니까 음 우리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빼는 건데 이제 거기서 빼자는 콜이 안 나온 거지 그래서 그냥 계속 들어가다가 이제 상대방은 오고 우리 정글은 이제 이미 집이고 이렇게 돼서 네 4대5 싸움이 나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이게 그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 레퍼드님의 틀을 깨면 안 되니까 둘 둘 둘 둘 넓 셋 셋 넓 셋 넓 넓 셋 넓 저는 리플레이 보면서 같이 옆에서 말씀드릴게요 필요한 부분들 제너님 오시면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헤헤헤헤헤헤 아니야 그래도 지금 여기서 창을 내면 안되지 뭐라고? 저는 이제 쌍배님의 창이 기대돼요 이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 큰 부분이 사라지니까 허전함 저 길들여진 듯합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피드백 한번 들어보죠 아 무슨 또 제발 창을 내줘 뭐 안돼 창을 열어줘 당신 지금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애 그럼 이따 내주세요 이따 내줄게요 정말 창이 중독이 되어버렸어 도련됨 창에 창카인 창을 열어줘 쌍배님 예예예 밥 뭐 먹었어요? 나 알 필요 없잖아요 네 알려드려 저 밥 아직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백사람이 뭐 드셨어요? 닭도리탕 먹었습니다 닭도리탕? 예 축하드립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기 뭐지 저번판 용압에서 앞에 본거 쌍배님이야? 저 기억 안납니다 아 그거 진짜 존나 잘했는데 누구였지? 그거 쌍배님으로서 어 나 진짜 깜짝 놀랬어 존나 잘했어 진짜 그때 저기 원들 저기 뭐야 저 그 국대 나갔을 때 우리 팀원이야 존나 잘하는 애인데 그걸로 본다고? 난 모르겠어 기억이 안난다 아 나 진짜 깜짝 놀랬다니까 그때 쇠저니로 들어가가지고 정화 다 빼고 풀 다 빼고 예 알겠어요 화해합시다 화해하고 그 뭐야 그 우리팀 왜 줬는지 내가 곰곰 생각해봤는데 히딩크를 안했어 아 그렇군 뭐야 또 갑자기 창이 나버렸는데 아래 좀 오래 걸리네 약간 침착맨 님도 이제 좀 즐기시는 것 같아 이 정도면 이거 근데 사실 제노님은 안 들어도 될 것 같으니까 먼저 할까요? 예 예 예 가시죠 아 됐다 보이시나요? 네 갑자기 뭐 이상한거 나온거 아니지 이거 이상한거 나왔으면 재밌었을때 일단 우리팀 잘한거부터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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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거라서 상관없어요 안 집 쌍배님이라 하신거 이거 안 나와 이따스 이따스요 여기서 이거 이거 그 정글 석배 분들 호흡이 너무 잘 맞거든요 맞아요 네 아 잠시만요 얘네가 안보여 더 자세하게 봐야지 더 자세하게 봐야지 더 자세하게 봐야지 또 와서 봐야지 그리고 여기서 문제점 이거 라인이요? 네 네 이때 같이 정글이랑 셋이서 밀고가자 이랬어야 되죠 네 이거 다 세 명이서 밀었어야 됐거든요 메모 이거 안 밀어서 지금 이거 이거 보면은 아펠이 혼자 이걸 먹어요 네 이거로 인해 이제 원들 차이가 이제 나는거에요 이게 키를 땄는데 차이가 나요 이러면 음 네 오 라인을 아예 다 박아놔야돼요 네 이거를 유지시킬 수 있으니까 이제 카르마가 오면서 네 그리고 이제 이거 다음이 우분 때인데 이거는 아까 소연님 계시죠? 선생님 지금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네 네 이거 우리 여기서 그 소연님 탑에서 이거 여기서 1대1 하실때 그 말씀해주신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거요? 나 지금 1대1로 하고 있다고 아 네 지금 왜냐하면 아래서는 빼자 콜이 나왔는데 위에서 싸워가지고 음 아예 만약 여기서 1대1 하고있다 콜이 나왔으면 여기서 이렇게 마크를 해줬으면 1대1 이기셨을거거든요 음 여기서 이제 이기면은 구도가 많이 달라지죠 네 여기서 1대1이 아니라 2대1이 되니까 아 근데 이거 아마 저 네 궁 씹혀서 졌을걸요? 아 근데 궁 씹혀도 이겼을거 같아요 1대1은 한번 다시 봐주실래요? 아 네 이거 천천히 보면은 여기서 스킬은 다 맞는데 이게 궁이 카운터돼요 그래서 저 여기서 궁이 씹혀가지고 근데 보면은 아 이거 졌을거 같은데 애매한데 이길만한데 아니 뭐 이거는 뭐 그거라서 이거 보면은 지금 자르반 딜이 좀 좋아서 뭐 아무튼 이거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17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셨네요 네 여기서 이제 또 그 약간 우리 팀에 그 안좋은 그런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처음에 이제 그 소연님이 약간 좀 슈퍼플레이를 해서 딱 나왔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엄청 이득이죠 지금 보면 네 전력 먹고 탑 죽이고 지금 보면은 골드 지금 많이 갖고 있어요 소연님이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안좋은 그게 나왔어요 한 번 더 네 그냥 이거 사실 이미 턴을 많이 썼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라인 클리어만 하고 네 모델 카이저 집 가고 애쉬 오면서 이런식으로 운영하면은 아주 베스트였는데 네 여기서 한 번 더 콜이 나와 버린거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콜 나와서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세주안이 궁도 없고 브라운 궁도 없고 근데 한 번 더 콜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집 못 가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 거의 게임이 끝났어요 아 네 맞아요 이 전까지는 아주 할만했는데 여기서 이제 아펠리오스가 잘 큰 모델 카이저 까지 먹어가지고 갑자기 돈 갑자기 3,400원 음 야 한 번에 게임이 끝났어 네 여기서 사실 거의 여기서 끝났어요 여기서 10킬로도 안 끝났는데 저의 뇌절콜을 망아줄 사람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없죠? 그럼 이거 나 그냥 아까 전부터 오더 문제로 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냥 나 직설적으로 얘기할게 이게 맞는 판단인지 맞는 판단이 아닌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아무도 못 막아 상황이 일어나고 나서야 아 안 됐나 보다 그렇게 돼 그래서 이거 좀 무한 반복인 것 같아 그러면 네 말씀하세요 강소연 님이 그 표정 감수 근데 이게 저도 사실은요 솔직히 말하면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판단인지 아닌지 백선리 님이 소설 쓰고 강소연 님이 퇴고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어차피 싸움 잘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궁극기 있으면 싸우고 없으면 싸우지 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편해요 우리가 궁극기 애초에 우리 조합이 궁극기 조합이고 애쉬 브라움 세주하니로 이제 궁극기를 인시를 걸어서 싸우는 그룹인데 이런거는 생각하기 엄청 편해요 우리가 궁극기를 가지고 있으면 싸우고 없으면 안 싸우면 돼 네 1순위 1순위를 돈 일단 돈 갖고 있는 돈 우리가 돈을 얼마나 갖고 있냐 사실 이게 돈을 지금 이렇게 2천원씩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갖고 있는데 이걸 안 쓰면 상대방은 이게 2천원씩 2천원 없는 거예요 사실 내가 갖고만 있고 이걸 안 쓰면 지금 템이 이거밖에 없죠 네 이 상태로 싸우면 상대방이랑 동등한 거죠 내가 상대방보다 2천원이 많지만 이걸 안 쓰면 네 내가 돈이 많은데 상대방이랑 똑같이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 돈을 쓰고 싸우면 이제 더 쉽게 이기잖아요 저번에 봤잖아요 우리가 한타를 이상하게 했지만 돈으로 이겼다 광키 형이 말하는 거 그런 식으로 일단 1순위 돈 2순위 궁극기 그거만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돈 만약에 싸우려고 하면 나 돈 많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일단 거기서 한번 브레이크를 받죠 브레이크하고 근데 그래도 너무 좋아 보인다 각이 그럼 이제 궁극기 여기 근데 나 돈 많아 했는데 각이 좋아 보여서 싸우려고 하면 나 궁이 없어 이러면 거기서 이제 스탑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여기 용인데 여기서는 사실 좀 그게 좀 안 좋았던 거 같아요 줄 거면 주고 말 건 말해야 되는데 약간 그 가운데 있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제가 좀 콜을 잘못했던 거 같은 게 이게 그 제가 소연님한테 신들한테 궁 쓰라 했잖아요 그래서 소연님이 신들한테만 쓰려고 이게 아껴놓으셔가지고 여기서 애쉬가 너무 좀 놀게 됐어요 여기서 차라리 그 세트한테 썼으면 좀 더 좋은 구도가 나왔을 거 같은데 이거는 제일 실수인 거 같습니다 음 아 그래도 여기서 한번 비빈 거 같은데 근데 되게 잘 해줘가지고 네 근데 여기서 좀 더 할 수 있었어요 좀 더 만약에 여기서 세트한테 먼저 해서 잘했으면 사실 이게 소연님이 아펠한테 궁 쓴 게 사실 좀 그렇게 좋은 궁은 아니었죠 맞아요 이미 죽은 상황이라서 그리고 이 다음에 문제가 뭐였냐면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싸웠어요 보면 엄청 잘 싸워요 근데 여기서 이제 22분쯤에 보면 여기서 이거 한번 하고 갑자기 아래로 가요 근데 지금 보면 용이 없어요 용이 없는 시점에서 아래 시야를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아래 시야를 먹으러 가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은 이쪽 시야를 먹고 사실 20분 넘어서는 웬만하면은 바론 시야 쪽을 먹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여기 이거 와드도 좋긴 한데 살짝 좀 더 안에다 박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어디로 가든지 보여야 되니까 여기까지는 잘 안 보이니까 아 예 그러니까 추가로 설명드리면은 일단 용이랑 바론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시도할 곳에 와드를 박는 게 정석이에요 네 근데 방 같은 경우에는 용이 없고 바로만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목표 설정은 바론에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론쪽에 시야를 잡아놓고 이제 1-3-1 조합이잖아요 일단 그러면은 1-3-1 그 양 날개 쪽 날개 쪽에 몇 명이 붙는지를 확인을 하고 이제 나머지 세 명이 움직이는 게 제일 안전해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고급 고급 심화 과전으로 들어가면은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바론치기 애매하잖아요 네 네 네 용은 없고 바론이 있지만 우리가 바론이 시도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시야를 어디에 먹는 게 좋냐면은 네 상대 버프예요 블루, 레드 좀만 돌려보시면은 21분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자 여기서 레드가 있지만 우리는 귀환을 잡아야 돼요 이게 한 번 더죠 안 좋은 한 번 더 돈을 쓰고 와서 이제 브라움, 애쉬 이제 세주안이가 적 보면 노란색으로 뜨잖아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쪽으로 시야를 들어가서 싸움을 유도하는 거예요 네 이게 좀 고급 그러니까 좀 심화 과정이긴 한데 용과 바론이 애매함 없으면은 우리는 상대 버프 쪽으로 들어간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네 조금 어렵긴 한데 나중에 게임하다가 생각나시면은 그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요 그 지금 바론이 살았고 용이 없으니까 용 앞에 상대 블루 정글에다가 와딩을 하고 네 버프가 있으면은 우리는 미드 밀어놓고 거기서 대기를 하던가 그렇게 싸움을 걸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을 원하면은 그렇게 거는 게 좋죠 싸움을 안 원하면은 우리가 유리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안전하게 시야만 먹고 이제 1,4를 하든 1,3,1을 하든 네 군대 쪽은 그 양 날개에 몇 명이 붙는지만 체크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바텀이 우리가 1,4를 했어요 네 근데 모데카이 쪽에 한 명이 붙었어 네 근데 그 한 명이 누군지를 확인하고 이제 본대 쪽에서는 우리가 4,4를 이기냐 네 그거를 좀 계산하시면 좋아요 아 그러면은 1,3,1인데 네 이제 우리가 3이고 상대방이 그 저쪽 상대 블루 정글에 안 보여요 네 그런 상황에서요 사이드로 상대 레드 정글로 와가지고 이니쉬를 걸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본대 쪽은 날개가 보일 때까지 사려야 돼요 아 사워 쪽에서 안전하게 수그리고 있다가 이제 탑에서 바텀이나 이제 바텀 쪽에서 몇 명이 보여요 네 그러면 그때 이제 반대 쪽으로 움직여주는 게 좋죠 아 아니면 이게 또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바텀 쪽에 붙었는데 우리가 바텀에 잡으려고 두 명이 왔어요 네 근데 모데카이저가 오래 버티고 우리가 펠로포 속도도 나쁘지 않아 그러면 이제 붙어도 되는 거고 네 약간 이게 상황마다 다르긴 한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좋아요 근데 좀 어렵네요 1,3,1로 해가지고 본대가 사려주면서 뭐 이렇게 해주면서 계속 하면서 CS를 3개 다 수급하면 그냥 그 상황 유지만으로도 유리하니까 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되게 1,3,1이 엄청 어려운 조합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1,4 조합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안전하고 네 제가 맨 처음에 그 1,4라 했잖아요 네 그게 그 1,3,1이 좀 어려워서 모데카이저를 혼자 하나 보내고 우리는 이제 네 명이서 그리고 보면은 애쉬가 이렇게 궁을 날리면 이게 2,1씨가 되거든요 멀리서부터 네 그리고 애쉬가 궁 맞춘 거에 세주아니가 궁을 맞추고 그리고 세주아니가 또 받고 야수와 궁 쓰고 브라운 와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 이게 4대4는 거의 웬만하면은 이기는 조합이라서 1,4가 좀 더 운영하기 편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제일 좋은 건 여기서 바로 이제 그 세주아니 궁 들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좋았는데 박치기도 안 맞고 막 이런 식으로 돼서 좀 좀 상대방이 뒤로 빠졌어요 네 원래는 이쯤에서 고정돼야 되는데 네 보니까 백설양님이 원한 건 이쯤에 고정시키는 한타였는데 여기로 이렇게 빠지니까 타워가 있으니까 모데카이저가 아무것도 못해요 네 음 사실 모데카이저는 여기서 그냥 심드라랑 1대1 그냥 4대4 해라던 애 이런 식으로 네 네 딱 이렇게 된거죠 음 진짜 너무 애매한 상황이 많았다 네 사실 근데 이 게임이 좀 불리해져서 많이 좀 불리해져서 이렇게 된거라 근데 보면은 네 지금 이 상황에서도 돈은 저희가 더 많아요 음 네 네 불고차가 있네요 네 말씀하세요 1대4에요 모데카이저가 만약에 바텀에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쭉쭉 밀다가 상대방이 우리 안 밀고 있는 탑 쪽으로 한 명이 가고 4대4 대치를 하고 있으면 계속 그냥 대치를 하면서 그냥 있는건가요? 그러면은 이제 모데카이저가 만약에 봇을 밀고 네 상대방이 그 탑을 간다는 걸 가정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모데카이저가 봇을 계속 밀면 돼요 상대방은 그럼 탑을 계속 밀고 네 그러면은 상대방은 계속 밀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은 상대방은 2인시 걸 수단이 자르반밖에 없어요 거의 네 근데 우리는 2인시 걸 수단이 많아요 네 멀리서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2인시 걸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네 나 걸리면 어? 걸렸다고 가고 만약에 애쉬가 궁 날렸는데 못 맞히면 아 안 맞았네 빼자 이런 식으로 우린가 저희는 우리가 2인시를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싸우고 싶을 때 싸우고 싸우기 싫으면 안 싸울 수 있는 조합이에요 네 약간 좀 쉬운 조합이죠 네 그래서 그런 만약에 그런 경우가 나오면은 유리한 거는 보이죠 이제 선택권이 많기 때문에 아 아 그리고 뭐 애쉬 메 같은 걸로도 이제 시야 볼 수 있고 아 아 아 아마 이 다음이었나 이 다음이었나 언젠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 한번 난리 났는데 근데 사실 여기서 이제 그 저는 좀 이 뒤에부터는 그냥 좀 막 으악 으악 이런 게임이라서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해요 아 아 네 여기까지만 그 전에 안 터지면 여기까지 안 오니까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명이 모이고 한 명이 밀고 이니시 걸면은 응 알에서 합류해서 잡아먹기 아니면 알에는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가 네 명이 있을 때 소연이는 항상 빠지고 소연이한테 붙는 사람이 누구냐 보고 만약에 소연이한테 2명 이상 붙었다 이니시를 열면 되고 항상 그냥 숫자 싸움 그리고 텔 체크 소연이가 텔이 없는데 상대방이 텔이 있으면은 걸면 안 되고 만약에 텔이 없는데 상대방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에 에 그럼 이제 모데카이저가 밀고 와줘야 돼요 밀고 오고 밀고 오고 왔다갔다 합류해주고 네네 그렇게 하는게 제일 편할거에요 아니야 내 생각인데 핵심은 두가지야 돈 브레이크 걸고 궁극기 여부하기나 뭐 20분 넘어가면 바로 시야죠 요거 세개 응 그냥 오늘 할 거는 그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되게 복잡하니까 궁극기가 있을 때 싸우고 돈을 쓰고 오면 싸우고 돈을 쓰고 오면 싸우고 돈을 쓰고 오면 싸우고 안 쓰고 오면 안 싸우고 그것만 더 얻어가면은 오늘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방금같이 궁 의존도가 높은 조합일 때는 궁극기가 있을 때 그렇게 하는거구요 이게 조합에 따라 달라가지고 방금 조합 같은 경우에는 궁이 있을 때만 싸우는게 거의 좋죠 유희왕이네요 내 턴을 소모하고 턴을 맞춰야 되나요 아 맞아요 근데 롤은 턴 게임이에요 네 턴 게임이에요 턴 두 번 쓰려고 하면 안 되나요 네 근데 그니까 턴을 두 번 쓰려고 하면은 이제 엄청 강해야죠 저희가 무력으로 어거지로 두 번 쓰는건 되는데 방금처럼 어거지로 두 번 썼다가 아까 그 탑에서 아펠이 다 주겠죠 네 네 그런 식으로 무력이 안되면은 그렇게 망하게 되가지고 근데 유희왕 할 때 몰래 막 친구 할 때 두 장씩 뽑고 그러지 않나 그만해 아 초대 준비해주세요 쌍배님 알겠습니다 저도 좀 부탁드릴게요 예예 그 혹시 팀원분들 모두한테 얘기하는건데 제가 아마 이거 하자 이거 하자 여기까지 더 하자 이랬는데 본인 뭔가 각 안나오나 싶으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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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려주세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더 우왕좌왕거려 그냥 한 명이 그냥 따르는게 더 나아 그거를 강소연만 해 어 아 말리는거? 쌍배 나는 네 부정확한 잡소리가 껴 그래서 강소연이 말할 틈을 안주게돼 강소연만 아니 근데 쌍배님은 쌍배님이 말한대로 안하시던데요 아니 나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나는 나는 맨날 라인전 이겨서 맨날 세가지고 나도 자신감이 넘쳐서 될 줄 알았어 그건 어쩔 수 없어 우리 모두가 판단했는데 실패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거야 오케이 그럼 한번 실패해 봅시다 실패해서 맞아봐야 알겠지 뭐 응 아 그리고 상대방 분들이 그 잘하시는 분들이라 아 맞아 아 여러분들 기죽 아니 기죽 죽으라고 사실 좀 더 세신 분들 일부러 많이 뽑아왔어요 우리 더 기죽을 하고 근데 할만한데 그래도 할만하고 이겼기 때문에 이게 지금 좀 예 신기합니다 벽이 느껴지거나 그런건 아닌데 저분들 대부분 다이아입니다 저기 어 그래도 저기 어 저기가 두 명인데? 스팡님은 원래 약간 게임 센스가 좋으신 분이고 저기 서포터 하시는 분도 롤 오래 하셨어 다 잘해 서포터 너무 열받게 너무 짤짤이 너 내가 뚱뚱이 하면 저쪽도 뚱뚱이 해서 정식으로 1대1 해야지 얍실하게 막 던지고 도망가 던지고 도망가 어 저기 스팡님도 그렇고 다 피지컬 좋으셔 특히 서포터님은 실물도 피지컬이 오지셔 좋겠다 재원아 왜왜왜 아 너 저사람 영도보고 좋아했잖아 아 뭔소리야 아 지금 아 잘하시네요 하고 친추도 좀 걸어봐 이미 걸었어 다 드셨더라 그럴 수 있어 좋아할 수 있어 사랑에 빠지는게 죄는 아니잖아 아니 뭔 사랑에 빠져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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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판에 그 재느언니도 오더 좀 해주고 같이 해주고 다 같이 말하면서 한번 이겨봅시다 알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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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팀장님은 오더를 어떻게 이거 아니 왜냐하면 팀장님이 좀 집중을 한다고 하니까 이걸 확실히 뭐 교통정리를 그러면은 일단 휘재님이 이제 전체적인 오더를 내는데 제가 거들게요 거들기 두 명이 거들기 좌우 호법 네 그리고 쌍배랑 나는 자크 달기 우리 둘은 그냥 우리는 그냥 우리는 그냥 울음소리만 내기 좋아좋아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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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조교 렛츠고 렛츠고 렛 오우 배는 다 정해져있죠 배는 아펠 바루스를 풀면 어떻게 되나요 아유 안돼요 저거 너무 날먹 재미 우리가 바루스는 안되나요 저희가 되긴 해요 그러면은 블루 때는 바루스 일단 자르지 말자구요 아 자르지 말자구요 세번 해도 세번째로 어설피이 상대가 자를 수도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거 방금 피드백 정리한거 이제 채팅에 올렸으니까 저거 한번씩 읽어요 우리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이벤이죠 네 조이벤 렛 렛 렛 렛 아펠 되시나요 저요 네 아펠 렛 대명불리 대명불리 백설양님 네 저 약간 저런 고급 정보는 디코에 하면 안될거 같애 왜냐면 우리 맨날 디코로 들어가잖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지울게요 이거 합툭했어 고급 정보가 아닐수도 있어 일단 렛 하시죠 앞에 넵 넵 네 어떤 수고를 내몰렸을 때 더욱 강해지는 법 강해지는 법 근데 시험에 대해 그 망코마는 그거 뭐에요 이즈리열드 하는거잖아 이즈리열드에서 꿈뚝꿈뚝 하면서 두드득 두드득 하면서 막 앞에서 막 패드파드 거리고 망코마는 뭐 잘하시는데요 선생님 좀 비슷해요 아 나 유튜브 편집점인거야 뭐 잡을까요 망코마는 어 왜 비슷하지 여기가 트럼들 잡죠 트럼들 깐티온 깐티온 별론가요 그 잠시만요 그 모델 나왔는데 자신있는거 있나요 소년님 저 레넥톤 한번 해볼까요 레넥톤이요 예 어우 잘하지 소년님 레넥톤 진짜 잘해요 근데 소년님이 레넥톤 할거면 미드님이 AP를 하셔야되요 아 그르네 아니면 저 비원디를 할까요 어 비원딜 되시는거 있어요 어 비원딜 되세요 직스 직스 저 비원딜 되는거에요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누누 혹시 누누 뭔지 알 수 있나요 저거 어 잠깐만요 잘못 골랐나 자르반 자르반 아 자르반 잘못 골랐나 자 저 뭐 고를까요 여기서 그 그러면은 레넥 레넥이랑 비원딜 뭐하세요 저 베이가랑 직스랑 어 그러면은 레넥 직스 아 알겠습니다 예예 이게 트론들 직스 조합이 좀 많이 좋거든요 녹음을 하셨나본데 빈세스 빈세스입니다 직스 좀 어디 한대 맞았다 목소리 자꾸 누가 침착미나한테 개인기 시켜 직스 아냐 이즈 약간 이즈리얼이 더 잘 어울려 킹 받는게 약간 잘 어울려 아 그럼 침착미나 다 뽑으신다 예 그 브라우마이실 때 예 기동력의 장화보다는 예 아 좀 빡세라 신속의 장화 아니면은 좀 방어 신발 있죠 예 헤르메스 신발이나 닌자의 신발 그렇게 세개중에 하나를 가시는게 좋아요 아 그게 신속의 장화는 아니 그 기동력의 장화는 안좋은 이유가 브라움이 싸우면서 앞으로 가야되잖아요 예 근데 부동력의 장화는 풀리니까 차라리 가실거면은 신속의 장화 빨리 따라올게 차라리 기동력의 장화는 아예 그냥 선택지에서 모든 네 아예 빼버리세요 여기서 이제 카르마베가죠 카르마베가죠 카르마요 예 근데 상대가 시식이 많다 그러면 이제 헤르메스 신발도 되게 좋아요 음 헤르메스 상대가 오레이디다 그럼 닌자의 신발 그렇게 선택하는 것도 좋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저 지금 생각 들었는데 강패를 이선마로 안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어 쉽게 생각하면은 라인전을 세게 하고 싶잖아요 브라우마 할 때 예 그럼 큐를 더 찍는 거에요 근데 보통 큐 세게 이선마 아 아 그렇게 하는거에요 근데 내가 라인전을 힘을 더 주고 네? 큐 다하고 룰루벤 하죠 룰루벤이요? 네 라인전을 세게 하고 싶다 큐를 더 찍는 거에요 아 근데 무난하게 하고 싶다 큐 세게 방패선마 남 W 아 알겠습니다 E를 제일 나중에선마였어요 멍청하네 네 죄송합니다 아냐아냐아냐 아냐아냐 맞습니다 멍청하네요 멍청하네요 답 안오는거 보니까 세나 아 아 펠이요 아 펠 아 펠 아 펠이 벨인데 어떻게 아 펠을 해요? 아 그러네? 어 잠깐만요 아 저거 전에 온거구나 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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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요? 도시력으로 어떤거 드릴까요? 서포터? 세나 맞대요 아 그러면은 여기서 알리스타 고르죠 알리스타 내 타자 실력만 믿으라고 어? 한테? 어떠시나요? 어? 한테? 든든해 오케이 야 주캐죠 이재원씨의 주캐 재현님은 근데 주캐할때는 어드랑 전부 다 돼 모일입니다 모일 와 생각한거보다 손이 먼저 반응해 믿어주시죠 거의 신 그자체 여기서 진짜 못하는 모습 보여주는것도 근데 약간 전략일수도 있어 전쟁의 신 그럼 판타운 벤이 풀릴수도 있어 아 신드라인데? 너무 못하는 모습 보여주네 아니 왜? 보험 깔지마 또 죽는소리 하나요? 아 팀다니님 진짜 보험은 아닌데요 신드라가 카운터에요 시즌 32호 죽는소리 카운터야? 그 신드라가 지금 너프 먹어서 엄청 안좋대요 아 그거랑 별개로 치퓨라는 그 판타운을 숨을 못 쉬게 만들 수 있어요 상대님 안되겠네요 수고신다는데 가주시죠 아 잠시만요 이거 저 물어볼게 있습니다 체더님 네 지금 카톡 확인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죽는소리 너무 많이 해서 죽을까봐 걱정이야 진짜 갑시다 가겠습니다 갑시다 근데 쌍맨님 예예예 카톡을 한거 맞아요? 쌍맨님 너무 티내는거 아닌가요? 카톡을 보십시오는 이랩갱이잖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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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할때마다 그거 같은소리야 난 왜 질렸지? 카톡을 한거 만다? 질렸는데? 공개 이랩갱 카톡 보십시오 아 됐어 아 이랩갱 안가겠습니다 어 루시아는 뭐에요? 루시아는 루시아는 뭐에요? 상대 그 도현님이 루시아는 엄청 잘한다 아 그게 아니라 엔씨는 뭐야? 뭐야? 아 잘못 골랐나봐 아 오케이 더 강해져서 돌아온 바 내 인내심을 시험하려 들지마 좋아 간다 제가 진짜 밑밥은 아닌데요 네 34호 35호 만팀은 오랜만에 합니다 아 잘 들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하긴 해요 잘 들었습니다 클라스는 영원하잖아 나 지금 열받았어 아니 님들 나 뜬금없는 소리 한판 했는데? 우리 팀 솔랭 통계 다들 승률 50% 다 넣었네 나 세판에서 세판 다 졌어 와 레전드네 아 잠깐만 알리를 팬하시면 어떻게 해요? 어 뭐야 아 창 왓더파악 장을 열어 장을 열어 장을 열어 재원님 나가주세요 초대드릴게요 다 모두 다 조용히 해 다 키보드에서 손 떼 누구야? 아 힐이 없네 그만해 알고 했잖아 진짜 너 진짜 몰랐잖아 지켜줘 지켜줘 난 기만 미안 내가 창내서 미안해 그 말할 시간에 밴이나 잘해 알아서 이번엔 알리시다가 밴하면 안된다 제가 분위기 좀 밝힌다 그 위험이 가장 큰 적이다 알리 밴하면 안돼 하지마 이건 진짜 재능의 영역이야 나 직스 맞지 나 직스 맞지 지금 또 왜 저래 또 아 머리 아파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다 귀여워 아 난 저런들 아 이거 쟤 마이클 아 골라지네 밸 안됐네 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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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내가 구조를 모르니까 밴이나 픽 뭐 이런 어떻게 뭐 표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힘들어 그렇죠 그렇죠 좋아요 정복자 들어볼까? 이번에 그리고 상대는 견제가 좋잖아요 지금 세나이시잖아요 네 재생의 바람 알리스타는 좀 다르게 불그레이지도 되게 좋거든요 근데 소생도 되게 좋아요 소생 소생? 소생? 네 상대방 정글분 EQ 한 번씩 빅 내주세요 맨 밑에 있는 거 이게 유지력이 되게 좋아져서 우아왕 패시브로요? 네 쌍배님 이거 갱 갔을 때 초반 갱 때 웬만하면 플래시를 뺀다고만 생각하세요 웬만하면 아 알겠습니다 플래시를 뺀다는 그리고 지금 상대 조합이 다 뚜벅이라서 가는 데마다 풀 나오거든요 맛집이에요 맛집 알겠습니다 멍하다가 제가 뚜껴요 쌍를 님 예 카톡 한 번 봐주시죠 알겠습니다 이래게임 가자고 보겠습니다 이래게임 와달라는 얘기네 하아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자 히팅크 갑시다 이기려면 히팅크 가야 돼 자 이래게임 하아 생각좀 해보겠습니다. 생각좀 많이 하시고 마음이 딱 되신다면 그때 말씀해주세요. 자, 뻥이요. 아, 잠시만. 아로미가 불러가. 아, 고양이 기르시나? 원래 귀여워. 이댑갱 아니에요. 그럼 허접한 수는 안됩니다. 히딩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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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해, 집중해! 가자, 가자, 가자. 나만 하면 돼. 종화야, 종화, 신드라. 쟤나 너의 생각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근데 나도, 신드라가 종화된 거 보고 그런 것 같아. 어. 뭐야, 또 화장실 크리야? 토일렛 이슈? 아, 이거 뭐야 이거. 생선까지 삼십시오. 자,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토일렛 이슈가 잠깐 있습니다. 퍼즈, 퍼즈, 퍼즈. 퍼즈 어떻게 하지? 퍼즈, 퍼즈라고 쳐. 왔어, 왔어, 왔어. 어머 세상에, 저 왔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다시 고고. 아 고고. 희재한테 뭐라고 하지마. 죄송한데 다시 어떻게 해제합니까? 어, 됐어요. 됐어, 됐어. 아, 예. 아, 나 이거 빨강으로 바꿔야 돼. 늦었다. 이거 임배 안 가는 건 뭐, 국룰인가? 뭐, 가면 안 돼. 와드, 여기 와드? 와드? 응. 웬만한 티게임에서 임배는 좀. 앙! 됐다. 이거 황제리 씨 한번 해주십시오. 됐어. 저희 돌아와서 갑시다. 이 정도면 황제야.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저기 안에 있는 거 같은데? 예, 이거 아니라며. 봐봐, 저기, 저기. 아니네? 여기 있었네. 쟤네 설레 같은. 어, 오빠 그거. 어, 됐어, 됐어. 이 정도까지. 와드 나중에 지워도 돼요. 어, 알았어. 경험치 같이 못 먹잖아. 까비야, 깝소. 그럼 나 이렴 보자. 상미야, 경험치 너 먹어서 이득이야. 나도 그 생각 했었어. 응, 그런 거 같아. 또 얄밉게 하네. 저기, 라인전이 좀 세가지고. 우리 쭈구리. 이거 좀, 미드 조심해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 탑은, 옮길 수 있음? 이번에 탑북으로 한번 돌아볼래? 미드 탑 위주로 해. 지금 바툼 어차피 라인.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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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봤을 때, 미드 많이 올 거 같아, 이거. 하나도 못 먹었어. 자. 렉터, 연기. 연기 들어가, 지금 연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내꺼. 어, 들어갈까? 아니야, 아니야. 들어가! 아, 이제 이쪽으로 내려오겠다. 저쪽, 정글. 이거 우리 시야 먹자. 아, 나이스. 됐어, 나이스, 나이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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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 나이스, 나이트. 아, 나이스. 이거 바비게스타운, 그럼 내가 봐줄 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 다행히 해도 내가 봐줄 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 다행히 해도 내가 봐줄 수 있어. 여기 있는 거 같은데, 아래에? 없어. 나 그거잖아. 도는 거. 아, 이거 칼랄불이 온 거 같은데? 아, 칼랄불이 줘. 어. 바텀 이거 역으로 돌아서, 돌아서 갈 거 같아. 어, 조심할게, 조심할게. 네. 신드라도 안 보여. 어. 어, 자르마 여기 있다. 자르마 여기 밑에 있다. 어, 나도 가정 쳐야지. 신났죠. 어, 돌아서 갈래? 아냐, 아냐, 아냐. 자르마 내려오나?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먹고 내려온다, 자르마. 네네, 확인. 일단 시들 많았어. 자르마 뺐어요. 아, 조심. 이거 마저 먹고 가야겠다. 다시 온다. 이거 라인 어떻게 당겨지나? 바텀 조심해. 이거, 자르마 또 갈 수 있어. 자르마 계속 아래 있어. 하나 당겨줘야지, 맨으로. 집판 잡을 거 같기도 하고. 어. 나 이거 늑대 먹고 집에 갈게. 응. 응 나도 미드 밀고 갈게 내가 굉장히 쓸모가 없네 집 갈게 어 아 설량이 그 히딩크 킬 해 히딩크 켜 응 아 나이스 미친 강소연 진짜 미쳤다 아 이거 전멸 빼놔서 그럼 와 진짜 미친 강소연 좋아 좋아 이거는 상빈이가 좀 미쳤어 나이스 좋아 이거 자르반 탑 이거 자르반 탑 쪽이라 정글 들어가면 될 듯 흥들아 이제 훅하니꺼야 웰링탑이야 나 이거 엄청 깊숙하게 막아줄게 상빈이 거기 갔다가 훅간다 엄청 깊숙하게 막았다 지금 응 좋았다 훅이 어 오케이 나 이거 밀어야 돼 응 어 여기 와드 줌 응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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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로밍 한 번 봤다 봐 볼게 어 간다 나 호응할게 그 템이야 그 템이야 나 거기서 풀 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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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털뜨린 털뜨린 아 아 나 상하게 있어 까비 까비 아 나 이거 툭 빼야 돼요 이거 툭 빼야 돼요 나 이거 툭 없어서 못 돌려준다 어 어 나 나 강우생이랑 해 나 강우생이랑 갈게 와 죽었어 아 백업을 말했어야 되는데 빨리 오라고 이런 브리핑 해줘 싸움 걸리면은 내 말을 안했어 내가 지금 도망갔는데 빼기만 하지 말고 바로 브리핑 해줘 응 어 우리 그냥 용 가버릴까 애매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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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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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고 있다 친들아 여깄어 나 여기 여기 와줘야돼 점사 불러 점사 불러 점사 불러 점사 불러 점멸 빠졌어 저쪽 나랑 똑같아 궁 있어 나 궁 있어 어 야 나 텔즈원 가능 나도 텔즈원 가능 어 뭐야 와 너무 쉽게 빠져서 가는데 용쳐 용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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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라인 버릴게 그냥 용쳐 용쳐 아 용쳐 신데라 직간다 바로가 바로와 어 용치면 돼 용치면 돼 갈게 나도 갈게 세나드 온다 빨리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이거 바텀 올라오지 그냥 아니야 아니야 나는 이거 먹어야지 먹지 알아서 먹지 자 간다 온다 어 눈 받아 온다 빠져 어 이거 전면 쏟아도 빼 전면 쏟아도 빼 전면 쏟아도 빼 전면 쏟아도 빼 어 이거 빼야돼 그냥 빼야돼 용 먹었어 이쪽이야 오케이 됐다 빠지냐 바라만 내려오나 근데 이거 희진 누나 이런거 이런경우 올라와줘야돼 바로 이거 이거 밀려갔다 오늘 저희 조심해 조심해야되다 이거 네 두개 사방에 그냥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서 마공점으로 빠질거야 바텀 전멸 없어 오케이 레드 털렸겠나 레드 털렸 수도 있을거 같아 이거 바텀에 시험 없으니까 바텀 와도 되겠다 내가 미드 밀게 지금 히스트로 많아서 짐 깔 듯 레드 털렸다 이거 레드 털린 이거 갈게 조금만 기다려와봐 조금만 기다려와봐 오빠 우리 싸우면 이겨요 어 우리 싸우고 지금 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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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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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가자 가자 WQ 변건아 보여야지 쓰지 보여야지 일단 이거 lightly 잡아 확실하게 잡아 확실하게 잡아 이거 오빠 이제 이거 라인 밀고 오빠 집 안가도 되면 자유 시간이고 집 가면 가야되면 가요 나 이제 레벨업 해야돼 내가 제로가 제로와 나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불러줄게 어 오케이 오케이 나 그러면 일단 바텀 요기 쪽에 쓰여 딸게 어떻게 해? 되게 평화로운 말이 되게 다급하지? 시들아 내려갔다 불로 먹는 듯 우리 바텀 집 타이밍이에요 집감 히딩크 해 히딩크 히제 이길려면 히딩크 해야 돼 우리 히딩크 해야 된다고 에? 어? 뭐 왜 왜야? 어 나 저 템 뭐 사... 어 가주고 또 술 먹었구만? 아니 안 먹었어요 고장 났는데? 아니 한 잔 넣으면 괜찮지 안 먹었어 나 지금 저 언니 이거 템 고민할 때 말 시키면 짜증네 원래는데 나 미드감 나 미드감 어 여기 매갈렸다 여기 매갈렸다 들켰다 괜찮아 들키는 거 나쁘지 않아 시들아 지금 조심해 지금 안 보여 이쪽 와드 불로 먹으러 가는 것 같지 오케이 불로 먹고 왔다 얘 나랑 같이 갈래? 어 가자 가자 없다 어 짜증나 나랑 같이 가자 도가 있어서 고고고 가라 너무 늙는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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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까지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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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로 피 빼주는 거 고마워 어 온다 고마워 6렙 자르밙 6렙이야 어 응 어 이거 먹자고 오케이 알겠다 나 내려갈게 와 이 타이밍 진짜 좋다 어 핑화 이게 탑이 이기니까 가능한 거야 아 여기 자르밙 있는데 이거 뺏어봤자 이거 아니 아니 병건아 빼 병건아 빼야돼 어 이거 이거 빼고 마저 됐어 이거 그럼 빼면 돼 빼면 이득이야 우리 위에 전용치고 있어 우리 전용치고 있어 어 어 내가 잘했어 배야돼 바텀 빼야돼 지금 바텀 빼야지 이득이야 어 알았어 알았어 쭉 빼 이거 힘들어도 안보여 쭉 빼야돼 빼면 이득이야 쟤나 미야? 미? 쟤나 미야? 미? 이거 탑에 마루 푼다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쟤나 콩콩만 나오면 쟤나 집에 가 쟤나 집에 가 나 핫데이브 밀고 가야겠다 어 오케이 나 이거 부시고 갈게 어디서 집 갔어 온다 온다 안 보여 이거 쟤나 궁 온이에요 생각하세요 나 궁 없어 나는 궁 없어 애쉬는 애쉬 브리핑하면 애쉬 뭐있어 애쉬도 저기 뭐야 다 있어 가볼까 가볼까 이거 토요일날 테러 간다 오케이 오케이 어 여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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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못간다 올라가는데 백업 늦어 늦어 살 것 같은데 살았다 살았다 이만 안맞으면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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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마 아 아깝다 이거 가지마 가지마 아 아까운데 근데 자르반 플래스 빠졌어 이거 상비나 미드에서 굴려야돼 이거 자르반 미드 밖에 갈 데가 없어 어 약간 아래쪽 이거 여기 잡아 여기 약간 이런데 시야 좀 잡아줘 사망 그럼 일단 내가 여기 한번 봐줄게 라인 음 오케이 어 룡 먹겠는데 저쪽 저쪽 저요 저요 어 탑에 지금 이득 많아서 괜찮아 나 바텀 한번 가볼게 지금 응 플래시 있나? 어 쟤네 플래시는 다 돌았을거야 상빈이 내려와야돼 상빈이 내려와야돼 오케이 나 근데 전령 계속 타주고있다 지금 간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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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나 세나 세나가 에시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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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고거 이거 세나라도 마무리하자 세나 fus 이제 빼면 해대면 이득이야 어 이제 빼야 돼 이 manqueble 안 돼 아 내가내드를 써 세나 오 포트만 안되 어 lane 틀어내면 안되니! 아니야 아니야 상빈아 상빈아 유지탄인줄 알았어 그래 잘했어 잘했어 쉽다 까비 까비 상빈이 형 갑자기 왜 왜 갔어 그게 아 내가 뇌절로서 바로 빠졌어야 되는데 톡탄 끌어안고 그냥 어 괜찮아 괜찮아 어 뭐야 어 뭐야 나 못가줘요 거기 가가가 나 봐줘 나 테론 나 집갔다올게 어 나 이거 미대 푼다 음 미대 풀어도 돼 이거 그냥 용투야겠다 용투자 그냥 나 아니야 이거 나 텔 있어 이번에 나도 텔 있어 그래서 신혁 없으니까 하지말자 신혁 없으니까 하지마 그냥 깔끔하게 줘 신드라 못 노리나? 우리 둘이 안되겠지 신드라 정만빠진거 본사람 못보 정만빠진거 그럼 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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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타봐서 전용 좀 까줘 이거 주지마 이거 주지마 이거 나 갈게 누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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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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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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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갔어 오케이 상민이 이제 갔어 나는 쟤너스도 만들어야 돼 지금 자 미드 갈게 어 이거 탑가줘 탑가줘 상민아 나도 한번 갈게 세나도 올라갔어요 어 아니야 됐어 탑 여기 지금 레드 싸움 해도 돼 서폿은 직갔다가 그냥 바텀 가는게 나을거 같아 응 알았어 바텀 가줘 직수 너무 혼자야 이거 레드 이번에 나온거야 예식 홈픽 이니처 걸릴 수도 있으니까 직수 좀 사리고 어 이거 나 혼자 바텀 버텨도 되니까 위에서 많이 이득받아 어차피 테레라서 온다 차르방 온다 차르방 온다 탑 차르방 온다 가자야돼 가자야돼 상민아 올라가 승민아 올라가 승민아 올라가줘야돼 어 자 올라가고있어 오케이오케이 어 오케이 다이브 승민아 어 가서 가다 나좀 힘 빨려 승민아 내가 먼저 가야 teraz 제품 도너 밖에 emoji 어디갔어 어디갔어 갈りました 도너지 승민아 이제 더이상 가 아이 왜 먼저 들어가 아깝다 어.. 그냥 아깝다 승민아 when I simply move consensmd classy 깜이 깜이 깜이 아 이게 좀 그냥 같이 같이 뛰어갔으면 좋겠다 아까웠어 아 이거 좀 같이 돌아갔으면 좋았는데 까비까비 어디갔네 그래도 모델 잡았어 다행이네 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괜찮아 이거 미드만 한 번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 리드 안 막아줄게 리드 저거 내가 뒤태 타볼까 이거 어 스톱 맞았다 스톱 맞았다 달려 달려 나 궁 있어 자르바마 자르바마 오는 거 조심 나 갈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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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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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좋았다 좋았다 3윤 좋았다 오빠 이거 저랑 이번에 이번 판만 같이 써주세요 저거 신드라 스펠 다 빠져서 신드라 라인 파 그냥 오케이 샌나 샌나 신드라 스펠 다 빠졌으니까 미드로 한 번 불려보자 자르바마 왔어 자르바마 왔어 자르바마 왔어 직습 응 알았어 알았어 오빠 이거 밀어 터질 수도 있어요 빠졌어? 빠졌어 뭐라고? 아 나 벌려야 된다 신드라 공 안 빠졌어 아 죄송해요 이거 제가 바로 뺐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내가 자르바마 왔다는 걸 다텀이라고 말 안해서 몰랐나 오케이 됐어 한 밀어 누나 나 이거 전력먹을게 전력먹어야겠다 오케이 킹각선 아 미드를 지키가 이걸 볼까 미드.. 미드 지켜야될 것 같아 미드 지켜 나 미드가다가 미드간다 소년누나가 정령쳐 소년누나 정령쳐 오케이 어디갔어 정령? 그렇지 상민아 좋았어 다시 갈게 다시 갈게 상민아 불로 먹어 상민아 나 봤던거 같아 고마워 불러줘서 성민아 왜이렇게 왜이렇게 뚜부러 들었어 미안해 이게 무말랭이 같이 됐어 오빠 이거 쌍 해둬도 되요 어이고x3 와 이거 바탕 다닐어 바탕 다닐어 이거 빼야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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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고 빼야네 버리고 빼야네 아이고 이거 미드에라 풀어 미드에라 풀어 미드에라 풀어 미드에라 풀어 렐렉톤도 그냥 미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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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 미드에서 굴려야돼 지금 굴려야돼 라인 빨리 밀고 미드 밀어 미드 밀어 이러면 애들 미드올거야 뒤로일까 여기로 이렇게 빠져 이렇게 빠져 오케이 용 용 1분 그거 빨라야돼 모델카니저부터 모델카니저부터 괜찮다 이거부터 오오 전멸 빠졌어 모델카니저 23분 24분 20초 그럼 용이 46초 오케이 나 불로먹고 정비 한번 한 다음에 불 용 싸움 한번 보자 오케이 오케이 모델 전멸 빠졌으면 아.. 37 저쪽이 시야를 너무 잘 잡는데 용 사야보자 이거 시야먹자 같이 먹어줘야돼 응 오케이 같이 가자 상빈이가 영원이한테 죽였어 와 와 뭐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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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막자 막자 이러면 용을 못먹네 이거 막아야돼 아 5랩차이야 용 줘용 용 줘도돼 용 줘도돼 용 줘도돼 여기 조심 여기 자르반 들어가있을 수도 있어 우리 시야 천천히 지금 용을 들고 되니까 같이 다녀야돼 우리 서폿이랑 같이 다녀야돼 응 여기 시야 같이 잡자 이제 여기 시야 같이 잡자 이제 오케이 나 시 갔다올게 야 용 주자 천천히 그냥 시야만 먹어 천천히 천천히 이거 한번 스틸만 안치도해봄 이거 한번 스틸만 안치도해봄 다 스틸만 안해 스틸만 안해 스틸만 안해 스틸만 안해 스틸만 안해 스틸만 안해 도봉 쏘 나이스 이거 이제 판세원이 바텀가줘 응 내가 바텀갈게 오빠 이제 저랑 붙어다녀 어 어 이거 그냥 일단 에시랑 신드라만 죽이자 에시 신드라 무조건 이 두명만 노려 어 아 알았어 에시랑 신드라 응 형들아 그거 먹고 싶었구나 아 말은 하지 내가 그거 몰랐어 이거 세대 때렸는데 여기 이제 시야 먹자 저거 탑 봐주자 알았어 갈게 소연아 우리 올라가고 있어 다 걸렸다 뭐있다 뭐있어 오케이 오케이 그냥 시야만 먹자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내가 돌린다 응 이거 온다고 여기 신드라 여깄어 오케이 어 조심해야된다 어 이거 이니시 걸리는거 조심 어 거라도 돼 지금 신드라 바텀이야 탑 올라오는거야 내가 신드라 바텀으로 한번 뺄테니까 어 그때 한번 걸자 어 병건이 풀 몇 호야 풀? 응 안 나와있는데 탑탑간다 탑간다 애들 탑갔다 지금 안보여 신드라 안보여 지금 밑에 달리는거 같애 살짝 빼 신드라 보일때까지 탑으로 갔어 밀어라 나 이거 바텀 밀게 그냥 사려 사리면 돼 전력 먹으러 갔는데 바텀 밀게 바텀 밀게 그냥 얘들아 바텀 밀어 저기 빼요 남쌤 남쌤 다 빼 다 빼 그냥 나 플래시 10시야 미드 둘 미드 둘 어 나한테 오면은 그냥 미드에 있어 응 나 미드 있을게 이거 맞으러 올거야 맞으러 올거야 내가 미드 따라갈게 전력 아 전력이래 미드 가있어 미드 가있어 어 나 지금 직갈게 오케이 바텀 밀었어 이득이야 응 조심하고 나 직갈거야 직함이야 나 맞출게 나도 그럼 귀환타이밍 잡을게 어 어 뭐야 응 살아 40나 어 살 수 있어 아 아 충분히 나 빼는 도중에 에쉬 궁맞았다 야 이거 지금 바론 치르려고 하는거 같은데 바론치만 잡아야될거 야 일단 min 텔 빠졌다 나 근데 나 이거 쇠서 얘네 못 가 가보자 가보자 나 가 이거 자르반 궁예 애들 다 빠졌어 빨리 빼고 와주세요 나 가고 있어 일어나 스트라운드 가고 있어 너무 멀어 이거 하지마 둘이서 못해 나 이거 지키기 맞아 지켜? 지켜? 못 지킬거 같은데? 아니야 못 지켜 된다 된다 지켜줘 너무 무리하지마 공통있어 오케이 오케이 체나 플래시 없어 아쉽다 까비까비 우리 신드라가 너무 꺼가지고 신드라 집간다 신드라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용 1분 3초 남았다 이제 저 밑에 지가 먹어야 돼 자 우리 핑거 하나 사자 핑거 바꿔 이거 가지고 있는거 싸움 전에 포킹한 다음에 싸우면 무조건 이 게임? 저거 나 돌려 이제 우리 용 한타 해야 돼 삼용이라서 이거 혹시 블루 놔줄 수 있나? 아 너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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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탁 갈게 어 희자야 희자야 나 못컨다고 희자야 나 못컨다고 나 칼날 부리 빼먹으면 못컨다고 아 아 미안 상빈아 너 안커도 돼 상빈아 상빈이도 크고싶어 상빈이도 크고싶어 원진이 커야되니까 원진이 커야되니까 자 모입시다 57초 자 용 앞으로 모입시다 아니야 오케이 이거 미드 미드 받아줘 미드 받아주면서 밀면서 갑시다 주변있어 주변있어 바텀셋 바텀셋 어 형 이러면은 나 타밀게 그냥 나 가고있어 이거 안해? 버려 버려 상빈아 버려 나 죽었어? 그러면 이제 용 버린다 어 용 버리자 어 라인 관리만 합시다 와아 진짜 뭐야 괜찮아 이거 죽지만 않으면 돼 나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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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성빈아 대병 다 왔다 사비 나 타밀게 응 나 용 줘도 돼 응 밀었어 이거 하트할거 아닙니다 템 다 뺏겼네 아 저거 라인 이거 밀리겠네 많이 밀리네 이거 바라네 시어만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쟤네 정비 타이밍 어 너무 센데? 여기저기 왜 늘 센지 일단 모델카이저 풀 뺐어? 어 이거 왜 컷되냐? 어 이거 뭐야 아이스 풀 아 니 큐를 세번 피는데 진나게 까비까비 일단 모델카이저 풀 뺐어? 응 멈칠라나? 응 응 하고 있을 것 같은데 형 먹었네 일단 우리 애시랑 신드라 무조건 애시 신드라 응 이거 그냥 저기 뭐지 어 직스를 좀 활용하는게 어떨까 우리 포킹하면서 아니면은 미드 가서 포킹해서 어 근데 이거 답답해서 애시 궁 쓰고 자르반 이미씩 올거야 그거 한번 역으로 받아쳐도 되고 응 받아치자 그러면은 어 미드 달려 지금 미드 가서 요기랑 요기랑 시야먹읍시다 여기랑 어 시야따 어 시야따 시야따 야 합창단 뭐야 어 나 전멸이 공 있으니까 공 활용할게 어 우리 바로 시야먹어야 된다 가자 이거 일로와 일로와 붙어도 시야먹어? 시야먹어 여기 먹어 거기까지 들어가? 빠야돼 빠야돼 우리 너무 물몸이야 지금 미드 밀면서 압박해주자 얘네 오게끔 하자 그냥 진짜 위험했다 죽을뻔했어 방금 내가 탑낼게 어 얘네 걸러간다 어 나 탑낼게 탑낼다가 또 있어 어 빠지자 일로간다 일로간다 내려.. 내려가는거 같은데? 응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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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삼일 보고 미드는 계속 두 두껀 잡아놔야돼 근데 미드 퇴아먹으려고 했어 나 물려버렸네 빠져 빠져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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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빠져야돼 고고고 죄송 죄송 바비까비 그럼 나는 그냥 계속 미드에 있어? 아 나 못시켜 일단 아이고 이거 주자 억제기 저쪽이 잘 물어 근데 이거 좀 잘해 이거 주는게 당연한거야 근데 바이아 두명이야 나는 미드에 있어? 직스랑 같이 있어? 어 같이 붙어 다녀 아니야 이거 내가 너무 앞에 나갔어 죄송하게 미드 밀면서 갑시다 아직 충분히 역전할게 그럼 이제 바론시화 먹어야 되나 바론 먹어야 돼 지금 이미 2분이 남았기 때문에 같이 먹자 아니면 이거 잘라야 되고 간다 저쪽 아래 다 있었으니까 그냥 달리면 될 것 같은데 어 좋아 좋아 나이스 그거 잘랐다 이거 이거 빼봄 해줘요 맞아줘 맞아줘 천천히 천천히 나 못할 때 궁까지 박았어 어 바론 바론 불러 바론 바론 불러 바론 불러 내가 볼게 내가 볼게 상빈이가 뭔데 상빈이가 뭔데 나 아래꺼 봐 나 못봐 야 그거 싸우자 그냥 싸우자 싸우자 어 에시 이거 앞에꺼부터 천천히 세şam 이리와 일로와 이리와 예예예예 에시 이거 빼면서 해봐요 도ành 특별팀 근데 바로 봐줬어야 됐어 A씨 이미 자르반이 빠진 타이밍이라서 스킬이 자르반을 봤으면 안됐어 이거 내가 좀 오더 내려줄꺼 미안 문우라 까비까비 아직 원코 있어 아직 원코 남았어 원코 남았어 괜찮아 용씨 용씨야 잡으러 가야될거 같은데 이거 40초네 우리 지금 단점이 뭐냐면은 너무 약간 포지션이 좀 이상해 아 그냥 버릴게 이거 앞에 일단 미드 밀자 미드 계속 오니까 지금 억대기 밀려서 우리 CX 이거 받아먹자 이거 버닝서버라고 생각하고 경험치 좀 채우자 이거 경건이가 지금 레벨링이 좀 낮아 경건이가 붙어서 같이 레벨링 하자 토요일날 경험치 두배 이벤 끔찍 이거 어차피 브리니가 수박 우주방어 되니까 그냥 나가지 말자 지금 좀 주체가 불러 먹어 용도 줘? 용도 줘 용도 줘 다 줘 어 이런데 가만 어 뺏어야 돼 뺏어야 돼 괜찮아 우리 억제기 미디엄 와가지고 우리가 더 좋아 괜찮아 괜찮아 나쁘지 않아 CS 먹으면서 큐자 우리 지금 레벨링 잘 되고 있어 우리 따로 잡았어 손들아 너무 밀지마 너무 밀지마 지금 저쪽 주도권 있어서 너무 지금 밀고 있어 누나 오케이 일단 미디 억제기 나올 때까지 일단 미디 먹자 음 어 물렸다 아이고 이거 치아 혼자 먹으면 안 돼 같이 다녀야 돼 지금 미안 이거 내가 미디 말해줄걸 미디 먹다가 정신이 해서 살렸네 이거 같이 다니면 돼 이제 애들 못봐야 이거 우리 땅둥 잘려가지고 혼자 막아보자 땅둥이에서 해야돼 일단 한타 하려고 초시계 샀어 어 황민아 너 나오고 있으면 끝낼거 같긴해 잘했어 잘했어 엄마 파티 와봐 이거 한 명 미드 한 명 미드 몰라요 일단 일단 미드 잃게 지금 탑 라인 좋아 응 미드 잃으면서 알 토요 누나 타편 가주세요 타편 가 있다가 궁 있어 이거 밀릴거야 이거 밀릴거야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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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다는 시험 벗고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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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거 틀어놓는다 아이고 나이스 싸긴 했는데 와 끝났네 끝나버려 아 근데 너무 세다 어 근데 이거는 재수 밖에 없어 꽝대 꽝하니깐 너무 세 원래 지는 게임에서 피드백 할게 많이 나와서 일부러 좀 세게 잡았어요 맞아 맞아 다섯 명 다섯 명 다 잘하는 사람들이었어 아깝다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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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고생했어 그래도 아까 그 발언 칠 때 느낌 있었잖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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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좋았어 순간판단 아 왜 또 알리 졸업이에요 또 에? 왜 여기서 졸업식을 하려고 그래 상빈이 듀 4000 넣었네 어 그만해 상빈이가 왜 그렇게 꿈을 두 어? 아니 꿈 뜨는게 아니라 나는 2900이야 나는 2900이야 상빈이가 더 잘했어 아니 알리였다 알리였다 두배라고 잘 넣었다는거지 다 잘했어 다 잘했어 고생하셨습니다 딜은 못 넣었지만 태그는 잘했잖아 그럼 여기까지 오늘 끝 제넌이는 오늘 끝까지 마이크 설치 않아 그만해 아니 도중에 갈 수 없잖아 상빈아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말씀 드려? 어떻게 해? 오늘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할까? 어차피 오늘 이거 피드백트 꼭 끝내줘 아 피드백트 꼭 아니 아니 잠깐만 이거 이거 뭐지? 먼저 보내드리자 그니까 기다리실까봐 아 먼저 보내드리고 오케이 오케이 아버지 난 너무 재밌는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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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아찔해 동탄 모답힘 아 나 솔랭 진짜 돌리기 싫은데 나 솔랭 3연패야 진짜 지옥인데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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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일단 그거 하기 전에 일단 그 상대편 분들이 잘한 것도 있고 제가 조합을 좀 너무 어려운 조합을 짠 것 같아요 일단 그게 죄송하고 일단 갈게요 네 어려운 조합? 네 저희가 그 이니시가 거의 없는 조합이라 예 좀 어렵긴 해요 이게 그리고 이거는 아까 그 나온 거긴 한데 한 번 더 그거 보고 넘어가자 해서 뽑은 건데 네 싸울 때 말하는 거 네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여기서 좀 손해를 봤어요 많이 원래 이득을 봐야되는데 두 명이나 있는데 말 안했네 네 그리고 그 전에 쌍배님이 풀 플래시 빼고 간 거 있죠 막 그런 거 엄청 좋았고 음 그리고 이거랑 여기서 아마 그 콜이 나왔을 거예요 이거 용 예 그냥 와서 올라와서 도와주자 콜이 나왔을 것 같은데 나왔는데 네 어 사실 맞는 거 같아요 음 여기 보면 지금 여기서 압박하고 계시잖아요 네 여기까지 넣고 다시 오면 될 거 같거든요 아 넣어놓고 받아먹는 동안 올라와서 때리기 음 그다음에 네 딱 여기까지만 넣고 사실 이게 안 넣고 애매하게 여기 걸쳐 있으면 라인 미는 게 맞는데 네 이미 여기 넣어져 있으니까 네 여기 넣어져 있으면은 이게 애쉬가 오려면은 이 라인을 손해보고 와야 되기 때문에 네 애쉬가 와도 우리가 이득이고 안 오면 우리가 용을 먹기 때문에 이득이고 아 사실 이득이에요 뭘 하던 이득인 상황이에요 여기서는 네 왜냐면은 우리가 이미 그 탑에서 이득을 본 것 때문에 세를 파서 왔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이게 시야 잡혀 있잖아요 네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도 다 알고 음 그리고 이거 그 어 이 용 먹을 때 쌍배님 예 그 그 아군이랑 격차와 있지 마세요 웬만하면 이거 보면은 같이 맞거든요 계속 아 예 예 이게 생각보다 커서 데미지가 이게 계속 보면은 계속 같이 맞아요 아 사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2인 3각을 좋아해요 맞네 네 사이가 너무 좋아서 이게 데미지가 좀 상당히 센데 그러니까 두 명이서 같이 맞다가 또 침창기님이 터치해가지고 둘 다 또 맞고 있네 예 근데 이거 만약에 안 빠졌으면은 직스가 밀고 있었고 합류되면은 3대4 아닙니까? 아 여기서요? 판테온이 그냥 탁 물어버리면 어 좀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 말할라 했어요 사실 어 근데 그때 빠지자 빠지자 하긴 했는데 저희가 좀 늦게 빠졌어 네네 네 지금 여기서 그리고 우리가 아까 물론 용을 여러 명이서 맞아서 피가 좀 달긴 했지만 네 지금 보면은 상황이 엄청 좋아요 네 싸울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아까 말했지만 밀려있죠? 애쉬 오면은 손해예요 무조건 애쉬는 무조건 오면은 애쉬는 오든 안오든 여기서 무조건 싸움이 열렸으면 손해보는 각이죠 네 그걸 말할라 했어요 사실 그리고 합류가 더 빠르잖아요 직스가 무조건 합류가 더 빠르잖아요 직스가 여기서 싸웠으면은 또 달라지는 우도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게 미니언 먹으러 갔고 근데 여기서 근데 콜이 나오긴 했어요 빼자 빼자 콜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먹을 수 있지? 나 간다? 그래서 사실 미니언 이거 한 4, 5마리 먹으려고 이거 포기하는 거 안 때려주고 가는 것 보다는 그냥 다 마무리하고 가는 게 제일 베스트인 해요 음 왜냐면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저희가 완벽한 각을 못 보기 때문에 모든 거 할 때 약간 좀 네 그냥 다 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 명이서 동시에 저글링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 개 하려고 하면은 막 좀 안 되거든요 그게 계속 보는데 여러 개 하려고 하니까 예를 들면은 트론들 알리는 이거 먹고 나는 이거 먹고 이거 하려니까 이게 안 돼요 이게 그냥 이거 제일 좋았던 거는 직스가 맨 처음부터 올라와서 같이 먹고 그냥 뿅 했으면은 우리가 2등만 보고 끝인데 뭐 만약에 직스가 안 왔으니까 콜 했어요 콜 했으면 이제 판테몬이라도 있어줘야 되는데 또 판테몬도 간다고 콜 했고 네 뭐 그런 경우였고 음 그렇군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거는 솔직히 제노님 이거는 그냥 상대방 분들이 너무 잘한 거라 보거든요 제노 음 이게 약간 옛날에 SKT에서 페이커 뱅기가 하던 거예요 이게 음 라인 밀어놓고 이게 우리 시야로 볼게요 이게 우리 시야예요 안 보여요 여기 하나도 안 보여요 네 하나도 안 보이면은 우리 미드 입장에서는 얘네가 바텀 로밍 갈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가줘야 돼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안 가주면은 바텀이 손해봐요 네 오 근데 여기서 가주면은 낚시를 하고 있어요 아 이게 가불기예요 가불기 뭘 하던 이득을 보는 포지션이에요 이게 네 이쪽 시야를 먹어놓고 와 엄청 똑똑하다 근데 여기서 제노님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플레이어는 궁이 있잖아요 네 궁이 있으니까 약간 좀 궁 거리를 보고 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음 궁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상대방이 잘한 것도 있어가지고 이거는 막 제노님이 막 실수해서 죽었다 그런 것보다는 제가 저기를 계속 못 뱉었어요 아 이거는 혼자서 못 뱉었어요 네 부시려고 하면 자르반이 항상 그 근처에서 계속 보였어요 네 그럴 때는 듀오 파트너를 불러야 돼요 쌍배님을 이인상가 여기서도 보면은 이거 어그로 관리 해주고 근데 양호반 별로 안좋아하잖아 좋아해 아 또 속상해가지고 또 이인상가가 하지말자 전 상황에서 전령을 먹었었잖아요 우리가 네 전령을 좀 아 맞아 그리고 이 다음에 여기서 이거 나온다 이거 소연님 네 소연님 이거 아시죠? 네 전만 쓰고 한두이보다 너무 너무 이득볼라 했죠 여기서 이거 소연님 죽는 순간 그 초반에 쌍배님이 투자한 게 날아간 거예요 음 이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소연님은 좀 약간 어깨가 무거우시니까 예 예 이런 게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뭐 때문에 진 거예요? 이거는 돈을 안 썼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 오래 있었어요? 템차이 템차이 예 이거 보면은 지금 모델카이저가 키를 먹고 돈이 되는 거거든요 아 근데 소연님은 2,000원을 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들고 싸워서 진 거예요 네 행수님 정말 죄송한데 골드 어떻게 보는 겁니까? 아 저 왼쪽에 있는 골드 알겠습니다 아 아 그럴 수 있어 키보드에서 손 떼 네 네 아 아 그럼 여기서 여기서 엄청 잘 싸웠거든요 이거 보면은 팀이 팀이 싸움을 너무 잘하는 거 같아요 아 여기서 아까 그 전판 피드백 때 말한 거 말한 게 이거거든요 이게 한번더예요 사실 한번더 한번던데 싸움을 너무 잘해가지고 됐어요 한번더까지는 근데 우리 그 크레이지 쌍창님이 또 한 번 더를 하려고 했어요 또 한 번 더 또 돌아서 네 세번까지 하려고 했어요 세번까지 두번까지는 너무 힘이 세서 됐는데 3절 세번은 안되죠 네 근데 여기서 콜이 계속 나왔잖아요 막 빼앗 빼앗 막 이러면서 계속 빼앗 빼앗 하는데 막 쌍배님은 이미 안 들려요 그게 알겠습니다 내가 너무 힘이 장사였네 다 빼버렸어 다 빼버렸어 이런 거는 네 좋은 거 같아요 이거 네 쓸만한 거 같아요 직스 네 직스 잘하시는 거 같아요 이거는 그 솔직히 뭐 그 상대가 세나가 나왔잖아요 저는 그 세나 나올 줄 몰라가지고 알리 뽑은 거거든요 아 네네 그리고 이게 그 룰루 카르마 베네갱고 상대가 아마 해도 남이 뭐 이런 거 하지 남이나 탱커류 하지 않을까 해서 알리 직스를 뽑았는데 그런 식으로 만약에 바텀 구도가 이어졌으면은 좀 더 많이 유리했을 거예요 근데 세나는 약간 그 머리에서 막 촉촉되잖아요 네 근데 알리는 촉촉되면은 맞기만 하잖아요 너무 화가 나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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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브 있잖아요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제가 바로 들어갔으면 되는데 멍청하게 돌아갔어요 아뇨 이거 돌아가는 게 맞아요 아 그래요? 아 저 똑똑하게 돌아갔어요 오픈티어 기준에서 제일 베스트 판단은 알리스타가 저기서 고민하지 않고 다이브 보는 건데 그것까지 생각하셨어요 아 멍청하게 조금 뒷무빙 치고 알리스타 먼저 들어가서 궁키고 아까 상대가 미디어에서 어그로 핑퐁한 거 있죠 예 그거 해줬어야 됐어요 우리가 알리가 계속 맞아주고 나머지가 두 명을 죽이고 했어야 됐는데 이게 좀 난이도가 높아요 예 근데 이거 다이브는 제가 보기에는 좀 난이도가 많이 높아 보이거든요 시도는 좋은데 조금 난이도가 어려웠다 예 그리고 이전에 이미 소연님이 피기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좋지 않았나 아 제가 미리 콜을 했어야 됐네요 돌아갈 거면 내가 돌아갈게 좀 기다려 이렇게 해야되는데 말없이 또 그냥 아니 근데 말하셨어요 돌아간다고 아 근데 저는 이런 시도 좋아요 말하셨는데 이미 흥분해가지고 아 이게 했던 근거가 있잖아요 바텀이 두 명이 보이고 예 우리 탑 지금 상대 상태 안 좋다 다이브하자 예 전 이걸 되게 높게 사고 싶어요 아 일단 생각을 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다이브 할 때 그 미니언 기다렸다가 가시는 게 예 좋지 않을까 맞아 맞아 먼저 가서 두 명이 너무 급했어요 사르반 판테온 그 트런들 트런들 네 미니언 들어갔을 때 다 같이 들어가서 하고 천천히 알리타가 먼저 미니언 딱 들어왔을 때면 알리가 딱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알리가 먼저 타워크로 해주고 네 근데 이거는 아 근데 제 생각에는 다이브는 좀 어려운 거 같아서 제가 맞아도 좀 힘들었을까요? 약간 네 맞았으면 될 거 같긴 한데 이미 여기서부터 보면 신으로 왔거든요 네 그래서 좀 잘 한 명 자꾸 나갔을 거 같아요 다이브는 약간 다른 코치분들이랑 얘기해 보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저는 일단 다이브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해요 다이브 자체가 좀 어려워서 선생님 선생님 그럼 혹시 알리스타는 도살해서 묻어줄까요? 그냥 알리스타는 아니라 마법공학 전매로 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잘 못쓰니까 그거 괜히 쓰면서 더 손해봐요 맞아 그걸 자꾸 이용하고 싶어요 철거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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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아까 잠시만요 언제 한번 했었어요 또 그 어디 미드에서 그냥 나갔으면 됐는데 마공점 어 맞아요 꼭 늦게 해갖고 턴 날린게 있거든요 그런거 아 맞아 여기서 그 신데라 풀 빼고 이그나이트 걸어 9분 15초 9분 15초 보시면 돼요 적어놨네 아 다들 배꼽 잡고 보세요 아 배꼽 간수 하세요 하나밖에 없으니깐 배꼽 잡고 한 손은 배꼽 자 갑니다 시작합니다 자 알리스타 갑니다 우참 시작 너무 잘 봤어요 근데 깜짝입니다 우웅 우웅 여기다가 그냥 나가면 되는게 일단 저는 못참았어요 우참 아 바로 안됐어 또 그것도 바로 하자마자 했어야 돼 기둥할 때 아 근데 풀 빼서 나 붙지 않았어요 잘하시네 저만은 그냥 우선 넘길게요 야 이걸참네 쌍배 이걸참네 아이고 그 알리스타 아이템 아쉬운게 신속이가 정하러 갔으면 더 좋습니다 좋았을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왜냐면 닌자의 신발이 오레이디가 아닌 이상 별로 효율이 안나와요 예를 들면 신들한테 쓸모없고 그리고 신속이 장하러 가서 신속이 장하러 가서 좀 더 빠르게 접근하는게 더 좋았을거라고 봐요 아 차라리 신속이 장하러 안갈거 닌자의 신발 안갈거였으면 차라리 기동력의 장화 차라리 빨리 붙게 아 아 왠만하면 잘 모르겠으면 신속이 장화 네네네 신속이 장화 왜냐면 CC 그거 있으니까 네네네 아 닌자는 좀 약간 적용용으로 사야겠네요 네 그래서 방금 게임 시작하기 전에 슬로우 두명인거 알았잖아요 세나랑 어 맞아요 애쉬 그리고 신속이 장화를 말하셨는데 맞아요 말했어요 네 그리고 저 아까 또 마공 좀 하려고 또 벽에 붙어서 나이스 여기서 따주고 아 못닿네 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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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빈이 좋아 그런거 감사합니다 이런거 보면은 참 잘하거든요 여기서 바론 네 여기서 바론을 가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그 한 세명은 이거 때리고 두명은 여기있고 네 결과론적으로 3대2죠 여기는 지금 세명이랑 두명이랑 싸우고 있는거에요 네 그니까 우리는 다섯명인데 3대2로 싸우고 있어요 아 그럼 다같이 와가지고 싸우던가 그렇게 되는건가요? 다같이 와서 싸우던가 아니면은 다같이 이걸 먹던가 그러니까 이게 그 약간 스틸 변수 때문에 여기 계신거 같은데 네 이게 마크하는거 있잖아요 체력이 낮을때 마크하면 되거든요 이미 체력이 너무 많아서 스틸을 할수도 없어요 이거는 우리도 못먹고 음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3대2로 이렇게 싸워서 이미 다 개피가 됐어요 네 그리고 또 죽었어요 그럼 이제 또 3대4가 됐죠 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싸우니까 이렇게 손에 엄청 손에 본거에요 원래는 무조건 이겨야되는 다른데 아 그러면은 이럴때는 그냥 바로 먹으면서 있다가 네 끝까지 여기 그 돌아올수밖에 돌아오거나 뒤에서 대기하고 있을거 아니에요 네 그때 칵 물던가 아니면 계속 치던가 뭐 이렇게 되나요 뒤로 굳이 돌아갈 필요 없이 그래 정말 죄송한데 먹을때쯤에 가서 견제해야하나 아니죠 이미 여기 여기서 잘큰 모데카이저랑 신드라를 땄기 때문에 바론 간거까지는 엄청 좋아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게 적시야거든요 네 만약에 우리가 이 팀이었다고 생각하면은 아무 하나도 안보이잖아요 무섭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너무 다 보여줘요 보면은 네 다 보여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중을 굳이 저기까지 다 풀피인데 갈 필요가 없고 바론이 다 먹어갈 때쯤에 위로 다 올라가서 방해를 하든가 아니면 저 그 초소에 가서 초소까지만 마중을 나가야 되는데 그쵸 너무 멀리 에스코트를 했네요 그쵸 너무 너무 멀리 너무 먼저 마중을 가죠 너무 먼저 그리고 그냥 싸움을 하고 있네요 네 상대방은 아 얘네 얘네가 이게 치는지 안 치는지 확실하지가 않아요 예전에 스틸은 스틸이라고 할 때는 정글 탓이 아니라 팀 탓이다 유리할 때는 팀 탓이다라고 했잖아요 마크 안 해줘서 근데 이게 약간 다른 식으로 이해해가지고 처음부터 마크를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상대방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아 예 네 전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3 대 2로 싸우고 죽으니까 3 대 4로 싸우는데 이미 우리는 바론한테 많이 맞은 상태에다가 여기서 궁을 여기서 스킬을 많이 썼기 때문에 스킬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궁이 없죠 예 예 예 그 상황에서 또 싸우니까 창나버렸죠 창났어요 네 창나버렸 창났다 창났다 근데 이거는 상대방이 잘 싸운 것도 있긴 해요 네 근데 우리의 실수도가 크죠 딱 보면 딱 결과론적으로 보면 3 대 5로 싸웠는데 우리 3명 죽고 적 1명 죽었어요 그쵸? 여기까지만 봐도 근데 뒤에 더 죽죠 거의 그냥 300이네요 막았는데요 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것도 밀리고 있잖아요 예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냥 여기서 시간만 끌면 이득이었는데 예 우리가 이제 막 최악에 최악에 해주니깐 게임이 좀 많이 굳혀졌죠 여기서 음 그렇구나 네 네 상대님은 대답을 안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웃겨요 대답이 그냥 별 뜻이 없는데 그렇구나가 웃음배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조합을 좀 어려운 걸 제가 짠 거 같아요 이거 그래가지고 약간 제 잘못인 거 같아요 알리스타 도살하고 장례식 좀 할까요? 네 알리는 잘하세요 나쁘지 않아요 해도 돼요 그래요? 그러면 해도 돼요? 그리고 직수도 좋아요 이거 우리 전체적으로 다 좋았어요 좋았는데 약간 운영적인 거랑 아까 두 번째 판에 나왔던 거 돈 갖고 싸우는 거 그거랑 여기서도 보면 궁극기 궁이 정도가 좀 높은 조합인데 궁극기가 없는데 또 이제 싸운 거 그거만 고치면 딱 돼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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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공점은 도살? 네 바로 도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알겠습니다 쳐다도 보지마 쳐다도 보지마 그거 뭐 화날 것 같아요 오늘 아 그 정도였구나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심각했어요 오케이 마공점은 그리고 수현님 아까 전 게임에서 피드백할 때 1,4 조합일 때 4명이 1쪽으로 아 그 1쪽으로 보이는 거 보고 움직이라 했잖아요 그 스프릿할 때 야 안 들려요 이거 마이크? 고쳤는데도 이러네 아 아 들리세요? 네 들려요 그러니까 1,4 조합할 때 4명이 움직일 때는 1에 몇 명이 붙는지 확인하고 움직이잖아요 네 비슷해요 아무도 안 보일 때는 일단 미는 라인은 만들어 놓고 어디 숨어 계세요 아 숨어 있다가 9명이 붙는지 확인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구시 같은데 시야 안 보이는데요 네 안전한 곳에서 밀어놓고 어디 숨어 있다가 몇 명이 붙는지 체크하고 해야 되고 4명도 똑같이 네 몇 명이 붙는지 체크하고 누군지 확인하고 약간 이렇게 몇 명인지만 체크해주면 돼요 그래서 사이즈 보는 사람이 만약 1대1 상황이에요 그럼 미드 몇 명 보여? 몇 명 보여? 이렇게 물어보는 거 좋고 4명도 봤던 몇 명 보여? 몇 명 보여? 이렇게 소통이 돼야 돼요 그런 게 중요해요 소통하기 몇 명 보이나 물어보기 롤은 소통 게임이에요 턴제 게임 소통 게임 네 네 전유가 처음 날리듯이 네 저는 여기까지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많이 배웠네요 여러분들 예 맞아봐야 또 예 맞으니까 언론하고 이게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었던 그 자만심 오만함 여기서 다 털어내고 다시 한번 거듭나야 합니다 맞아요 더 열심히 합시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건방 떨었어요 네 시건방이라는 건방을 떨었어요 인정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기니까 안일하게 인정합니다 예 그래서 침택맨님이 마공점 드셨군요 다 자기 그 고백하고 반성하고 훌훌 털어버리면서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이제 마공점 안 들어 그만 좀 해 예 왜? 설마 이렇게까지 해야 돼 또 드시겠습니까? 너나 그만해 너나 쌍배 쌍배가 제일 심해 아니 완전 무드까기 인형이야 틈만 나면 물어 뜯어 어 저 슬컬 피라냐야 무슨 저기 뭐야 개권 같은 거 물려줘야되나 우리 율모 이가리 할 때 그거 맨날 물고 있었는데 아 또 사람은 어떻게 개에다 비교를 해요 기운 나쁘게 아이 죄송합니다 쌍배가 개야 그건 아니지 선 넘었지 야 하지마 사람들이 자꾸 쌍배를 많이 페드리블 해 왜 페드리블 하냐고 아 왜 또 강소영까지 껴 오중창이야 이거 저 있어요 이거 팀 이름 바꿔야 돼 중창단으로 아 죄송합니다 자꾸 사람들이 쌍베르멘이라 그래가지고 상빈 중창단 오중창꺼 악기 내려 악기 내려 아 나 희재야 너만 내리면 돼 그만해 끝내면 왜 또 이어가 불씨를 어? 끝날려고 왜 자꾸 있냐고 아니 솔직히 침창민님 이거 다 같이 게임하는 게 힘들어요? 싸움 말리는 게 힘들어요? 둘 다 힘든데 이 쌍베 단독 마크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진짜로 저 좀 자제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또 자제하잖아? 그럼 희재가 안 나 봐봐 희재가 안 나 자 자제하겠습니다 그만합시다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그만해요 끝내요 예 이거 있는 거 이거 있는 거는 그거나 잘해 그 게임 들어갔을 때 그 뭐야 그 타워 선 있는 거나 잘해 이거 왜 아 창내는 걸 이율라 그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 예예 자기 전에 한 번씩 복습하시고 예 적어놨습니다 돈 브레이크 궁극기 여부 확인하고 20분 넘어선 바루시아 잡아야 된다고 아 좋습니다 예 이긴 거만 다시 보지 말고 진 거를 다시 봅시다 예예 그 20분 지났을 때 바론 시아는 예 정확히 그건 아니고요 예 우리가 네 시도할 오브젝트 예 지웠습니다 예 예를 들면 용이 가까우면 용 쪽이 하고 근데 바론이 애매하면 바론이 애매하고 용이 없으면 적 블루나 레드 쪽에 시아를 잡아주는 게 가장 좋다 근데 만약에 바론 애매하고 용 없고 적 블루 레드 없어요 그러면 사이즈 푸시하는 쪽에다가 와드를 박아주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아준다 그리고 제가 게임을 하면서 느꼈는데 제가 자꾸 혼선을 주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뭐 할 때 A냐 B냐 고르는 데서 C는 어때? 하하하하 A랑 B 중에 고르면 되는데 다 같이 가면 되는데 자꾸 C는 어때? 를 말하는 것 같아서 그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오빠가 말하는 게 답 있는 게 답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좀 틀린 게 또 많아서 이거는 확실히 좀 그 해야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한 게 그러니까 오더를 중후반에 침착맨 님이 맞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어떻게 어떻게 하자 예를 들면 탑5 같은 경우에도 알리스타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나머지 두 명이 먼저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침착맨 님이 중반에 어떻게 해보자 라는 거를 좀 주도적으로 한번 해보는 시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여기 와 17로 연합군이 모였는데 어떻게 마공수 보공수가 이렇게 앞으로 가서 합니까 원소가 그 오더를 내려야지 그래서 저희 다 빡대가리라 오빠가 하는 게 제일 나아요 아 아니에요 아 아 아 아니 근데 이거 무슨 오더 내리는 사람이 약간 폭탄돌리기 느낌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부담스러워해 맞아 오더하는 걸 부담스러워해 아 이게 그럼 내가 오더할게 상빈아 상빈아 그건 아니야 상빈아 상빈아 상빈이 상빈이는 그냥 하기도 전에 하지 말라고 그건 좀 그러니까 한번 시키고 졸업식을 가집시다 아니 아니에요 오더 졸업식 한번 가집시다 예전에 시켜봤어요 아니면 이런 건 어떠세요? 그러니까 코치가 이제 게임에서는 실제 대회에서는 도움이 안 그 인게임에서는 영향을 못 끼치잖아요 오더를 하면 안 되잖아요 네네 어 내일 연습이나 모레 연습에 잠깐 우왕좌왕 할 거를 방지해서 코치가 그냥 옆에서 오더를 해주는 거예요 오더만 이럴때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일단 이렇게 아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들어보고 게임 보면서 이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하고 리플레이에서는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해주는 식으로 아 고스트 바둑왕처럼 대신 오더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복하나 보면은 없어도 이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이 나면은 그땐 실력이 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네 네 저는 내일 퇴근하면 좀 늦었고 네 아마 내일 먼저 오시는 코치님한테 전달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실상 오더도 코딩 플레이도 동선도 코딩 뭐 이러면은 그냥 뭐 기계가 해도 되네요 오더도 오더도 근데 코딩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네 오더도 코딩이 안 되는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걸 경험해보는 거죠 아 이때 이렇게 하니까 좋구나 라는 걸 배우는 거죠 음 대회때 이결되면 안 되니까 담아놓는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우고 갑니다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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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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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겼는데 진 이유 알죠? 네네 그래도 우리 문제점 딱 나온 것 같아요 재원씨의 마이크가 바뀌어서 그래요 죄송한데 마이크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지금 마이크 안 바뀌었어요 아직 목소리가 좋아져서 그래요 목소리가 좋아져서 네 설정을 일단 바꿔봤어요 최대한 좋게끔 마이크만 바꾸면 완벽해질 겁니다 오늘 오늘 바꾸니까 네 재원씨가 참 고생이 많아요 팀장으로서 아니에요 다들 고생합니다 저희 배운게 좀 많아요 오늘 진짜 뭐가 있죠? 뭘 배웠죠? 일단 뭐 자 재원씨가 말하면 됩니다 뭘 배웠죠? 그러면은 한 명씩 좀 말해보죠 뭘 한 번씩 말해 팀장이 먼저 말해야지 자 뭘 배웠죠? 저는 일단 배운게 예 일단 라인을 밀고 로백을 다녀야 된다 아 그렇다 네 그리고 와드를 그 일자에다가 박으면 안 된다 안 된다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네 약간 좀 세세한 약간 디테일한 오더를 좀 해주는게 좋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좋았어 자 이제 갑시다 팀장님이 다 정리를 하셨 정리를 시킨거에요 그렇게 들으려고 우리가 왜 왜 아니 뭐 벌칙이야 정리하는게 뭐 벌칙이야? 우리가 이길라고 하는건데 뭐 한 명씩 다 말해 다 흩어져요 이제 아 저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쌍배 한마디도 하지마 여기서 더 말하면 또 이어지니까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바이바이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하아 한숨도 쉬지마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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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한숨을 줘요 오늘 창을 너무 참았다 창을 이렇게 게임을 했는데 왜 한숨을 줘 아유 오늘 창을 너무 참았어 아유 이제 늦게 졌어요 참으려고 하는게 근데 또 지는 게임에서는 또 창을 내면은 진흥게임에서 내가 거기서 만약에 백설련님 건드렸어 하면 진짜 창이 됐었어 아 또 왜 백설련님 건드려 그런거 진짜 귀신같이잖아 아무튼 고생하셨고 내일 저 쉬지 내일모레 뵙겠습니다 아 내일 쉬십니까? 가족여행이 있었어요 여행이라고 하긴 그렇고 나들이 교회 나들이 알겠습니다 뭐 하고싶은 말 있는거 같은데요?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와 이걸참네 야 이거 진짜 물기좋게 딱 팔 대줬는데 이걸 안보네 잘참네 알았어요 가볼게요 예 들어가십시오 예 와 이걸참네 자 이렇게 좀 나갔고 저 10시 15분에 그... 그게 있거든요 그 뭐지? 으깨기 전장리가 있으니까 전장을 좀 연습을 하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화장실 좀 갔다오고 정비 후에 좀 해볼게요 아 후원 감사합니다 아 내가... 내가 너무 무력함을 느껴요 사실 저보고 막 잘한다 잘한다 하는데 아시잖아요 무조건 그냥 보이면 들어가니까 백설량님이 계속 조율을 들어가지마 들어가 들어가지마 들어가 이걸 해주니까 사람구시를 하는거 같은데 저 솔렁하는거 봤죠? 무조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모르니까 뭘 해야되 뭘 해야되 할 때 나도 뭔가 판단을 해서 팀에 도움을 주고 싶은데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게 좀 답답하더라고 나도 막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팀이 막 뭐 하면은 나도 막 보탬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A냐 B냐 할 때 C를 말해서 더 혼선... 혼선을 주는 별 본의 아니게 좀 그게 있습니다 아무튼 뭐 시청하시는데 좀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쌍배님처럼 잘 참고 봐주셔서 고맙고 쉬었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삼크리티님 고맙습니다 흠흠 유튜브 유튜브나 틀어드릴까요? 유튜브 틀어드릴게 작전명이 히딩크?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안돼! 제가 요즘에 이거 연습하느라 유튜브도 신경을 너무 못쓰고 있어 홍대 파리 아저씨 보면 되겠다 잠깐만 제목도 빨리 바꿔놔야지 안그러면 또 롤인줄 알고 오시니까 10시 15분에 모이기로 했거든요? 즉발경이 그때 된다고 해서 배도라지 으깨기 리그 3회 시작 1시 5분 지난 21일 지금 맛없게 먹는 사람도 맛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길 수 있잖아요 날파리가 많네요 여기가 화분들이 있으니까 여름이 되면은 궁금하죠 마이벌 마이벌 아저씨 잡았어 잡았어 아 그거 제가 선물 받은건데 드세요 그거 드시라고 주신거에요 같이 잘 먹겠습니다 아니 지금 복카페 1층 2층이 침투부 회님들로 지금 만석인데 여기서 그냥 사는거 어때 여기서 작업시는 여기서 해 내가 줄게 여기서 작업해 여기서 방송해 그 승우 아빠하고 뭐 하시는거에요 먼저 한번 갈게요 오세요 뭐 해서 그럼 몇시로 하죠 이렇게 된거에요 음식은 맞아 떡볶이 해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맛있겠지 나는 못들었어 나는 창과 방패의 대결이라고 생각했거든 뭐든지 맛있게 만드는 사람과 뭐든지 맛없게 만드는 맛없게 먹는 사람이 만나면 과연 그 방패는 뚫릴까요 안 뚫릴까요 무조건 맛없게 먹는 사람이 이기지 당연한거 아니야 아 그래요 당연한거지 근데 맛없게 먹는 사람이 일부러 맛없게 먹는게 아니고 맛있으면 맛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전제가 말이 되냐고 그게 근데 맛있게 하면 맛없게 먹는 사람도 맛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길 수 있잖아요 상인 ADHD에요 날파리가 많네요 이게 아니라 화분들이 있으니까 여름이 되면은 여기서 화분같은 곳에서 벌레들이 생기는거야 화분도 없애버릴까 그냥 형 몸에서 생기는거 아니에요? 그런가? 나 혼민이형 뒤에서 나오는거 봤어 여기 안에서 만들어진거 같아 이거 털 궁금하죠 네 마이벌이 아저씨세요? 집중좀 해주세요 아니 아니 진짜 보고싶다고 놓고 이놈새끼 이놈새끼라뇨 잡았어 잡았어 얼마전에 작업실에 파리가 너무 날라다니는거야 왜죠? 창문이 열려있나요? 햄버거 먹고 소스같은게 있잖아요 거기에 먹고 알을 깠나봐 뭔지 알아요? 계속 안일하게 되었으면 파리가 늘어나요 맞아요 자연발생기 똥파리에요 엄청 큰 파리 아 초파리가 아니고? 웩웩웩웩 날아다녀 내가 딱 들어오면 구데기를 깠다는 얘기인데 그니까 고데기를 깠다는거야 일단 샀어요 약을 문을 다 잠그고 치익 계속 뿌려 그걸로 안돼 형 친구판 불러야돼 아 이거? 불 한번 붙여야돼 자 여기 다 자 왔습니다 어디부터 잘까요? 치익 치익 해서 다 했어요 근데 애들이 후두둑 떨어지잖아요 근데 와 말벌 아저씨 말벌 아저씨 청파리 아저씨 막 후두둑 떨어져 근데 버티는 애들 쎈 녀석 파자강 파리 자체가 강한 녀석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계속 찾아내면서 일망타진해서 다 쓸었어요 청소기로 하자니 좀 약간 이끌을 하더라구 그래서 쓸었어요 엄청나 30-40마리 어떻게 된거야? 어디에 쓰는거야? 30-40마리 쓰던 쓰레기통 같은데도 다 뿌렸어 그거는 공포영화 도입부 같아요 벽 콘크리트 안에 뭐가 있어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이거 하느라 못 나가서 막아야될거에요 문을 다 닫고 파리를 계속 약을 했거든요 쟤가 죽을거냈어요 40-40마리 큰일나 그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올라오잖아요 정신이 피인가 막 어지럽고 이상한데 왜 그런지 모르는거야 나는 팔에 집중하니까 나를 의식을 안하고 그 타이밍이었죠 지금 붙여 그 타이밍이었죠 지금 붙여 지금 붙여 타이밍이었죠 그때 형 친구가 옆에 있었으면 난 죽었어 큰일나지 왜냐면 그 형 친구가 못참거든 꽉 차있는 상황에 안 붙이면 못참거든 나 자꾸 상상이 나요 저는 그 파리가 220 구멍에서 나오는 상상 저 생각해보니까 밥 먹어야 돼요 늦은 저녁을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한 시간 뒤에 오겠습니다 9시 20분에 봐요 안녕 미안 엔딩송 없이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 그러다 Thus